김진아 선수 김진아 선수 네 차 선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를 하고 왔어요.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레슨을 안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구를 잘 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왔거든요. 제 능력 한도 안에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레슨 시간은 진아 씨가 궁금한 거 횡단샷에 키스 피하는 방법 각 배열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죠. 이 공을 힘이 모자란다 생각하고 얘를 얇게 쳐요. 얇게 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내가 여기 왔다가 같은 타이밍에 여기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쳐 볼게요. 이건 두께가 두꺼게 맞았어요. 너무 잘 쳤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두께를 맞출 생각이 안 했는데 두께가 잘못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서 걸리죠? 걸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배열에서 많이 걸려요. 왜 걸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맞죠? 이게 왜 걸리게 되냐면 공을 임팩트를 할 때 내가 파워가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나는 파워를 살리기 위해서 두께를 얇은 두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공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파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회전을 느낌 팁만 살리고 그거보다 좀 더 두껍게 쳤을 때는 키스 타이밍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원 팁을 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느낌 팁을 줘야 되고 자연적으로 밀리지 않죠.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맞죠. 공이. 뒤로 맞으면 회전력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회전력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는 첫 쿠션에서는 많이 움직이지만 그다음에는 오히려 역회전을 먹어버리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횡단샷은 원팁 선상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도 원팁으로 한번 쳐볼게요. 원팁으로. 원팁으로. 키스는 할 것 같은데요. 한 번 쳐보세요. 원팁으로 두께를 조금 더 주고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키스가 전혀 없죠. 근데 힘이 약해요. 맞죠? 이제 보완을 해야 돼요. 방금 좀 너무 두꺼운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 두께면 돼요. 그 정도 두께면 되는데 여기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보완을 해야 되냐면 브릿지를 짧게 잡아야 돼요. 음. 브릿지를 생각보다 많이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고 해보세요. 브릿지 짧게 잡았죠? 거기서 스트록을 충분히 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힘이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잡고 밀면 내가 밀 수 있는 게 이까지예요. 근데 이걸 짧게 잡고 밀면 내가 밀 수 있는 힘이 이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길게 잡아야지 내가 스트록을 뒤에서 힘을 실어서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배 스피드로 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짧게 잡으면 너무 어색해요. 이 정도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아까 전보다는 조금 짧아졌죠. 그렇죠. 이 정도 파오면 아까 전보다는 어때요? 같은 두께로 맞았는데도 비거리가 늘어났죠. 이게 밀리는 양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 힘을 실어야 될 때는 짧게 잡아야 돼요. 짧게 잡아야지 내 공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어우 어색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더 활발하게 다녀요. 공이 어떤 거는 부드럽게 가야 될 공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시켜 놓고 내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나와요? 나오죠.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얘는 충분히 나오죠. 아 나오는구나. 자 여기서 내가 쳤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빠지더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더라.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 느낌에는 이건 안 나오는 건가요? 없는 거 같아요. 안 나오는 거 같죠. 진단히. 진화신 두께가 좋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내가 설정을 하고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다시 너무 극단적인데 진짜? 극단적인 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나오죠? 나온다. 네. 저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 두께가 훨씬 좋잖아요. 자 이거 한 번 더 쳐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확실히 알았죠? 네. 문제점은 우선 찾았어요. 내가 치는 흥단이 너무 얇게만 쳤어요. 계속. 힘이 안 나올 거라는 무서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브릿지를 짧게 잡고 힘을 발휘를 하면 돼요. 음. 그리고 더 두껍게 컨트롤을 하면 돼요. 맞죠? 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진화 씨가 키스가 난다 라고 했던 공들이 원인이 얇았다. 얇았는데 얇게 친 이유는 힘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힘을 살리는 방법을 브릿지를 짧게 잡고 원팁 안에서 회전을 살리면 이 공은 무난하게 득점을 할 수 있다. 딱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회전 주고 브릿지 짧게 잡고 두께를 조금 더 주고 키스 타이밍을 해결하자. 훈련해 보도록 하세요. 화이팅! 자 아까 전에 제가 경기를 경기를 보면서 네.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회전을 칠 거예요. 네. 어떻게 쳐야 되죠? 대회전 쳐서 키스 뺄 수 있어요? 대회전 키스 빼는 법을 거의 전혀 모르거든요. 이거는 대회전 키스 빼는 게 아니에요. 자 공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아 그럼 쉽죠. 그럼 치워줘요. 쉬워줘요. 이렇게. 쉬워요? 아니요 어렵네요. 쉬운데 한 번에 키스 내버렸네? 키스 빼는 게 어려워요. 자 지금 키스 타이밍은 왜 키스 타이밍이 생겼냐? 이걸 저 끝까지 보내려고 하니 얘가 두께를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줘야 되다 보니까 얘가 두께를 주면 얘가 타격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키스 날 수도 있고 얘가 올라오면서 키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팁을 빼야 돼요. 팁을 빼고 일접구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내공이 앞으로 빠져야 돼요. 지나가고 네. 먼저 빠지면 너무 얇게 쳐야 되는 거고 너무 얇게 치면 어떻게 되죠? 길게 안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빠지죠. 얇게 쳐야 되는구나. 얇게 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네. 얘는 얇게 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대신 회전을 많이 주면 그 많이 꺾이겠죠? 회전을 빼고 원팁에서 자 이렇게 치니까 완벽히 정리가 되죠. 네. 아... 저는 이게 쿠션에 붙어있어서 얘가 빨리 튀어나온다 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 공은 우리는 이제 꽁짜네요 꽁짜 이런 거 큰 관계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어마무시하죠. 네. 자 아까전에 경기를 할 때 이 공이었어요. 네. 이렇게 붙어있었죠? 그러면 이 공은 어디로 봐야 되냐?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코너를 보고 치는 거예요. 코너를 보고 내가 회전을 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라인으로 들어오죠. 네. 그 수구가 이 라인으로 진행을 하죠. 얘는 내려가 있죠. 네. 내려가 있는 사이에서 내공이 지나오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회전 빼고 힘있게 너무 얇죠. 두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공이 있으면 원팀만 살리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얘는 키스가 없는 공이에요. 맞죠? 네. 되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쳤는데 맞죠?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치세요.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나이스. 진짜 너무 쉬운 거구나.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런 공들은 두께는 3분의 1 정도에서 원팁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굳이 내가 이까지 꺾어서 칠 필요 없다. 길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있는 공들이 이게 어려운 공이 아닌 거예요. 맞죠? 네.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네. 없는 공이죠? 이게 키스가 없는 거를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쉬워 보여요. 자, 이렇게 왔을 때는 딱 돌았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근처로 확률 좋게 들어오잖아요. 네. 두께가 너무 얇지 않게 3분의 1 정도 두께에 두꺼우면 키스다. 네. 그런데 내가 스트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풀 파워로 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6, 70%의 선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성공할 때까지 네. 자, 이제 이거는 뭐 누워서 식은 중 공짜 공짜 공짜, 공짜. 공짜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공짜인 공이니까 공짜라고 생각하고 어... 쳐야 돼요. 어휴,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진화 씨는 뭐 생각해야 되죠? 자, 이 라인까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요. 저는 이게 보면은 되돌아오기나 네. 되돌아오기를 칠 것 같아요. 되돌아오기도 좋은 초이스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럽죠.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런 공을 보고 뭐라고 하냐고요? 공짜. 공짜. 네, 공짜. 됐다. 아, 됐다. 음... 아니, 뭐 당연히 되는 공인데, 뭘. 네, 당연히 되는 공인데. 박수. 와... 자. 방금 했던 거랑 전에 했던 건 진짜 모르는 거였어요. 네. 진심으로. 네. 그러면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네요. 네. 에버 0.01 올라갔다. 우선 첫 수업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또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내 공보다 직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어렵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있어도 걸쳐 있어도 어려워요. 근데 공 한 개만 딱 올라가 있으면 쉬워요. 네. 왜 쉬운 걸까요, 이게? 길어지니까. 자동으로 길어지니까, 맞죠?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자동으로 길어지는 각이에요. 네. 결국에는 두께가 미스가 난 거예요. 네.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물론 아주 얇게 쳐서 저 코너까지 보내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득점이 가능해요. 그 방법이 있지만 이 공은 우리가 되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두껍게 맞춰도 얘는 없는 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우리가 3팁 맥시멈이 아닌 1팁 선상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전을 무회전으로 빼는 게 아니고 회전은 자연회전으로 먹게 만들때 회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두께를 너무 얇지 않은 두께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그냥 자동으로 길어지죠. 음 회전을 좀 줄이고 치면 단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막고 투쿠션에서 솟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회전을 먹게 쳐요. 그러면 회전을 너무 줄이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회전을 뭐 무회전으로 딱 출발시켰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계속 자연회전을 먹고 가요.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쿠션을 맞으면 맞을수록 아니면 공이 부딪히면서 회전력이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자연회전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회전을 안 주면 안 돼요. 네. 회전을 아주 조금 준 상태에서 원팁 정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원투에서는 작용을 안 하고 쓰리포 부터는 회전이 작용하게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음 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전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음 자 한번 쳐 볼게요. 회전력을 최소화시키고 원팁 정도 해서 자 이제부터 자연회전이에요. 오 이렇게 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쉬워요? 이렇게 친 게 훨씬 쉽죠. 훨씬 쉽죠. 왜냐하면 내가 두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든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쿼트의 역량이나 뭐 그러니까 디플렉션 역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두께를 컨트롤 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빨간 공이 좀 더 저쪽으로 갔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회전을 다 주고 쳐도 무난한 공이죠. 네 왜냐하면 꺾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가 회전을 다 주고 치려니 이 공이 얘는 조금만 두꺼우면 이건 짧아지는 거예요. 네 진아 씨가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아 나는 이 공은 회전을 빼고 칠 거야. 그리고 이 공은 회전을 다 주고 칠 거야. 이 공은 당연히 회전 다 주고 쳐야 되죠. 다 주고 다 주고 그냥 얇게만 얇게만 치면 되는 거예요. 회전을 맥시멈 살려서 그렇죠? 이렇게 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위험하죠. 사실 네 짧아져요. 위험하죠. 이 회전을 다 주고 싶으면 네 정말 내가 두께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맥시멈 두께에서 타격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타격 없이 그래야지만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저하고 이제 진아 씨랑 친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임팩트 순간에 나는 힘이 빠져 있고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각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이제 배워가죠. 회전을 원팁 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원투에서는 솟아오르고 쓰리부터는 자연회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전의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 더 힘 있게 칠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맞을 뻔했어요. 자 성공하고 마무리 아 됐다. 나이스.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또 하나 해결한 거죠? 네.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 원투에서는 회전력 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쓰리부터는 자연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로크를 정리를 하면 돼요. 회전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치는 선수들 보면은 거의 회전을 안 주고 치더라고요. 모든 공을 그런데 회전이 다 먹죠. 네. 맥시멈을 주는 공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원팁에서 투팁 이내로 다 쳐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께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약했던 부분을 바로 캐치하신 것 같아요. 역시. 자 그럼 오늘 레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리버 여러분. 참영종. 김진아 선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김진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다가 네.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질문 받아 볼게요. 어떤 공이 있을까요? 아까 쳤던 공인데 네. 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역회전을 이용해서 리버스 형태로 치러다가 예예. 수구가 끌려서 여기서 왔다 간다 했어요. 아 네네. 이 공의 형태를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초이스가 네. 언뜻 봐서 보여요. 첫 번째. 김진아 선수가 지금 시도했던 역회전으로 리버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쪽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뒤돌려치기. 뒤돌려치기에서 짧게 구사하는 방법.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스리뱅크샷. 스리뱅크샷. 네. 스리뱅크샷이 세 번째로 보여요. 여기서 가장 좀 편하게 구사하는 거는 스리뱅크샷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갔다. 네. 내 공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스리뱅크샷이 조금 힘들죠. 이렇게 되면. 네. 역회전 리버스를 이용해서 쳤을 때 네. 공이 대부분 끌려요. 아 끌리죠.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이 얇아서 아 얇아서 더 두껍게 치시면 돼요. 더 두껍게 치시면 당점은 하단이 아닌 이상 끌리잖아요. 아 전 더 얇게 치려고 네. 더 얇게 치면 공의 진행을 일접구 진행을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공이 안 내려갈 수 있어요. 테이블이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내려가지가 않죠. 네. 모든 테이블에 적용하려면 이 공은 두껍게 쳐야 돼요. 두껍게 치면 또 힘이 안 나올 것 같고 두껍게 쳐서 힘이 안 나올 거리가 아니에요. 충분하세요 지금. 한번 두껍게 시도 한번 해보세요. 두껍게 옆단 주고 회전 주고 자 당점이 좀 낮아요. 살짝 높이고 거의 정면 두께 맞춘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뒤로 와요 이렇게. 자 이게 얇은 거예요? 네. 얇은 거예요. 아 얇은 거구나. 자 더 상단을 주고 지금보다 더 상단 주고 한 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더 상단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자 더 두껍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뒤로 안 끌리죠. 네. 지금 워낙 임팩트가 좋아서 잘 보시면 자 여기서 상단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앞으로 밀어 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밀어 치기 해서 약간 빗겨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시면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시면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고 한번 밀어볼게요. 두껍게 쳐서 두껍게 치는데 우리가 밀어 치기를 한다. 그런데 조금 앞쪽으로 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바로 습득이 되네요. 당첨이 너무 낮았네요. 그렇죠. 당첨이 낮고 임팩트가 강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뒤돌려 치기 대회전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신하 선수가 방금 쳤듯이 임팩트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원, 투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급격히 꺾이면서 짧아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코너까지 강하게 들어간다 한번 쳐볼게요. 상단 주고 임팩트를 시원하게 주세요. 그렇죠. 지금 뭔가 잡혀서 다니죠. 공이 뭔가 얘가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점점점점 말려서 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저기서는 그냥 왔다가 여기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밀리는 현상이 여기서부터 상단 그렇죠. 상단 현상이 생겨서 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말려서 얘는 결국에는 점점점점 말리는 현상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스를 응용해서 한번 공을 놔두실 수 있을까요? 응용해서? 네. 방금 공이 아니더라도 응용을 해서 그렇죠. 이런 리버스를 치면 되죠.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오게 해서 좀 당점 내려야 돼요. 그렇죠. 내려야 되죠. 밀리면 안 되니까 끌려도 안 되고 밀려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완벽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의 감각을 키우면 돼요. 미니깐 되죠. 네. 미니깐 된다. 탁 때리니까 안 되고 그럼 다 된 거죠.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됐어요. 이제 연습만 하시면 되죠. 네. 자 돌아온 또 레슨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전진력 업체방법이요. 주제가 어렵네요. 네. 주제가 어렵죠. 자 이거는 그냥 이 형태를 잘 쳐라. 이게 아니고 Q의 전진력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는 전진력을 살려야 되는 공이 있죠. 네. 근데 전진력을 억제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억제하는 공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제 수구가 지금 노란 공이에요. 1적구를 이걸로 선택할 거예요. 뭐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칠 공이 없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조금 칠 만하죠. 그래도 근데 제가 다시 조금만 더 옮겨볼까요? 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죠.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공이 되겠습니다. 맞죠? 쉽지 않죠. 자 이게 왜 왜 어려운 거예요? 우선 공이 밀리는 각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으면 자동으로 밀려서 길어지니까 여기 왔는데 네. 요렇게 오다가 갑자기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가버려요. 맞죠? 터져서 나가버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왜 퍼지는 걸까요? 전진력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거죠. 그럼 전진력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점을 낮춰요. 당점을 낮춰야 되죠. 네. 한번 낮춰보세요. 당점을 한번 낮추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자 당점을 요렇게 낮췄어요. 맞죠? 자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낮췄어요. 거의 수평으로. 자 다시 일어내보세요. 자 수평으로 낮추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파워를 실으면 여기서 끌려버려요. 네. 안 돌 수도 있고 그냥 서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더블 쿠션이 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잘 맞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역삼단이 될 수 있죠. 역삼단이 될 수 있는데 그건 희박하죠. 네. 솔직히 이게 들어가면 저한테는 행운이죠. 그렇죠. 이거는 행운인 게 아닌 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진화 선수가 얘기했던 대로 하단을 주고 치면 네. 근데 하단은 일정하지가 않다. 두 번째 강한 파워로 밀어서 여기서 강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까지 그냥 밀림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사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돼요. 불가능이죠. 세 번째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요. Q 각도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우리가 공을 칠 때 네. 이렇게 끌면 처음부터 끌림이 발생이 돼요. 힘 전달이 잘 안 돼요. 네. 끌림 때문에. 그런데 Q를 든 상태에서 짧은 상태에서 들었죠? 네. 든 상태에서 Q를 이렇게 각도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찍혀요. 여기서 직선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찍히죠. 네. 힘 전달이 일정하게 되면서 끌림 현상까지 같이 보강해 주는 거예요. 오. 자. Q 각도가 잘 전달이죠. 여기서 네. Q 각도로 이렇게 들었어요. 자. 들려니까 안 들리죠? 여기서 이걸 하려면 네. 브릿지를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죠. 올라간 상태에서 Q를 들면 어떻게 돼요? 찍히죠. 그런데 아. 이미 찍으려니까 벌써 하단인 거예요. 네. 그러면 브릿지가 아주 많이 더 당겨져야 돼요. 네. 아주 많이 더 당겨지면 중에서 하단으로 가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직선에 해보세요. 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들어가요. 뒤를 조금 짧게 잡으세요. 네. 그러면 훨씬 편해요.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가도록. 중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한 2분의 1 두께 맞춰서 한번 쳐 볼게요. 한 2두께. 짧게 잡아요. 그리고 Q 각도 들어야죠. 더 들어야죠. 오케이. 느낌 팁 줬죠? 네. 네. 아. 무슨 느낌인지. 그렇죠. 뭔가. 안 밀렸어요. 뭔가 느낌이 오죠. 네. 밀리지 않죠. 세게 안 쳤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세게 치면 안 돼요. 자. 이런 공을 칠 줄 알아야지. 여기 있으면 이런 공이 아주 쉬워져요. 아. 이런 공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쳐야 되는 거예요. 자. Q 각도 더 세우고 브릿지 더 짧게 잡고 브릿지 더 짧아야죠. 그렇죠. 느낌 팁 주고 네. 브릿지를 더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펼치면 낮아져요. 그렇죠. 아. 다시 잡아. 그렇죠. DQ를 길게 잡으면 Q가 들려요. 그러니까 Q를 DQ를 짧게 잡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지금 너무 두꺼운 거예요. 맞죠? 네. 자. 여기서 브릿지를 짧게 잡았죠. 네. 짧게 잡은 상태에서 한 제가 지금 겨냥하는 거는 한 2분의 1 두께예요. 네. 팁은 느낌 반 팁.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되게 어려운 공이었죠. 네. 밀림이 아예 없어요. 근데 되게 쉬운 공이 돼버렸죠. 지금. 굿샷. 이제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된다. 짧아질 거를 걱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공 역시도 공짜네요 이거는. 공짜는 아니에요. 어려운 공이지만 그래도 쉽게 우리가 노잉글리시각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죠. 네. 자 포인트로 보고 치는 거예요. 네. 보고 코너까지 오도록. 자 여기를 보고 그렇죠. 완벽해요. 완벽했어요. 이제 칠 수 있겠죠. 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신기하네요. 우리가 오늘 또 한 과제를 이제 해결했어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응용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촬영 때까지 또 열심히 네.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 이런 현상이 있구나. 보여준 것뿐이에요. 전진력 억제 방법 완벽히 미션 수행했어요. 네. 근데 살짝 공이 이건 지금 가깝잖아요. 좀 살짝 멀어졌을 때는요. 똑같아요. 공이 멀어졌어요.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냥 두께 잡기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대신 멀어진 만큼 내가 여기까지의 힘 전달이 정확히 가려면 스피드가 더 빨라야 되겠죠. 네. 아니면 그냥 튜브 각도를 더 밑으로 주던가 네. 그런 어떤 변화의 요소는 분명히 필요해요. 멀어진 만큼 내가 더 각도를 세우던가 아니면 스피드를 조금 더 쓰던가 좀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들어갔어요. 네. 브릿지 자체가 그렇죠. 네. 오. 자. 완벽했어요. 네. 이거 이제 기준점만 잡으면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이 공은 연습을 하시면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네. 다음번에 질문 많이 가져오세요. 네. 밀림을 억제시키는 방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 씨. 안녕하세요. 밀린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네. 아 이게 미스터 코리아 나가는 그런 제가 그 이번에 선수 위원장이 됐어요. 아우 박수.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선수들 권익 보호나 권익 증진이나 네. 그런 거에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빌리킹 또 레슨 하는데 제가 또 소홀하진 않을 거고요. 네. 더 열심히 해서 네. 선수들도 많이 도와주고 진아 씨도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 지기 자체가 봉사지기잖아요. 봉사지기죠. 공전적인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 권익 보호나 증진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라면 언제든지 제가 이제 서슴없이 봉사할 마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볼까요? 이거 뭐라고 적혀있죠? 빌리킹이 낳은 차명종. 아아 빌리킹이 낳은 차명종. 네. 아무튼 뭐 선수위원장 맡았으니까 네. 열심히 또 활동해보고 빌리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든든하네요. 레슨 선생님도 생기고 저를 보호해주는 선수위원장님도 계시고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자 이번 시간은요. 회전력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회전력은 1팁도 있고 2팁도 있고 3팁도 있고 맥시멈도 있고 이걸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고점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 공을 맞춰서 네. 자 이 공을 업다 치고 이 공을 맞춰서 회전력을 가장 오래 먹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아 옆단 줘야죠. 옆단. 옆단 주고. 네. 그리고 두께는요? 최대한 두껍게. 최대한 두껍게. 네. 바로 나왔죠. 네. 회전력이 가장 오래 지속이 되려면 최대한 두껍게 쳐야 돼요. 네. 옆단에 가장 회전이 많은 상태에서 이 공이 100% 두께로 맞았을 때 강한 파워로 쳤을 때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돌겠죠. 네. 회전이 제자리에서 돌겠죠. 제자리에서. 근데 100% 맞추던 걸 10%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맞춰버리면 회전이 빨리 풀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옆돌리기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자칫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먹고 빠져나가요. 보통 한 이 정도 맞추죠. 네. 이 정도 맞추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요. 네. 맞죠? 근데 여기를 맞춰도 들어올 수 있게끔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을 두꺼운 두께로 맞추면 회전력이 끝까지 계속 살겠죠. 네. 근데 회전은 최대한 많이 주고 공을 얇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빨리 풀리겠죠. 네. 여기까지는 회전이 있다가 여기서 회전을 먹어요. 먹고 여기서 회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티죠. 네. 이걸 보고 우리가 일명 왈퉁이라고 하죠. 왈퉁. 네. 그 현상이 뭐냐. 내가 맥시멈 플레이는 했는데 회전력이 지속되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얇게 맥시멈. 맥시멈으로 치면 이 공은 자동적으로 나온다. 내 공은 한 이 정도 넣고 제가 원래 치던 방식으로 쳐서 네. 왜 그게 어려운 건지 한번 네네. 하단 원팀을 주네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정확히 꽂혀야 되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이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얇게. 아주 얇게 쳐야 되겠죠. 회전력이 많으니까. 끌리겠죠. 천천히 가보세요. 자 여기 줘봐요. 오 짧아졌다. 네. 확 짧아지죠. 네. 자 그러면 두께가 조금만 더 잘 맞았으면 됐겠죠. 네.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코너로 돌리면요.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져. 네. 이걸 회전을 많이 주고 한번 얇게 한번 코너로 돌려볼게요. 회전을 많이 주고 최대한 많이 주고 중하 주고 얇게 쳐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오 짧아진다. 점점점점점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곡이 썼을 때 이게 정상적인 각으로는 돌아도 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방금 같은 현상을 이용을 하면 맥시멈 플레이에 얇게 끄는 거죠. 얇게. 끌어서 각을 만들어주면 얘는 짧게 떨어져요. 한번 쳐볼게요. 자 하단 주고 맥시멈 주고 끌어야 돼요. 앞으로 밀리지 않게. 그렇죠. 됐다.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빠질 빠질 정도로 가죠. 지속을 하는 걸 억제를 시키면 이렇게 짧은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마스터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모르면 30점 넘으면 안 되죠. 점수를 올릴까 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습해서 금방 30점을 올리죠. 네.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차명정 선수입니다. 어떤 공이 진아 선수한테 조금 심리적으로 타격이 많이 오는가요? 저는 일단 원뱅크샷. 아 원뱅크 넣어치기. 네.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는데 원크샷 입사각을 좀 잘 못 잡겠다. 그런 뜻이죠? 두께를 못 재겠어요. 아 입사각 두께를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저하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원뱅크 넣어치기. 어떻게 입사각을 잡는지 한번 제가 한번 공과 쿠션이 가까울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알겠어요? 네. 조금. 근데 이제 공과 쿠션이 네. 이 정도 10cm만 떨어져있어도 이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한 10cm 정도 돼요. 10cm 정도였는데 저도 진아 선수와 마찬가지로 미러법을 사용을 해요. 네. 미러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선은 기준을 잡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확히 맞춰서 얘를 1접구를 한 3분의 1 정도에서 2분의 1 사이의 두께를 맞출 수 있는 두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미러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이제 미러법으로 한번 해보죠. 네. 자 한번 쳐보실까요? 평범하게 네. 평범하게 평범하게 무슨 팁이요? 투팁 정도? 네. 투팁. 투팁의 중상단 맞죠? 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니까 조금 얇게 맞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방금 쳤던 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쳐볼게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자 이렇게 쳤더니 조금 더 두껍게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께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어요. 내가 평상시 치는 두께가 1족구를 맞는 두께가 3분의 1 두께라면 얘를 조금 더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좀 더 살리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맞았을 때 스피드가 살아있으면 얘가 급격히 튕겨나가죠. 네. 스피드가 없으면 덜 튕겨나가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죠? 이 쿠션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밀어뽑으로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봐요. 어디쯤이 되는지. 이게 여기서 봐야 보이나요? 여기서 봐야 보이나요? 당연히 여기 와서 봐야 돼요. 아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보고 이 정도다. 한 이 정도다. 이 정도나 이 정도나 비슷해요. 실제로 치면. 자. 가상의 선을 딱 내가 지점을 찾았으면 거기에서 자신있게 한번 쳐볼게요. 딱 느낌이 정면에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어? 아니네. 그런데 느낌과는 다르네요. 어 완전히 들리네요.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꼭 밀어법으로 안 잡으셔도 아 내가 쳤을 때 이게 가장 평범한 두께야 라는 기준을 딱 잡으셨으면 감각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대입을 하면 돼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약하게 회전 동일하게 줬죠. 네. 한 가지 방법이 그거고 평범한 두께로 잡아보세요. 얘를 그냥 평범한 두께로 맞춘다. 네. 평범한 힘으로 아까 전에 3분의 1 정도 맞추는 힘으로 근데 이 공을 좀 더 얇게 맞추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잡은 상태에서 맥시멈으로 회전량을 변화를 시켜요. 똑같은 힘에 똑같은 두께로 자 회전량만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아 그냥 아까 평범하게 쳤을 그 스피드에다가 그렇죠. 그냥 하단 포팁을 준다는 거죠. 포팁 주는 거죠. 포팁.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회전량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얇게 맞아. 오! 맞죠? 네. 그래서 이 얇게 맞추거나 두껍게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를 초이스할 수 있어요. 힘으로 초이스를 할 수도 있고 회전량으로 초이스를 할 수도 있어요. 네. 회전량을 투팁을 줬을 때는 맞고 이렇게 간다면 네. 회전량을 극대화 시키면 맞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평범한 두께로 쳐서 맞으면 얘가 지금 넘어가는 공이에요. 맞죠? 근데 이 공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맥시멈 회전으로 얇게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중요해요. 맥시멈 회전이 여기까지 살아요. 여기서 맥시멈 회전이 살고 여기서는 맥시멈 회전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1팁으로 내가 강하게 쳤을 때는 맞고 여기서 회전이 2팁 혹은 3팁으로 변화가 돼요. 회전력이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회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가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팁으로 치는 것보다 이런 공은 맥시멈을 살려서 느리게 쳐서 여기서 회전력이 풀리게 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미러 보브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를 쳤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여기를 쳤으면 여기서 한 1점 정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왜 올리냐면 스피드를 내가 느리게 치기 때문에 회전력이 더 살기 때문에 네. 와 이거는 맞고 일로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맥시멈이에요. 느리게 와 안 세는구나. 안 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겠죠. 네. 이 회전은.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회전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원뱅크 넣어 치기를 맥시멈 회전력으로 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연습을 통해서 자기 두께를 찾아야 돼요. 네. 미러법으로 우선 확인을 하고 미러법에서 포인트를 쟀으면 그 포인트보다 한 칸 올리고 맥시멈 회전력으로 느리게 친다. 네. 느리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의 세기 회전 양에 따른 변화 이걸 한번 연습해보시면 원뱅크 넣어 치기에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또 레슨 시간입니다. 네. 저는 항상 아주 평범한 거는 준비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죠? 네. 항상 모르는 걸 준비해오시더라고요. 모르는 걸 해드려야지 또 조금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코너에 근접해 있는 공을 걸어 치기를 하는데 어 뭐 쉬운 공일 수도 있고 어려운 공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공이죠. 없는 공이다. 야 이거는 뭐 아 이거는 없는 공이다. 짧게 나올 거 같은데 아 이거 짧게 나올 거 이거 그냥 치면 짧게 나올 거 같아요. 자 득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엄청 얇게 맞아야 되잖아요. 엄청 얇게 맞아야 되죠. 오 네.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자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왜 회전 원팁으로 쳤어요? 회전이 없으면 아예 엄한 데로 갈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절 믿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회전을 최대 맥시멈을 주고 한 번 쳐 보세요. 짧을 거 같죠? 네. 네. 회전 여기서 예전 살았으니까 여기서 예전 살고 여기서 예전 오니까 짧을 거 같다. 네.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차요? 그냥 평범한 스피드로 자 그러면 네. 조금 약하게 쳐도 되고요.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쳐볼게요. 좀 얇게 맞춘다 생각하고 좀 얇게 맞춘다 생각하고 야 그랬더니 얘가 나오네요.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네. 이 공을 걸어 친다 라고 생각했을 때 회전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안 주면 이렇게 해서 정말 얇게 맞춰야 되죠. 네. 얇게 맞았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얇게 맞으면 길어져 버리고 네. 두껍게 맞으면 짧아져 버리죠. 자연 회전을 먹어버려요. 우리가 회전을 안 주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입사각이 우리가 여기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공을 자 여기서 친다 생각하면 저 코너 도는 각이 보이죠. 네. 여기서 친다 생각하면 코너 도는 각이 엄청 어렵죠. 네. 이렇게 치면 근데 여기서 치면 코너를 쉽게 돌릴 수 있어요. 맞죠? 회전력을 살리면 느리게 치면 여기서 회전력에 의해서 눕죠. 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자 우리가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회전력을 최대한 살리면 여기를 맞춰도 얘는 맞는 거예요. 맞죠? 느리게 쳤을 때 해보세요. 네. 더 얇게 맞추세요. 지금 두꺼웠어요. 맞죠? 회전력도 살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치면 이제 맞춰 들어가죠. 거의 한 10포인트를 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공을 해결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선 회전력 최대한 살려서 얘를 절반 두께로 맞추는 각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한번 쳐보세요. 회전력 최대한 살리세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바로 이거예요. 아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자 방금 네. 방금 완성했어요. 아 이 두께를 바로 찾았어요.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재현성 있게 다시 가는 거예요. 오 살짝 두껍게 맞았는데 나이스 네.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공이었죠. 네. 없는 공인데 지금 쳤죠. 네. 이 회전력을 최대한 살리는 느낌이 없었으면 이 공을 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공이에요. 기존에 있는 상식으로 안 나오죠. 공이 네. 오. 정말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더니 이 공이 맞아 들어갔어요. 자 이 공 또 해결했어요. 못 쳤던 공이죠. 앞으로 이제 칠 수 있는 공이 되겠죠. 네. 회전력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살려서 친다는 것 자체가 내 입사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음. 입사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쳤던 공의 틀을 벗어나서 더 넓게 내가 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치는 공을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맥시멈 회전력. 이제 뭐 시합에 나왔을 때 이런 공은 풀 수 없는 공이었는데 풀 수 있는 확률이 10%, 20%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연습해서 본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아 선수님. 네. 이번 시간은 사실 김진아 선수가 되게 잘 치는 공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잘 못 치는 공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방법을 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냥 자연각으로 내가 툭 쳐서 얘가 회전으로 오게 또 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끌어서 회전을 많이 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각이에요. 자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칠 거예요?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주고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공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단 주고 내가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회전으로 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더 얇게 잡고 회전을 살려서 이렇게 끌어서 치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네. 보통 보통 쉽게 치려고 회전력을 상단, 중상단 해주고 툭 얹어서 여기서 회전력에 의해서 절묘하게 간다. 라고 치는 방법이 네. 여기서 각이 좁아지죠. 이렇게 네. 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각을 최대한 더 넓혀서 치는 방법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쳐 보세요. 좀 더 얇게 쓰고 그렇죠. 좀 더 얇게 쓰고 내가 회전력을 살려서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자연적으로 회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두꺼운 편 아니었네요. 방금 그러니까 두께는 잡아야 되죠. 두께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각이 좁아졌을 때는 물론 툭 얹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을 넓혀라는 거예요. 음... 각을 넓혀서 회전력을 살려서 치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네. 한 번 쳐 보세요. 좀 더 얇게 쓰고 그렇죠. 회전력을 더 살리고 좀 더 얇게 쓰고 회전력을 더 살리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각이 항상 일정하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자 넓은 각이에요. 넓은 각. 네. 넓은 각일 때는 여기서 쫑전처럼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얇게 잡아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휘게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줘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이렇게 치면 변화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자체 분리각으로 좁혀라는 거예요. 아... 이걸 넓게 잡지 말고 좁히라는 거예요. 좁혀서 좁혀서 회전력은 빼라라는 거예요. 음... 네. 회전력을 빼고 치라는 거예요. 네. 좁힌 만큼 회전을 빼고 원팁만 주고 원팁만 주고 자,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변화가 없는 방법. 진하 선수가 워낙 잘 치는 공이에요. 지금 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썼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다 적용이 돼요. 자, 좁혀서 여기서 회전력에 의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넓게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다 적용이 돼요. 네.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지금. 넓게 써서 회전력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도 여기에 맞아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각이 형성이 되죠. 그럼 각을 넓혀야겠죠. 네. 그리고 회전력을 살려야겠죠. 네. 자, 이런 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진아 선수가 쳤던 게 잘못된 게 뭐예요? 이렇게 이미 각을 만들어버렸죠. 좁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얇게 잡고 회전력을 더 살리면 어떻게 돼요? 얇게 잡고 내가 회전력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쳐야지 확률이 더 좋아지는 공이다. 네. 자, 넓게 쓰면 돼요. 넓게 쓰고 회전력을 많이 살림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지 회전력이 살아. 근데 이렇게 넓게 안 잡고 좁게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 안으로 빠져버려요. 네. 오, 이래서 공을 배워야 돼요. 어, 이것도 진아 선수 모르는 공이었어요? 이렇게 칠 생각을 안 했죠. 이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어, 그럼 또 에버가 또 올라가네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이 더 커졌죠. 여기서 회전을 더 먹어야 되죠.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단순해요. 이런 각을 잡을 때는 이 공을 치는 거예요. 음, 네. 이 공을 칠 수 있으면 이 공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죠? 여기 맞아, 맞아. 그렇죠. 거기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최대한 대로 넓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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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면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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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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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와, 어려운 공이네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없다고 봤는데 네네. 상대방은 너무 식빛 치더라고요, 이걸. 자, 이 공은 한 세 가지 정도 길이 있죠.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 길이 뭐냐면 첫 번째로 아, 네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가지. 여기서 첫 번째로 스리뱅크샷 걸어치기 네. 어려워요. 두 번째로 투뱅크 넣어치기 회전력 살려서 자, 입사각 반사각으로 치면 얘는 튕겨서 없는 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입사각을 쫓게 해서 회전력에 의해서 들어가게끔 두 번째 어려운 공이에요. 세 번째 여기서 되돌아오기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의외로 쉬워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두껍게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원 투 쓰리 해서 맞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밀리는 각이죠. 이 각도 자체가. 네. 이 각은 때리면 뒤로 오는 각이죠. 네. 안 되는 각이에요. 이 각은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는 각이에요. 지금 각도가 자동으로 밀리는 각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역회전 느낌 팁을 줘도 될 수도 있어요. 스트로크 파워가 스피드가 안 산다면 지점을 찍어줄게요. 맞춰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 상단으로. 네. 내가 중하로 치면요. 네. 때려서 앞으로 가는 전진력이 없어요. 아 안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내공을 요렇게 보내서 진짜 미세하게 요렇게 이동을 시키면 중으로 치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죠. 네. 여기서 바로 맞을 수도 있고 얘가 여기를 바로 이 단축을 먼저 맞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단으로 각을 키워놓고 네. 각을 다시 좁히는 거예요. 네. 상단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우 완벽하네요. 어 엄청 쉬운 거네요. 아니 이렇게 쉬운 공을 지금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자 쉽게 치는 공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공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네. 자 요렇게 있을 때 이제 상단으로 친다는 거 알았죠. 네. 왜냐면 상단으로 각을 넓혀서 그 다음에 좁혀야 돼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살짝 역회전 느낌 팁? 역회전 느낌 팁을 줘야 돼요. 한번 쳐보세요. 자 역회전 느낌 팁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상단 역회전 느낌 그렇죠. 왜냐면 튕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 네. 튕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이 각을 위해서 네. 넘어가죠. 네. 자 요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단에서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스피드를 더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스피드를 더 살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휨 현상을 스피드로 잡아주는 거예요. 스피드로 조금 더 살려볼게요. 그렇죠. 스피드로 살리는 게 더 활발하게 좋아요. 그렇죠. 요렇게 들어갔을 때 네. 아 이거 투쿠션이죠. 투쿠션인데 거의 언저리로 갔죠. 네. 요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 이 공은 밀어서 칠 수 있죠. 네. 근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어서 못 치죠. 상단 재전?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상단으로 주는 순간 아 갔다가 내려가질 않아요. 공이 아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각이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되냐면 이 공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오려면 여기서 내가 저기를 쳤을 때 네. 상단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와요. 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중하를 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와요. 네. 요걸 이용해야 돼요. 맞죠? 오 진짜 배워야 되네요. 자 요렇게 각이 좁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되나? 중하에 여기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 하에 중하에 자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여기 잡아야 돼요. 자 각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맞죠? 요렇게 해야지 되돌아올 수 있어요. 네. 한 되돌아오는 각도가 한 7점 정도 돼요. 7점 네.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 네.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아 자 회전력 너무 많이 살리면 안 돼요. 와서 저기서는 회전 먹고 여기서는 회전을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원팁 네. 원팁 정도 가는 방향 중하단 네. 중하에 원팁 여기 이것도 약간 튕긴 느낌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에서 되돌아오게 할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안 치죠? 하단 하단 주고 이렇게 안 치잖아요. 네. 우리 이거 되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짧게 탁 이렇게 끊어서 치죠? 네. 똑같은 타법이에요. 한 번도 성공하고 정리하시죠. 아 이게 중하단을 줘야 됐었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네. 여기 맞으면 바로 맞아버려요? 네. 여기 맞으면 또 여기 맞아버려요? 네. 이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단 줬어요. 중하 그렇죠. 아 여기서는 세전이 안 먹네요. 그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큐를 짧게 잡는 거예요. 음 지금 길게 잡으니까 공이 늘어지는 거예요. 짧게 잡고 내가 스피드를 살리고 큐 각도를 들어서 여기에서 탁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야지 뭔가 각이 커져요. 각이 좁게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죠. 네. 잠깐만요. 자 큐를 브릿지도 짧게 잡고 브릿지도 짧게 잡고 네. 좋아요. 나이스. 어우 저보다 잘 쳐요. 완벽했어. 자 장축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응용하시면 돼요. 단축에 했던 거는 장축에 항상 응용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공이에요. 아 이거를 힘으로 치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게 잡고 똑같이 오 온다 온다. 자신있는 공이라더니 한방에 결국에는 우리가 두껍게 쳐서 더블 쿠션을 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밀리는 각이 아니고 각이 좁아져서 밀리는 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중하단에서 되돌아오기 뱅크샷 치듯이 그런 타법으로 돌아오게끔 친다 단축에서 그렇게 치고 장축도 역시 똑같이 칠 수 있다 연습하면 마스터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진화 선수님 네 이제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맥시멈 맥시멈의 전력을 이용하면 좋은 공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이 붙어있을 때 이렇게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맥시멈의 전력을 이용하면 왜 유리하죠 맞을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요 맞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일반 회전을 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면 맥시멈 회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진화 선수가 여기서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맥시멈 플레이로 한번 쳐 볼게요 네 맥시멈으로 한번 쳐 보세요 네 어 이게 맥시멈이에요? 아니요 왜 맥시멈이 안 됐어요? 당점이 높았나요? 혹시? 당점이 높았죠 아 아 자 다시 당점이 높았을 때 키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정면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맥시멈 회전을 주고 정면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맥시멈 주고 자 시청자분들도 잘 보세요 자 각도가 이런 각도에요 이 각도에서 맥시멈으로 치면 앞으로 밀려야 돼요 맥시멈 회전을 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을 맥시멈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되죠? 두껍고 강하게요 거의 100% 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거의 100% 밀고 당점을 낮추고 내가 이렇게 밀어야지만 맥시멈을 먹는 거예요 오 근데 여기서 아니 차선수님 정면으로 미는데 어떻게 이 공이 저쪽으로 가요 네 정면으로 100% 두께에서 1%만 저쪽으로 맞춰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99%를 맞춰야지만 내가 맥시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다시 다시 자 이제 다시 다시 합니다 자 느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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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자 맥시멈으로 한번 쳐볼 거예요 오 좋아요 거의 100% 두께죠 네 그러면 한번 다시 다른 배열 요렇게 놓고 네 자 맥시멈 플레이를 한번 뒤돌려치기 맥시멈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네 자 이 공도 역시 조건이 뭐예요? 두껍게 최대한 두껍게 네 최대한 두껍게 맞추고 당점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네 끌려야 되니까 낮춰야 되죠 당점을 네 너무 낮추면 확 끌리죠 네 자 거의 100% 두께로 오우 얇다 그렇죠 이거는 회전이 빨리 풀리죠 네 빨리 풀릴 이유는 뭐예요? 얇아 얇았기 때문에 네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최대한 두껍게 그렇죠 이것도 두꺼운 게 아니에요 네 맞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회전이 먹어야 돼요 와우 와우 맞죠? 좀 코너까지 갔는데도 지금 회전이 살아서 가죠 네 네 그게 맥시멈 플레이예요 네 첫째 조건 두꺼워야 된다 네 지금 진화 선수가 치는 거는 다 얇은 두께예요 지금 네 거의 100% 두께로 치는 걸 지금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그렇게 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맥시멈 플레이가 제대로 된 거예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께를 쳐보고 어? 나는 두껍게 쳤는데 왜 회전이 안 먹지? 두껍게 안 친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껍게 안 친 거예요 네 두껍게 쳤으면 회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공을 최대한 일적구를 두껍게 맞춘다라는 생각을 갖고 맥시멈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이스 이것도 살짝 얇지 않나요? 조금 얇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내가 최대한 두께를 많이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진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맥시멈 플레이 하기 위해서 두께를 최대한 많이 맞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많이 맞춘 게 아니에요 네 맥시멈 플레이는 무조건 두께를 최대한 거의 100%에 근접하게 맞춰야지만 내 회전력이 끝까지 지속이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휘는 각도는 당점으로 조절을 한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네 네 진화 선수님 진화 선수님 네 이게 지금 이 배치가 지금 원뱅크 배치거든요 이걸 넣어서 치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항상 키스가 나요 네 어떻게 키스가 나냐면 이렇게 키스가 나요 항상 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얇아서 키스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꺼우면 또 원뱅크 샷을 태우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네 도대체 이 공을 어떻게 치는 거냐 한 3일 전에 심도 깊게 배웠어요 어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원뱅크 넣어 치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제가 배운 걸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제자가 있으니 또 가르쳐 드려야죠 자 이 공을 붙여 생각을 어 왠지 그냥 치면 쉽게 될 거 같아요 쉽게 될 거 같은데 치면 맨날 키스 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각을 보면 요렇게 쳐서 키스가 왜냐면 여기서 막고 요렇게 막고 요렇게 올라와서 키스가 나요 네 그러면 얘가 1조크가 막고 앞으로 튕게 나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회전량 회전량이 적으면 요렇게 맞는 거고 회전량이 많으면 이렇게 맞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두껍게 칠 수 있는 거에요 네 맞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잘될지 모르겠어요 대신 더 멀리 쳐야 돼요 네 더 쿠션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이거 쳤더니 들어가는 거에요 오오 이야 신기하죠 그 살짝 밀어진 스트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잡는 거보다 더 멀리 잡고 그쵸 이 요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잡아야 돼요 근데 방금 투쿠 아니었나요 지금 투쿠죠 네 지금은 그냥 어 원뱅크를 못 넣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자 당첨 좀 더 맞추고 네 그렇죠 오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네 아 이거 생각보다 더 안쪽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거까지 해야 돼요 자 당은 장축 자 이렇게 썼어요 이야 이거 또 쉽지 않은 공이야 네 더블을 쳐야 되는 공이야 네 근데 우리는 원뱅크를 칠 수 있어요 지금 네 한번 쳐볼게요 얘가 얘가 막고 바로 튕겨나갈게요 이렇게 네 그렇죠 오오 완벽해요 네 이제 어떻게 친 줄 알았죠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얘가 요렇게 쳤을 때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때려야지 정상인 거야 네 얇게 칠 수밖에 없는 공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로크에 공의 파워를 싣다 보니 얘를 막고 난 뒤에 얘가 막고 이렇게 빵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회전력이나 이런 게 작용이 안 되게끔 순간적인 임팩트로 탕 튕겨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대신 내 공은 자동으로 튕겨버리고 그래서 이 공도 역시나 원뱅크 샷에 좀 비밀이 있는 공이죠 네 마지막 1점이 남았는데 이 공이 섰다 네 우리는 이 공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네 원뱅크를 치지 않고서는 다른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공을 알고 연습을 통해서 우리 걸 만들면 돼요 네 뭐 지금 칠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쳐보면 안 될까요? 한 번 쳐보세요 네 자 회전 최대한 살려주고 그렇죠 와 완벽해요 오 나이스 나이스 저보다 잘 치는 거예요 오 저도 연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연구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네 자 세계 챔피언이 되도록 화이팅 화이팅 은연중에 은연중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빌리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진화 선수도 다 하고 있는 샷이에요 우리 빌리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용이 있어요 관통샷 음 우리 뭐 많이 들어보셨죠 관통샷 디트로샷 업샷 다운샷 이렇게 이제 약간 스트로크에 대한 개념이죠 우선 관통샷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진화 선수가 이제 생각하는 관통샷은 어떤게 관통샷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리각의 변화가 전혀 없이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가는 샷 그렇죠 분리가 적게 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 포인트 정도 더 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공 한 개 정도도 더 길게 나오는 것도 관통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얇게 치신다고 했잖아요 두껍게 쳐도 관통샷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어 그렇죠 우리가 두껍게 맞췄을 때 밀어서 들어가는 건 관통샷이 아니죠 우리가 밀어치기를 한 거고 근데 분리가 탁 됐는데 얘가 분명히 짧아야 되는데 얘가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샷들이 있죠 네 딜리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진화 선수도 다 하고 있는 샷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좀 잡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관통샷이라고 하면 요렇게 있을 때 얘를 맞춰서 요렇게 뚫고 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분리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단쿠션에 먼저 단축을 맞아버리겠죠 그런데 이 각보다 더 요렇게 갔을 때는 더 어렵죠 네 요럴 때 관통샷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 공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두께만 잘 맞추면 되나요? 우선 얇고 관통샷을 시켜야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얇고 관통샷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공 소리가 어때요? 텅 했죠 네 텅 했죠 뻑 하지 않았죠 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DQ의 힘을 뺐다는 얘기예요 네 Q의 무게로만 쳤다는 얘기예요 네 맞죠? 네 내가 그립을 탁 잡아주진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쑥 밀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통샷이에요 아 저는 거의 모든 스트로크 다 이런 편인데 네 그러면 관통샷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 선수가 칠 때 공이 앞으로 착착착착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공을 다 그렇게 친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한번 집중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관통샷인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길게 뽑아내야 돼요 네 이런 걸 칠 때는 뒷그립을 풀고 Q의 무게로만 가속을 붙여서 나가는 게 관통샷이에요 네 자 D의 힘을 다 빼야 돼요 Q의 무게로만 나가야 돼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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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간통샷이 되긴 됐는데 자 두 가지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뒷그립에 무게를 실어서 때리면 여기서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이 무거워져요 네 공이 묵직하게 나가요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DQ를 이렇게만 잡는 거예요 이 잡는 상태에서 Q의 무게로만 여기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던져도 이 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돌리기 길게 칠 때는 다 관통샷으로 치죠 제일 많이 써요 Q의 무게로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손에 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칠 때도 그냥 이렇게 가야지 이걸 이렇게 잡고 치진 않죠 잡는 순간 여기서 꺾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오픈브리지 써도 되죠 네? 오픈브리지 오픈브리지 써도 되죠 대신 예비 스트로크를 짧게 해줘야 돼요 음 오픈을 하면 길게 빼는 순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가야지 네 짧게 짧게 한번 그렇죠 길게 잡고 짧게 짧게 그 상태에서 Q의 힘 무게로만 툭 던지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가야지 이제 관통샷이 된 거예요 워낙 진화 선수가 이런 공을 워낙 잘 쳐요 그런데 요렇게 왔단 말이에요 공이 네 자 이 공을 약간 두께를 줘서 얇게 맞추지 말고 약간 두께를 준 상태에서 저기서 솟아오르게 네 치는 방법이 또 관통샷이에요 그러니까 두께를 약간 더 맞춰도 얘가 뻗어올 수 있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Q의 무게로만 치는 거죠 회전을 주고 Q의 무게로만 가속을 붙여서 탕 치면 요렇게 뻗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관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가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두껍게 맞았는데 길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뽑혀 올라오잖아요 그게 첫 분리각을 맞을 때 각도가 이런 각으로 꼽게 되는데 관통샷을 하면 여기서보다 조금 더 길게 1도 2도 정도 더 앞으로 맞는 거예요 관통이 됐기 때문에 두껍게 맞췄지만 그래서 더 길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관통샷이라고 해요 관통샷 제일 중요한 거는 얇게 맞춘다고 해서 다 관통샷이 아니고 두껍게 맞춰도 관통샷이고 그리고 Q의 무게로만 전달해야 되는데 Q의 스피드도 중요해요 Q의 스피드가 등속 운동을 하다가 약간의 가속 운동으로 가야 돼요 관통샷으로 왜냐하면 등속을 해서 맞는 즉시 분리가 되어버리면 차고 나가지 못하면 관통샷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빌리버 여러분들도 요렇게 잡고 한번 쳐보세요 Q의 무게로만 탁 던지는 거죠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관통샷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진호씨 이번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업샷 다운샷 비트는 샷들 전부 다 우리 빌리버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출발 지점부터 끝까지 직선을 유지하도록 저도 물론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원해요 응 근데 이 공들의 전체적인 개념은 다 무게 중심을 옆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렇게 요렇게 좀 끌어야 되는 공이 있었어요 네 진호씨가 하단을 주지 말고요 중에서 얘를 평범한 두께를 맞춰서 업으로 올려보세요 그냥 퓨로 그러면 끌려버려요 평범한 두께에서 업으로 확 올려버려요 그쵸? 요렇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끌려요 아 끌렀나요 방금? 약간 분리각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그냥 여기서 자 중에서 방금처럼 치면 어떻게 돼요? 중에서 내가 방금처럼 치면 이렇게 해서 밀려야 돼요 공이 네 맞죠? 밀려야 되는 거를 여기서 업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업을 하잖아요 업을 하면 이렇게 끌려버리는 거예요 공이 위로 업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게중심을 내가 전진력을 주는 걸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업을 업을 이렇게 하면서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활용하는 선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네 이런 공을 그리고 이걸 얇게 맞추는데 업을 하면요 얇게 맞추고 업을 하면 요렇게 해서 업을 하잖아요 아주 길게 나와요 오 오 왜냐하면 저기선 작용 안 하고 제가 저기서 작용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길게 나올 수 밖에 있는 거예요 업이 음 여기서 작용을 하면 여기서 하단 회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네 저기서 하단 회전이 생기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퓨샷을 똑바로 냈을 때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치고자 해서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업샷은 더 밀림을 주고 다운샷은 더 끌림을 주고 비트는 샷은 더 회전을 많이 주는 그런 샷인 줄 알았어요 아 비트는 샷도 끌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옆으로 분리를 더 많이 주고 제가 경기 중에서 쓰는 비트로 치는 샷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어요 요런 공이 있는데 우리가 요렇게 한 중간 쭉 포인트가 있으면 네 이 공을 얇게 쳐야지 키스가 빠지는데 엄청 어려운 공 맞죠? 근데 이 공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확히 내가 큐의 각도만 주고 요렇게 내가 임팩트를 딱 주면 얘가 싹 끌릴 수 있게 쳐야 돼요 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단 주고 살짝만 옆에 힘을 이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훨씬 잘 끌려요 한번 해볼게요 회전은 가는 방향으로 회전은 한 원팁 투팁 정도 상관없이 그렇게 주고 옆으로 치면서 옆으로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쵸? 이거 보세요 뭔가 이상해지는데 내 몸이 그쵸? 아니 근데 확 꺾였죠? 제가 이제 우리 빌리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쵸? 멋이 없죠? 시합에서 근데 제가 진짜로 이 공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시합에서 저는 이렇게 쳐요 제 액션 잘 보세요 네 이 정도로 비틀어 쳐요 비틀 때는 확실히 비틀어야 돼요 여기서 치면서 이렇게 진짜 이 정도로 비틀어 쳐요 근데 근데 안 들어가네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 보이는데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왜냐면 내 몸이 벌써 이쪽으로 가잖아요 네 Q가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공을 이렇게 쳐버리면 나한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 네 내가 요만큼 비틀어야 되는데 이만큼 비틀면 더 많이 끌리겠죠 네 그러면 요만큼 비틀면 덜 끌리겠죠 그러니까 이 어떨 때는 내가 기분 좋아서 이렇게 끌고 어떨 때는 요만큼만 끌고 그러면 이 변수가 커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좀 이거는 아 일반적으로 쳤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다 네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만 네 좀 연구를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안 비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은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어요 오늘 잘 가시겠죠? 네 네 진화 선수님 네 자 실전에 네 이런 공이 딱 섰을 때 네 많이 어렵죠 수고가 흰 공인거죠 수고가 흰 공이죠 수고가 흰 공이죠 아 당구치기 싫죠 그렇죠 네 이게 어 우리 빌리버 분들도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원뱅크 걸어치기 네 네 원뱅크 걸어서 코너까지 딱 갔을 때 갈 수 있죠 이 노란 공을 일목족으로 해서 이 오른쪽을 맞춰서 길게 세워치기 그리고 쓰리 뱅크 샷 네 아 이것도 있네요 투 뱅크 걸어서 뒤로 살짝 끌려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돌려치기 각도 세워서 쳐도 되는데 치려면 아주 두껍게 쳐야 되죠 네 키스가 있어서 키스가 있어요 네 자 전반적으로 엄청 어려운 공이에요 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디펜스 디펜스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일점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못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맞죠 20%의 확률이 있는데 20%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했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재수죠 내 운이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운이 안 따르면 나는 경기를 지는 거예요 결국엔 네 자 이게 마지막 공이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1점 1점 나왔다 과연 이걸 3뱅크 샷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얘를 앞돌리기 쳤어요 네 길게 쳤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빠졌어요 네 여기 돌아서 이렇게 오겠죠 네 뭐 이 정도 오겠죠 돌아서 안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길공 주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고점자라고 하면 이 공은 엄청 집중해서 쳐야 돼요 디펜스에 온 힘을 다해서 네 그런데 디펜스를 하자니 여기서 노란 공을 맞춰야 돼요 네 이 노란 공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1,2,3,4까지는 와야 돼요 무조건 네 여기서 멈추잖아요 쉬운 공이 되거든요 네 내 공이 이쪽으로 갔다 온 과정 안에 여기 있으면 쉬운 공이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네 와서 이까지 오면 가장 최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힘은 좀 강하게 쳐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하게 쳐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려서 짧아져 버려요 네 그러면 이 공의 키스를 피하기 위한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네 여기서 키스를 피해서 이 사이로 뺄 수 있도록 그러면 좀 강하게 쳐야 되죠 네 강하게 치는데 얘가 꺾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회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역회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디펜스에 온 힘을 가하고 역회전 투팁 정도에서 좀 강하게 쳐 볼게요 음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웃인 거예요 자 여기 상대방 한 개 남았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와 완벽하다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제가 한 번 온 힘을 다 쏟아볼게요 네 와 저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잘못됐죠 공이 좀 돌았죠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형태였지만 여기서 한 이 정도 썼어요 네 그러면 조금 두께가 여유가 있죠 네 조금 두껍게 쳐도 키스 안 나죠 이런 걸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음 자 저 사이로 약간 두께 주고 역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오 나이스 안 맞아도 돼요 그러나 원뱅크가 열려 자 이런 경우는 아 그 평상시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고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오 오 좋아요 자 맞춰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와 어렵다 완벽해요 네 박수 이거는 네 1점을 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세웠죠 이 남부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디펜스의 목적을 뒀을 때는 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쳐야 돼요 네 맞아요 실수하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와서 키스 타이밍도 있죠 얘가 바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얇게 맞아서 바로 또 키스를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 각을 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나이스 자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계속 들어가요 오 이렇게 맞으면 좋고 와 이게 뭐 그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라고 하죠 디펜스 보고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그 세이프티에 최선의 집중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득점 확률이 한 60%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 당구에서는 또 흥행과 또 펜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득점 확률이 한 60% 정도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디펜스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이프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쳐내면 아 나는 세이프티를 하지 말고 공격으로 갔었어야 되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 7점째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경기에서 운영이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운영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오늘 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강하게 제일 맥시멈으로 한 번만 앞에 그냥 조심하세요 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진화 선수님 이번에는 이것도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그 진화 선수 이제 빌리키잉 입단 테스트 때 그때 제가 저한테 이제 왔던 곡이에요 네 저한테 와서 이 공을 뭘 선택했냐면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맞추고 여기서 튀어서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득점을 하는 걸 쳤었어요 기억나요 맞췄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 공은 사실 이게 예술 구성의 공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 강한 밀어치기 힘이나 뭐 밀어치는 기술이 좀 그 많이 연구가 된 사람들은 이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치기에는 좀 큐스피드가 좀 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바른 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다른 초이스가 뭐가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간 공 걸어치기 자 원뱅크 걸어치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횡단 좋죠 횡단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확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공은 횡단이에요 네 횡단을 치는데 이 횡단을 어떤 느낌으로 치죠? 그게 중요해요 느낌이 스트로크 느낌인가요? 스트로크 느낌 약간 눌려준다는 느낌? 자 여기서 맞아서 많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죠 네 그러면 여기서 분리가 좁아야 되죠 네 근데 얘를 또 얇게 맞추려고 하니 회전을 줘야 되는데 회전을 주면 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을 쳐야 되냐면 자 이게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을 맞춰서 역돌리기를 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각은 이렇게 빠지는 각이에요 네 근데 이 공을 들어가게 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요? 맞죠? 네 한번 해보세요 회전 맥시멈 회전을 살려서 맥시멈 안 줬다로 회전 조금 주고 이게 나오는데 이쪽에 가는 힘을 억제해서 여기서 말리게 치는 거죠 아 그렇죠 진화 선수가 쳐서 진짜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이렇게 치면 우리가 힘을 못 받죠 네 그러면 상단을 주고 강하게 쳐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걸 다시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휘게 아 네 조금 더 두껍게 자 여기서 상단 회전을 주고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이렇게 휘죠 오 맞죠? 네 나오다가 조금 두껍게 맞췄는데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맞으면 각이 좁아지죠 네 그럼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런 방법을 택해서 쳐야 돼요 상단에 원팁을 주고 휘는 걸 감지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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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각이 좁아지죠 네 맞죠? 근데 왜 상단이에요? 상단으로 줘야지만 맞고 이렇게 안으로 감기죠 네 하단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단을 주면 직선으로 다르죠 직선으로 다르죠 직선으로 다르죠 내가 이 각이 생기면 얘가 지그재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죠 각이 근데 여기서 휘어서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좁아지죠 음 그래서 각을 좁히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치기는 진화 선수가 될지 어떨지 한번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거는 쳤으니까 전 절 잘 알아요 안 돼요 한번 한번 밀어치기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스피드가 안 나와서 마무리는 제가 한번 쳐보는 걸로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어 와 아우 맥시멈 파워예요? 아니요 아니요 조절을 한 거죠 조금 살살 친 거죠 그래도 그렇죠 뭐 더 강하게 한번 쳐볼까요? 네 더 강하게 제일 맥시멈으로 한 번만 제일 맥시멈으로 아 이게 제일 맥시멈으로 앞에 좀 조심하세요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어우 맥시멈 하니까 짧아지죠?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네 열심히 연습해서 횡단 완벽히 우리가 익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진화 선수가 월드그랑프리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전에서 이제 연습공을 치면서 어떤 공이 궁금한지 초이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체크를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봐봅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네네 한번 진화 선수가 한번 열심히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사실 초이스 미스예요 옆돌리기 쳐야 돼서 아니죠 이 배치가 섰을 때 우리가 1목적구를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100% 두께로 밀었을 때는 네 당연히 100%로 밀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진화 선수가 어떻게 쳐요 약간 이쪽으로 두께를 좀 얇게 잡고 밀어 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밀어 치면 당연히 공은 이쪽으로 가죠 네 그럼 당연히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밀어서 쳐서는 안 되는 공이었어요 자 이 공은 그냥 얇게 자 바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뒤로 이거는 우리 소위 앞뒷방 네 양방의 공이다 음 뒤껴치기보다는 이제 뒤돌리기 그렇죠 이거는 뒤돌리기를 그냥 얇게 치면 되는 공이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 앞뒷방 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공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가볼게요 자 어떤 공을 초이스 할 거예요 옆돌리기요 옆돌리기 네 자 스리뱅크 샷을 한계각으로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스리뱅크 샷이요? 네 저쪽으로 스리뱅크를 이쪽으로요? 네 한계각으로 잡았을 이게 보이는 끝까지 잡았을 때 어디에 떨어져요? 50이요 50 떨어져요? 네 50 떨어지면 50 떨어지면 여기 오죠? 네 보면 이렇게 길죠? 네 그럼 이만큼 짧아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스피드 있게 강하게 쳤을 때는 짧은 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짧아졌죠? 네 근데 여기서 짧게 잡고 순간적으로 스피드 힘을 빡 실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밀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게 또 파워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네요 음 큐스피드를 최대한 더 짧게 잡고 빠르게 그렇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빡 나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옆돌리기 자 이것도 조금 잘 못 치고 있는 거예요 10점이요 자 여기서 네 옆돌리기를 치는데 원팁으로 치세요 원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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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원팁 네 원팁 지금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자 다음 공 이런 공을 칠 때는 네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키스예요 네 우선 얇으면 키스예요 네 두껍게 치죠? 밀려요 밀리죠? 네 그럼 두껍게 쳐서 밀리는데 코너 안 돌 정도로만 쳐보세요 한번 마이너스로 주든 뭐 속도를 속도로 주든 코너 안 갈 정도로만 그렇죠 이렇게 치면 아쉬운 거네 아쉬운 거네 나이스 인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를 두껍게 해서 우선 키스부터 빼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확히 칠 수 없으니까 우선 키스를 제거를 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이 공은 어떤 공이 어떤 부분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체크를 하고 쳐라고 하죠 네 그리고 어떤 공을 쳤을 때 양쪽 다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공이 더 세이프티가 되냐 키스가 없는 공 키스가 없는 공 그리고 세이프티 상황이 어떤 공이 편하냐 두 개 다 어렵다면 어떤 공이 세이프티가 되냐 그걸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공을 초이스함에 있어서 키스의 위험 그리고 득점 확률 그리고 세이프티가 어떻게 되냐 힘의 합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치기 전에 초이스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초이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친 것 같은데 제가 한 초이스가 맞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어요 다 잘못 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아니면 이제 게임 운영을 할 수 있는 초이스였으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진화 선수가 초이스 했던 게 맞아 들어가면서 다 득점으로 연결돼서 게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키스의 위험 그리고 득점 확률 세이프티가 어떻게 되냐 힘의 합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길게 아예 길게? 네 초이스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아 잘못됐어요? 네 아예 길게 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길게 보면 지금 50보다 짧은 각이죠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공은 50이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완전 코너에 최대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공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음 실수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그 옆돌리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죠 네 그냥 얇게만 치면 굳이 위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께에 자신이 있는데 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포지션도 좋고 음 자 우선 그 뒤돌려 치기는 뭘 신경 써야 돼요? 키스요 키스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옆돌리기는요 두께 두께 키스는 없죠? 네 그러면 아 키스가 없는 쪽으로 무조건 그럼 옆돌리기 더 편하겠죠 네 대신 내가 특별히 더 뒤돌리기에 더 자신이 있다 그럼 뒤돌리기 쳐야 돼요 음 근데 확률적으로 위험 위험요소가 없는 걸 초이스하는 게 조금 확률이 더 높아요 음 두 개 다 평범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좋습니다 포지션 좋았어요 네 코너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앞돌리기 대회전 그거밖에 없죠 뭐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두께 이렇게 키스는? 너무 얇지만 뭐 그렇죠 키스는 상관없다 좋은 공이에요 그러면 두께만 최선의 신경을 써서 포지션 플레이가 약간 미스가 났지만 뭐 그래도 득점이 됐으니 아 이것도 포지션 플레이에 신경 써 당연히 해야죠 자 회전을 좀 주고요 얇게 쳐보세요 한번 그냥 슬로우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좋죠 공이 네 2점 칠 거 지금 1점만 치는 거예요 맞죠? 포지션 플레이에 항상 신경을 써야지 평균 에버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 공은 이제 뭘 쳐야 될까요? 뒤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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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을 때 위험 요소는요? 키스 키스인데 네 흰 공을 이제 이쪽으로 빼기는 더 두껍게 쳐서 여기로 빼야죠 더 두껍게 쳐서 거기로 빼는데 두껍게 맞춰서 이까지 꺾을 수 있을까요? 네 해보세요 그게 자신 있으면 이걸 치는 게 맞아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요? 자신이 없을 때는 앞돌리기 쳐야겠죠 아니면 비켜치기도 있고 앞돌리기나 비켜치기 치는 게 세이프티 상황에서는 훨씬 좋아요 훨씬 왜냐면 뒤돌리기를 쳤을 때 내가 키스가 나는 경우에는 어디로 예측할 수 없고 길게 빠졌을 때는 공을 주게 돼요 그럼 앞돌리기로 칠게요 제일 좋아하는 앞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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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같이 좀 두께에 자신이 없는 날에는 그쵸 이렇게 있으면 근접구니까 두께에 자신 없으면 회전 안 주고 이 라인을 그리면 되죠 이 라인을 그 라인을 그리면서 약간 힘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죠? 네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네 그럼 이제 상대방법은 좀 어려워진다 자 회전을 안 준 상태에서 회전 안 주면 길 것 같아요 짧은데요? 그러네요 짧네요 어쨌든 잘 쳤어요 이런 거는 어떤 공을 초이스 하죠? 길게 뒤돌리기 좋아요 네 대신 1조건은 어디가 떠나야 돼요? 맞고 맞고 그렇죠 네 기본 포지션 플레이 자 이렇게 쳤을 때 좋은데 잘 맞았네요 어떤 공을 초이스 하죠? 흰 공을 쳐서 세워치기 여기서 세워치기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두께 두께 속도는요? 딱 맞을 만큼만 속도는 약하게 네 그게 쉬울까? 아니면 비껴치기 빨간 공으로 비껴치기 한번 가보세요 빨간 공으로 비껴치기 아하 빨간 공으로 비껴치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자 이 공은 그러면 약하게 쳐야 될까요? 힘 조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세게 쳐도 될까요? 세게 쳐도 돼요 그렇죠 세게 쳐야 돼요 이게 더 확률이 좋을 수도 있죠 네 조금 내가 힘 있게 쳐도 될 쳐도 되니까 굿살 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네 아니면 이제 게임 운영을 할 수 있는 초이스였으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네 진아 선수가 초이스 했던 게 맞아 들어가면서 다득점으로 연결돼서 게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항상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게 좀 더 상대방한테 어렵게 주면 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던 겁니다 공이 좀 더 정리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아 선수 이번에 월드그랑프리 보니까 누구랑 칠 때지? 저기 니코스 콜리크로노스 니코스 맞죠? 네 니코스 선수랑 경기를 하는데 에버리지가 2. 2.8 정도 한 세트가 2.8 정도 평균이 1.5 정도 네 엄청난 경기력이었어요 제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우 정말 잘 가르쳤다 그 선수 선수분들이 거기 있는 선수분들이 저한테 진아 선수를 저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어 경기하면서 네 저한테 이제 좀 궁금했던 공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선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자 한번 세워볼까요? 2.0의 포인트는 뭘까요? 되돌아오는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두께 두께 저기 정확한 뭔가 쿠션 우리가 2.0을 칠 때 기준은 뭐냐면 우선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3.0에서 코너를 내가 맥시멈 회전으로 쳤을 때 일자로 타고 들어와요 맞죠? 2.0에서 코너를 쳤을 때 내가 맥시멈을 치면 여기 올 것이고 2팁을 주면 여기 가겠죠 네 맞죠? 원 포인트에서는 또 원팁 주면 여기 오고 이렇게 가겠죠 맥시멈 주면 여기 오고 자 2팁 주면 거기 오고 그러면 이 공을 봤을 때 우리가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네 자 우리가 이렇게 2포인트 선상에서 가는 걸로 코너를 잡으면 몇 팁을 줘야 돼요? 2팁이요 2팁 줘야 되죠 네 그런데 3팁을 주려면 네 우리가 좀 더 앞에 치면 되죠 네 2팁을 주면 여기서 얘 이 공이 맞는다고 과정했을 때 3팁을 주면 더 앞쪽을 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쳤을 때 직선으로 치냐 라는 게 중요해요 코너를 쳤을 때 내 공이 직선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살짝이라도 휘면 이 공이 이렇게 봤던 각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옆 밖으로 빠져요 회전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을 정확히 쓰고 싶으면 밀리지 않는 끌리지 않는 각으로 쳐야 돼요 네 그런데 밀리는 각으로 아니면 혹은 끌리는 각으로 치려면 끌리는 각으로 치면 내가 2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끌렸어요 네 끌리면 이걸로 다시 변하죠 네 그러면 훨씬 앞에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죠 회전을 많이 줬을 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쳐야 돼요 자 3포인트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 공이 네 그런데 코너를 갔을 때 이 공은 넘어가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가는 공이 생겨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대부분이 넘어가요 네 가다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휘게 치려면 왜냐하면 이 공은 내가 하단을 주고 치거나 옆단을 주고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휘지 않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휘지 않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휘게 치려면 더 얇게 조금 더 앞에 쳐야 돼요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휘지 않게 한번 쳐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휘지 않게 휘지 않게 3팁 다 주고 네 휘지 않게 치려면 내가 코너까지 일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밀리지 않고 휘지 않게 끌리지 않게 그렇죠 이거 이렇게 갔을 때가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대신 하단을 주고 네 살짝 끌어서 쳐볼게요 여기까지 끌어서 좀 더 얇게 잡고요 그렇죠 좀 더 얇게 잡고 살짝 더 하단을 주고 큐스피드를 약간 늦추는 거예요 탁 쏘는 게 아니고 끌리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게 더 그림이 이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 내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내가 코너까지 가면 지금 3팁을 줘버리면 넘어가죠 맞죠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큐스피드를 늦춘 상태에서 코너가 아니고 3팁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오전공을 3팁으로 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큐스피드가 빨라서 확 싸버리면 안 돼요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음 이런 식으로 아 저는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그렇죠 기준점 자체가 이걸 착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량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연습해보세요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공이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완성시키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레슨 시간입니다 어 빌리버분들이 4구 4구를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그 4구를 치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냐 하면 이렇게 공 세 개를 90도로 놓고 회전력을 살려서 치는 공들이 있어요 네 자 느리게 네 여기서 회전을 다 주고 옆으로 가게끔 치는 공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네 그냥 옆으로 가죠 이게 우리 쓰리쿠션에서는 어떨 때 활용이 될까요? 어 쓰리쿠션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별로 없을 때 공간이 별로 없을 때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야 될 때 맞죠 네 근데 아주 애매한 배치들이 있어요 어떤 배치가 있냐면 자 아주 중요한 배치에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90도면 어디죠 90도면 이쪽으로 보낸다 치면 이렇게요 90도면 이쪽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네 여기서 코너까지 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왜 필요해요 어 이거 뭐 뒤돌려치기 쳐도 되고 뭐 비껴치기 쳐도 되고 다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공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을 내가 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키스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90도로 내가 기술을 다른 기술 없이 그냥 90도로 이렇게 보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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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키스도 상관이 없이 네 이 공을 자연스럽게 칠 수가 있어요 오 해보고 싶어요 대신 우리가 두께를 90% 이상 맞춘다는 거는 네 맥시멈 플레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맥시멈 플레이를 하면 여기 마저도 들어가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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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응 싹 붙이듯이 자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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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 잡았어요 좋죠 감 잡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내공이 이 공이에요 네 키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치면 여기 맞고 이렇게 또 키스가 있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쳐야 되죠 방금처럼 방금처럼 네 정답입니다 방금처럼 치면 자 90도로 내가 보냈다 자 이렇게 보내면 맞고 여기 왔을 때 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90도로 옆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스피드 살리세요 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아니에요 얇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가다가 휘어버렸죠 떨렸어요 네 이러면 회전량이 부족해져요 마지막에 회전량의 지속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90도로 그렇죠 나이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진행이면 아주 좋은 진행이죠 네 지금 아주 잘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들은 다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앞 돌려치기가 힘든 경우에 그냥 자 90도로 하면 넘어가죠 네 90도보다 약간만 앞으로 당점을 올려주면 얘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껍게 90도보다 당점을 조금만 올려주는 거예요 상단으로 네 좋습니다 됐다 자 이렇게 치면 포지션 플레이 포지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요 자 이제 개념 잡았죠 네 우리가 공을 내 당점과 내 힘에 가둬놓고 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절대 모자랄 수 없어 이렇게 딱 틀에 가둬놓고 치는 거예요 미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 키스 나는 포지션들 네 그런 공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네 빌리버 분들도 이 배치는 꼭 연습하세요 아 이 배치는 네 이 배치는 꼭 연습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배치예요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꼭 연습하세요 아까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하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나이스 와 와 에이 에이 뱀 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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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맨날 모르는 것만 이렇게 쏙쏙 아 모르는 거였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아 내가 당구를 정말 포접하게 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보면 아 근데 너 1등이네요 아 너무 신기했어 자, 그러면 연습하시고 이제 이거는 또 우리 신화선수 공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신 있어요? 네. 이번 레슨 시간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참 레슨 하기가 창피한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이소. 이렇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왠지 뭔가 알 것 같은 배치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회전을 왼쪽에 주고 이 공을 맞추면 저 공은 회전을 어디로 먹죠? 오른쪽이요. 반대로 먹죠? 왼쪽으로 쳤으니까 이 공은 오른쪽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회전 주고 쳐요, 안 주고 쳐요? 주고 쳐요. 회전 주고 치죠? 네.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되냐? 끌어서 얇게 쳐서 해야 돼요. 근데 끌어서 얇게 쳤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키스가 있어요. 두껍게 치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맞죠? 네. 근데 두껍게 치는데 회전 주고 치죠? 회전 주고 치겠죠? 왜 회전을 주고 치냐? 여기서 회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회전 안 주고 치면 저기서 회전 안 먹고 이렇게 길게 올 것 같아요, 맞죠? 와, 이런 거 한 번도 안 쳐봐서 어떻게 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 회전 안 주고 쳐 볼게요. 회전 안 주고 두껍게. 아예 무회전이죠? 무회전 말고 느낌 팁. 느낌 팁. 느낌 팁으로 내가 그냥 두껍게 그냥 쳐 볼게요. 어때요? 회전 먹죠? 네. 근데 공은 안 내려가죠? 네. 왜 그럴까요? 아, 이 수구에, 아니 목적고에 회전이 안 먹어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회전을 주는 순간 얘는 내려와서 키스가 발생이 돼요. 자, 한 번 시도해 봐요. 느낌 팁. 아주 느낌만, 거의 회전 없이. 두께는 거의 95%? 두께는 거의 95%? 어, 그러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진짜로. 이것도 몰랐어요. 자, 여기서 길게 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당점 더 내림대요. 회전은 안 주고. 네. 자, 다시 한 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어도. 네. 자, 회전 주지 말고. 당점 조금 더 낮추고. 우와, 회전 잘 먹는다. 회전 잘 먹죠? 네. 회전 다 준 것처럼 먹죠? 와, 이거 맞았다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고수가 되면 회전이 빠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칠 때 아주 가볍게 치면 돼요. 회전 빼고. 부드럽게 쳐도 절대 이 공은 안 내려와요. 우와. 그렇죠? 네. 제가 단골을 너무 어렵게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쉽게 치고 있는데 이런 공은 어려운 공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두껍게 맞춰서 이 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공들은 이제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두껍게 쳐도 얘가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은 빼야 된다. 이렇게 쉬운 공을. 쉽죠? 네. 그럼 앞으로 다 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이렇게 쉬운 공을 저 키스 뺄러고 얇게 막 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세워가지고 이렇게 쳤던 공인데. 자, 다 마찬가지예요. 아아. 이 공도 그럼 어떻게 쳐야 된다? 회전을 주면 안 된다. 아아. 자, 회전만 안 주면 돼요. 회전 안 주면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대신 두껍게 맞춰라. 아아. 해보세요.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자, 회전 빼고. 회전 잘 먹네요. 네. 우와. 자, 오늘도 하나 완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리킹. 우와. 네, 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감탄사를 발휘합니다. 아, 이거 진짜 컸어요, 이번에. 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쉬운 거여서 죄송스럽다고. 저 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와,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우리 진아 선수가 이번에 고성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공 중에 이 공이 있었어요. 진짜 몰랐으니까 멋진 거예요, 정말. 네, 이 공이 있었는데 이 공을 아주 아름답게 키스를 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서 키스 내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한 번 쳐볼까요? 이제 공짜죠, 공짜. 네, 회전 빼고. 회전 빼고. 와, 이 쉬운 걸음. 아, 나이스. 에버 0.1이 올라갔네요. 와, 이건 0.3이 올라갔어요, 진짜. 자, 그러면 연습하면 잘 칠 수 있겠죠? 네. 우리 빌리버 분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한 번 회전 빼고 치는 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어, 진짜 이거 리액션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진짜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멋진 걸로 또 레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멘붕이 왔어요, 지금. 내가 장구를 너무 어렵게 치고 있었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즐거운 레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레슨 시간이 돌아왔군요. 아니, 요즘 실력이 부쩍 향상된 것 같아요? 어, 시합 끝나고 슬럼프가 잠시 한 2주 정도 왔었어요. 아, 그러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에보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지금. 그러게요, 뭔가 깨닫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한동안 공이 그렇게 안 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내가 잘못 치고 있어서 공이 안 서는 거였어요. 그런 걸 좀 깨닫다 보니까. 조금 힘 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밀한 부분을 조금 컨트롤 한다. 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한 번 컨트롤 해볼까요? 해봅시다. 네, 우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한 상단 원팁, 투팁 정도 주고 이렇게 탁 부딪혀서 치면 돼요. 네. 근데 공이 거리가 점점점점 멀어졌어요. 네. 그리고 공이 여기 있던 게 점점점점 올라왔어요. 어우, 쉽지 않죠. 자, 이런 공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죠? 수구가 느리게 진행하도록. 왜 느리게 진행해야 되죠? 하단을 주고 끌어버리면 각이 너무 좁아져서 맞출 3쿠션 맞았을 때 오히려 짧게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끌려버리면, 보통 이렇게 끌려버리면 여기서 회전을 먹고, 여기서 회전을 먹고 이렇게 튀어버리죠. 이 현상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되죠? 어떻게 쳐야 되죠? 맥시멈 플레이. 네. 두께를 얇게 맞췄기 때문에 회전이 빨리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공을 내가 완벽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맞춰서 이 공이 최소한 일자로 가든, 아니면 일자보다 위로 가든. 네. 일적 후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요렇게 오는 순간 얇게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두께예요. 두께. 두께를 거의 90% 이상 맞춰서 지점을 여기까지 보내보자. 네. 느리게. 두껍게 맞추면 빨리 보낼 수가 없어요. 네. 맞죠? 두께만 신경 쓰면 얘는 해결되는 공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멀어서.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면 밀리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 밀리는 힘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줘야 돼요. 하단이. 엄청 많이 줘야 돼요. 하단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보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얇았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얇은 거라고. 마지막에서 맥시멈이 풀렸어요. 네.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께만 다 맞춰볼게요. 네. 두께만 다 맞춰서. 자, 다 맞췄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공이? 와, 예쁘게 가요. 공이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안 오죠? 네. 회전도 살아있죠? 네. 그 이유가 두께에 있는 거예요. 얇게 치면 그만큼 끌기가 쉽거든요. 대신 더 스피드를 살리고 더 하단을 주고 쳐야 되는 거예요. 두께를 더 주고. 그래야지 맥시멈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쳐야지 회전이 아까 전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네. 더 세게 치면, 더 스피드 있게 치면 더 하단을 안 줘도 당점을 더 올릴 수 있죠. 네. 올릴 수 있으면 그만큼 회전력은 더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피드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로 보세요. 여기서 이 정도 회전은 먹고 들어와야 돼요. 지금 스피드 더 살렸죠? 네. 브릿지를 조금 더 짧게 잡아서 이제는. 더 스피드 살려요. 더 짧게 잡아요, 브릿지. 네. 그렇죠. 더 짧게 잡으니까 훨씬 더 끌기가 쉬워요. 브릿지를 더 짧게 잡아서 내 공에 힘을 더 붙여야 돼요. 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더 짧게 잡고 스피드를 더 살려요. 네. 더 파워 있게 더 힘 있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공 모양으로. 여기서 핵심은 두께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맞춰야 된다. 그리고 브릿지를 짧게 잡을수록 내가 큐를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두께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거 자신 없는 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오늘 하나 해결했으니까 에버가 0.1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0.1 너무 높은 거예요. 네. 0.05. 네. 좋습니다. 블리버 여러분 해결되셨나요? 저는 해결됐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두 번째 문제예요. 상당히 쉽다면 쉬운 배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배치인데 이거는 제가 진아 선수한테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건 어려운 공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치잖아요. 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도 붙어있고 네네. 얇은 두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얇은 두께가 관건이죠. 네. 회전력은요? 한 원팁 정도. 회전력은 원팁 정도. 네. 원팁을 주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상단 원팁으로 써요. 상단 투팁이나 쓰리팁을 주면 길어질 수 있다. 이제 공이 붙었기 때문에 막고 회전력이 더 살아버리는 거죠. 아 여기서 상단 투팁이나 쓰리팁을 주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누워버린다. 회전력 때문에. 우린 답은 다 나왔어요. 원팁의 두께를 정확히 치는데 자세는 낮추고 브릿지는 길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백스윙이 크면 안 돼요. 네. 백스윙이 크면 브릿지가 길어진 만큼 브릿지를 꽉 잡아도 흔들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길게 잡았을 때는 무조건 백스윙을 짧게 해줘야 돼요. 네. 짧게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 당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 정리해 주세요. 자 한 번에 보여주세요. 뭐 이건 저한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네. 너무 쉬워요 너무. 완벽했어요. 제가 시범을 안 보이는 이유는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아 선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응용. 응용. 응용을 해볼게요. 공이 점점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변화구를 써야 돼요. 변화구. 변화구. 어떤 변화구를 써야 돼요? 한 번 한 번 쳐보세요. 네. 진아 선수가 훨씬 잘 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자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진짜 쉬운 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공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였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공인 것 같아요. 한 번 쳐볼게요. 마구. 한 번 쳐보세요. 어우 쉽게 나오네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 쉽게 나오네요. 진아 선수는 무조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나오구나.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아 선수는 이렇게 쓰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공을 초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맞아서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포지션 플레이까지 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께에 자신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는 좀 자신 없긴 한데 근데 기준점을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자 저도 실전에 이런 공을 많이 쳐요. 승부를 걸 때 초중반 내가 치고 나가야 될 때 이럴 때는 승부를 걸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이 공을 성공할 수 있으면 이거는 1점짜리 공이 아닌 거예요. 맞죠? 2점짜리네요. 3점짜리네요. 그렇죠. 그냥 2점 3점이 되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께를 잘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만큼 에버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이거는 관통샷 응용이다 응용.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다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팁에 브릿지는 길게 자세 낮추고 백스윙은 짧게 관통샷. 관통샷. 그걸로 모든 게 정리가 된다. 자 해결 되셨나요? 퍼펙트. 블리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저도 배우고 차선수님도 배우고 블리버 여러분도 배우고 많은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메일로 주시면 돼요. 지금 레슨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궁금해요. 사전에 우리가 또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놔볼게요. 자 어떤 기준을 잡고 치는지 우선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 맞아야 들어가니까. 거기 맞아야지 들어간다. 거기 맞아야 들어가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렇게 앞돌려 치기 생각했을 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렇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나이스. 자 다시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맞아야 들어가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덜 끌었다. 자 지금 현상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밀렸죠? 네. 왜 밀렸을까요? 지금? 당점이 좀 높였어요. 높았죠? 네. 근데 왜 높이 주는 거예요? 어.. 당점을 낮추면 바로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여기서부터 설계를 잡아야 돼요. 자 공 한 개 띄워놓고 자 파이브 앤 하프 설계 있죠? 네. 그냥 그대로 잡으면 돼요. 자 진화 선수가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 맞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출발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요. 네. 여기를 중상단에서 치면 공이 밀려버려요.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맞고 오다가 이렇게 밀리는 순간 길어져 버려요. 하단에 맥시멈을 주고 쳐야 돼요. 음.. 그러니까 하단에 맥시멈을 준다는 의미는 여기서 맞고 직선으로 끌리는 거예요. 네. 직선으로 끌리고 직선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하단 맥시멈을 주고 한번 컨트롤 해보세요. 음.. 하단에 맥시멈을 주고 자 완전 하단이에요. 우리가 사고 칠 때처럼 여기 맞출 수 있죠? 네. 자 거기만 맞춰보세요. 아.. 그래야지 마지막에서 회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아.. 중상을 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맞으면서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휘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은 지점을 맞아도 얘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해 가셨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공은 이런 공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공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쳐보고 가서 확인을 하고 네. 가서 확인하고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자 참고로 파이브앤하프로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단 파이브앤하프에서 두께는 1접근은 두께가 얇은 두께 한 8분의 1 그런데 당점은 하단 맥시멈 맥시멈 왜 맥시멈이냐 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두께를 더 주고 당점을 올리면 밀리면서 길어질 수 있다. 여기로 사고 친다 생각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을 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끌리면서 밀릴까 봐 탄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불안정이죠. 하단 맥시멈을 준다는 거는 내가 톡 치고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단 맥시멈을 주고 하단을 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톡 이렇게 톡 치고 끝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음 뭔가 스트로크를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이 지점만 그냥 맞추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까지 끌려고 하니까 당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당점을 높이 치는 거예요. 지금 자 당점을 더 낮추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오 뭔가 이렇게 탄력을 살려서 내가 큐를 많이 넣거나 이러면 에라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하단 맥시멈의 얇은 두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음 각은 파이브앤하프 각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네. 감각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고 네. 이 지점만 정확히 보고 사고를 이용한 앞돌리기죠. 그럼 연습하면 또 에버리지 0.05 오 진짜 이거는 많이 나오는 공이죠. 네네. 그래서 빌리버분들도 하단 맥시멈을 이용한 앞돌리기 정확히 한번 쳐보면 좋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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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우리 특별한 레슨 시간이에요. 오 이때까지 저희 빌리퀸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데 정작 우리 빌리퀸 시청자분들을 보시면 아주 초보 그러니까 이제 당구를 입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 이하 200 이하를 타겟으로 해서 4구에서 3구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을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네. 자신 있죠? 딱 맞추는데요. 저도 4구 200이거든요. 저도 300입니다. 우선 두께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의 Q가 무회전인 상태에서 Q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통과했을 때 네. 그러면 무슨 두께가 맞는 거죠? 반보다 살짝 얇은 한 3, 4, 1?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겨냥했을 때는 반 두께가 맞는 거예요. 맞죠? 반 두께가 맞으면 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90도? 아니죠. 이게 90도예요. 아 이걸 반 두께로 쳤을 때 이걸 못 맞추죠. 네. 자 반 두께로 맞췄을 때는 보통 45도 보다 조금 더 43도 한 이 정도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초구 위치에 놓고 초구를 딱 쳐서 반 두께로 쳤을 때 딱 45도로 가면 이 당쿠션을 먼저 맞아야 돼요. 근데 당쿠션을 먼저 맞죠? 네. 요것이 요것이 한 43도나 42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골을 처음 쳤을 때부터 네네. 그 몇 도 몇 도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왜 45도예요? 이 공에 요렇게 위치가 아니고 여기서 맞았을 때 네. 이동되는 방향이 요렇게 45도로 간다 이거죠. 네. 자 그럼 보통 요렇게 아까 전에는 45도였는데 요게 이제 90도예요. 우리가 요 각을 요렇게 이동을 하니까 90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공이 있다. 90도보다 밑으로 있는 각은 실질적으로 하단으로 끌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여기서 반 두께를 놓고 내가 스피드만 살려도 이 공은 옆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에서 옆으로 가야 되니까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께를 더 얇게 어 뭐 8분의 2 두께 8분의 3 두께를 잡고 하단을 주고 옆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네. 근데 이렇게 진행 시켜도 되는데 이거는 절대 내가 반 두께로 해서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서는 네. 90도를 오바되지 않는 이상 부딪힘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네. 하단을 주지 않더라도. 네. 그러면 하단을 줘서 변화량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부딪혀서 치는 게 가장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공을 왜 얘기를 했냐. 자 4구에서 3쿠션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일자를 지금 직선 상태에요. 네. 직선 상태에서 저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쳐야 되죠? 엄청 얇게요. 엄청 얇게 쳐야 되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물론 회전은 가는 방향으로 주고 맞춰야 돼요. 한 투팁 정도 뭐 그 정도는 주고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1번 우리가 1번 성공했어요. 우리 빌리버분들도 동료들과 함께 한번 외기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 자 똑같이 놓고 2번 자 포인트가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이 됐어요. 자 2번 저는 200이니까 치울 수 있죠. 네. 한번 쳐보세요. 회전 양은 똑같이 주고 아 회전을 주고 자 부딪혀서 쳐보는 거예요. 끌지 말고 오 오 200으로는 한 번에 계속 맞추기가 힘든 공이었어요. 150 자 다시 연습하는 방법이니까 자 연습 자 정확하게 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다이렉트로 정확히 실수 없이 한 번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네. 이게 바로 4구에서 3구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자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1번 위치 네. 2번 위치 3번 위치 와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두면 4번 위치가 돼요. 그건 원쿠션 타면 안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물론 주고 회전을 회전을 왼쪽이죠. 왼쪽 왼쪽으로 주고 왜냐하면 이거 정회전이라고 하죠.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4번은 정말 어려우니까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1번 2번 자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4구에서 3구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나이스 자 두 번째 오 굿샷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와 쉽지가 않아요. 네네. 회전 주고 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3번 생략하고 4번 먼저 쳤네요. 이만큼 힘든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호인, 빌리버분들이 뭐 한 20점에서 25점, 30점까지 되는 분들도 이 공을 연습하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공이에요.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직접 쳐보시면 연습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께 연습하기. 네. 그럼요. 결국에는 이런 공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4구에서 3구로 넘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공이면서도 네. 아주 중요한 공이에요. 네. 네. 그런 거 같죠. 이렇게 같이 쳐보니까. 네. 진화 선수도 저도 물론 연습을 많이 한 번에 성공 못 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빌리버분들도 이거 한 번 옆으로 돌리는 각 뒤돌려 치기의 형태 뒤돌리는 각 뒤돌려 치기의 형태 이 공을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오 재밌어요. 연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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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기도 할 수 있고 뭐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연습해 보시죠. 네. 네. 이 정말 재미없는 내용으로 너무 재밌게 레슨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오늘 또 뭐 제가 다 안다면 아는 내용이지만 재밌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명정 선수입니다. 오늘 레슨 할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네. 자 우선 제가 공을 한 번 놔 볼게요. 진화 선수가 어떤 초이스를 할 건가. 자 제 공이 흰 공이에요. 어떤 걸 초이스 해야 될까요? 더블 아니면은 대회전을 칠 것 같은데 대회전도 쉽지가 않아요. 뭘 쳐도 쉽지가 않아요. 아 뭘 쳐도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우리 되게 자 아 뭐야 뭐야. 잠깐만. 뭐가 있죠? 나도 모르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곡선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끌어쳤을 때 우리가 한계각이 원래 여기인데 네. 이렇게 끌어쳤을 때는 플러스 원팁이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한계각이 코너까지도 한계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직선으로 요렇게 코너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지 말고 밀어서 네. 자 요렇게 90도 각도로 걸려있을 때는 밀어서도 가능해요. 끌지 않고 밀어서 천천히 아주 약하게 한번 쳐볼게요. 어휴 어려워요? 네. 끌렀어요. 자 끌렸죠? 네. 자 요각이에요. 요렇게. 네. 자 어려워요. 90도로 보내면 결국에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못 쳤겠네. 요것이 왜 왜 힘드냐 하면 진화 선수의 임팩트가 강해서 그래요. 음. 자 임팩트가 강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밀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거는 쉽게 나왔어요. 네. 맞죠? 임팩트가 진화 선수가 저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아 천천히 쳐도 된다.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각은 벗어나 있지만 직선으로 천천히 왔을 때 어 가능하다. 어렵다. 장점을 조금 올려서 그렇죠. 생각보다 안 낮아도 돼요. 네네. 이거는 끄는 공이 아니에요. 끄는 공은 90도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 진화 선수가 백스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타겟이 커져요. 그래서 액션이 커져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빼지 말고 앞에서 그냥 한번 밀어보세요. 앞에서 깔짝깔짝 샷. 뒤로 많이 빼지 말고 아니 조금 더 스트로크를 하세요. 스트로크는 하는데 뒤로 빼지 말고 그 스트로크 한 느낌대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아 아시겠죠? 네. 진작 이거부터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휴 그랬나 제가 실수 했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백스윙이 커지면 여기서 탕 때리는 속도가 커질수록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백스윙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변화 없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형태랑 이 형태는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죠 여기도 보면 한계각을 이렇게 넘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한계각이라고 하는데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화 선수는 쉽게 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서 곡선을 그리면 없다 왜냐하면 곡선을 그리면 각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곡선을 그리는 순간 우리는 최대한 이 각을 유지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볼 때는 진짜 없어요 끌지 말고 조금 더 힘 있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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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나오는 공이죠 쳐보니까 그 이유는 한계각을 벗어나도 부딪힘에 의해서 회전력이 더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한계각보다 더 많은 범위를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 유의하시고 절대 끌지 마시고 부딪혀서 직선으로 90도로 보낼 수 있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공이 나오면 절대 실수하지 말고 공짜죠 공짜 공짜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진화 선수가 낭부라도 내가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런 공 나오면 무조건 되돌아가기를 칠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공을 선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레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중고점자들을 타켓으로 조금 심도 깊은 내용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4구에서 우리가 3구로 넘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밀어치기 끌어치기 끌어치기 그렇죠 밀어치기 끌어치기예요 자 끌어치는 걸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화 선수는 끌어칠 때 어떻게 끌어치죠? 이거 한번 끌어보실래요? 흰 공으로 노란 공으로 맞혀보세요 네 노란 공으로 한번 맞혀보세요 저는 흰 공과 빨간 공으로 불고 노란 공과 빨간 공으로 불어서 네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걸 보고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뭐... 삼각법 어? 삼각법? 삼각법일 거예요 아마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 지점하고 중간을 치면 이렇게 간다 맞죠? 정확하죠? 하단 주고 그냥 어떻게 해요? 스톱샷으로 해요? 아니면 쭉 밀어요? 쭉 밀어요 자 쭉 미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끌어치기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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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밀었어요 자 덜 밀었어요 자 우리 진화 선수도 아직 4구가 완벽하지 않네요 얼마죠? 200 200이요 200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끄는 거죠? 가는 방향으로 줘도 똑같이 되는지 한번 또 도전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치는 건데 회전을 준 상태에서. 자, 가는 방향이죠? 가는 방향. 어, 이거는 역방향이죠? 그렇죠. 어, 그래도 왔어요. 근데 조금 얇게 맞았네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셨어야 돼요. 이 공을 칠 때 진화 선수는 큐 각도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DQ가 올라가 있어요. 맞죠? 올라가서 내가 밑으로 내리 꽂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더 잘 끌리게. 더 잘 끌리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잡고 낮춰서 끌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수평으로 내가 낮춰서 끌었을 때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끌 수 있는 반면에 힘의 지속력은 없어요. 맞아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 수평으로 잡았을 때하고 각을 세워서 잡았을 때하고 어떤 공에서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여기까지 갈 힘만 있으면 되죠. 여기까지 갈 힘이 필요 없죠. 이럴 때는 수평으로 잡는 게 처음 맞았을 때 액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확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잡는 게 오히려 끌기가 좋다. 한번 해보세요. 자, 수평으로 잡고 그렇죠. 시범, 시범. 이렇게 수평으로 잡고 자, 많은 힘이 필요 없이 그냥 수평으로 잡는 이 정확하게 치는 방법. 공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수평으로 잡는 것보다 내가 DQ를 들고 내 공에 힘이 전달이 끝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DQ대를 들고 각을 주면서 치는 것이 내 공에 힘 전달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 브릿지를 이럴 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요. 자, 당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만 밀어 쳐서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부딪힘으로 치는 건데 어... 이것도 끌어치기의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쉽게 끌린다는 거예요. 내 공에 힘은 지속이 되고 자, 끌어치기의 두 가지 형태예요. 수평으로 잡고 끌면 액션은 좋아지는데 힘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힘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DQ를 들고 어... 하단의 효과를 살리면 훨씬 더 용이하게 우리가 칠 수 있다. 네. 그럼 오늘 많은 도움 네. 됐습니까? 네. 왜냐면 제가 크러치 기준을 모르고 쳤었어요. 네. 초보자를 위한 레슨이었지만 오늘도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또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리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명정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레슨 시간은 또 약간 우리가 1족구의 형태를 정확히 보내고 제 수구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네. 그런 형태를 한번 세워봤어요. 지금 흰 공이 수구죠? 제 공이 수구예요. 네. 그 이 형태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낼 때 형태가 공이 한 개 정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쿠션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공 반 개 정도 겹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공이에요. 진화 선수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네. 초이스는 많은데 어렵죠. 한 번 쳐볼게요. 네. 한 번 쳐볼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한 번에 성공해버렸어. 아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성공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실패하는 걸 다시 찍어야 되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 반 개가 차이 났을 때는 지금 쉽게 쳤죠. 왜 쉽게 쳤냐? 내가 자동으로 맞추면 얘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일자로 바꿔볼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자보다 약간 밑이에요. 네. 와 진짜 이만큼 떨어졌는데 한 번 해볼게요. 어려워요. 네. 공이 변화가 여기에서 이만큼 변화가 생겼어요. 네. 자 이거 한 번 해결해 볼게요. 와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알고 쳐야죠. 가르쳐 주세요 어서. 오 정말 잘 쳐. 오 정말 잘 쳐. 이거는 제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고 이제 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거죠. 완벽히 일자. 오 이것도 어려워요. 한 번 해볼게요 그냥. 네. 뭐 어렵다 그러고 다 쳤는데 뭐. 이야 상당히 잘 치네요. 상당히 잘 쳐. 오늘 감이 좀 좋나? 상당히 잘 쳐. 원래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맞아서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 공이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튀어나올 때 이렇게 키스가 발생이 돼요. 네. 보통은 그런데 진화 선수는 시간차를 되게 잘 주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오 이 얘기 저 다른 데서도 들어본 것 같아요. 시간차를 되게 잘 줘요. 왜냐하면 이 좁은 각에서도 얘를 먼저 밀어내고 내가 잠깐 멈췄다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를 정말 잘 구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죠 근데? 모르고 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임팩트 타이밍에 의해서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형태는 네. 여기에서 회전을 좀 살려야 돼요. 네. 회전을 지금 거의 뭐 투팁 정도밖에 안 줬었죠. 회전을 더 살리면 맥시멈으로 살려서 내가 이렇게 시간차를 이렇게 주면요. 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봐요. 오 네. 근데 저는 못 맞추네. 이제는 점점 더 어렵게 자 일자에서 이만큼 더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만큼 이동하면 비껴치기 치면 되죠. 네. 이렇게 이동했어요. 한 번 다시 앉혀볼게요. 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해봐요. 느낌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성공했어요. 와 진짜 이만큼 변했는데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맥시멈으로 자 보통 이렇게 키스 나는 게 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공이 자 일자에서 약간 올라갔죠. 네. 올라가니까 상당히 힘들어졌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탁 부딪혔을 때 일족구가 이 라인을 그리면서 먼저 맞고 내 공이 천천히 뒤에 따라가서 회전력에 의해서 들어가게 하는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맥시멈 플레이가 필요해요. 맥시멈 플레이를 해서 내가 살짝 끌었을 때 자 이 형태로 따라가야 돼요. 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봤으니까 네. 오 어렵다. 조금 얇은 두께로 내가 맥시멈에 의해서 살짝 뒤로 끈다는 느낌이에요. 살짝 시간차를 준다는 느낌이에요. 맥시멈은 자동으로 끌림이 발생해요. 조금 얇아요. 지금 두께가 두께는 됐는데 네. 못 끌어져서 내 공이 더 빠르죠. 지금. 자 이거 성공하고 마칠게요. 아이 언더스탠드 네. 됐다. 이 형태죠. 자 이렇게 이 형태를 잊지 마시고 네. 자 어떻게 쳐야 된다? 살짝 내가 시간차를 줘야 된다. 내 공이 이 공보다 수평에서 밑으로 있으면 쉬운 공이다. 네. 그냥 부딪쳐서 돼요. 회전을 조금 줘도 부딪쳐서도 키스가 빠지죠. 수평일 때도 빠져요. 네. 수평에서 공 반 개만 올라가면 상당히 어려운 공이 되는 거예요. 임팩트도 안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회전도 먹여야 되고 살짝 느리게 가야 되고 살짝 느리게 가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3팁이나 뭐 맥시멈을 이용한 내 공의 시간차를 주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감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요런 형태를 여러 가지 뒤돌려치기 형태가 있어요. 요걸 다 응용해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모르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는지 이제 고갈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곧 제 자원이 고갈이 날 것 같아요. 네. 한 300개 정도 더 있잖아요. 아니요. 한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00개 정도 더 있으니까 네. 블릭퀸의 레슨은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레슨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시청자 질문들은 대부분 다 너무 어려운 난구예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지 한번 해보죠. 네. 자. 이 공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머 이건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죠? 리버스. 리버스. 또? 그 다음에 짧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진화 선수가 얘기했듯이 리버스 형태로 쳐야 돼요. 근데 리버스 형태도 칠 수 있고 네. 만약에 내가 회전을 안 주고 어 내가 코너를 돌리지 못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또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칠 수 있어요. 네. 우선 리버스 형태는 어떻게 쳐야 되냐 어떻게 치 당점을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맥시멈 회전으로 네. 한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네. 네. 진화 선수는 두께를 잘 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회전은 1팁 또는 2팁 3팁 관계 없어요. 끌어서 치면 돼요. 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공도 해결하고 여기 있는 공도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끌어서 함 쳐볼게요. 더 하단 줘야 돼요. 끌어서 치려면 DQ 때 약간 세우고 자신 있게 좀 강하게 들어가 봐요. 자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자 조금 두께를 맞추고 네. 내가 완전 하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단으로 가서 DQ 때를 들었죠? 네. 자 여기서 끌어야 되죠? 이렇게. 네. 딱 끌리는 게 보여요. 우리는 3쿠션을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끌어서 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D를 약간 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끌면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공이 맞죠? 힘이 끝까지 살아있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 회전을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끌어서 치는 게 맞다라고요. 음. 자 회전을 다 살리고 그렇죠? 이렇게 쳐줘야지 그래도 힘이 살아있어요. 네. 회전도 살아있고 설마 빠지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치는 방법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진화 선수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냥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두 번째 해법이죠? 무회전으로 내가 그냥 얇게만 그렇죠. 코너를 칠 거를 코너보다 앞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얇게만 치는데요. 그렇죠. 세게 칠 필요도 없고 무회전으로 아하 이 두께가 좋은 진화 선수도 잘 안 되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Q는 수평으로 잡고 내가 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그냥 이렇게 치면 나이스. 느리게 네. 네. 이렇게 치면 되죠. 이 공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진화 선수가 여기서 한번 성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얇게 치는 거 한번 네. 굿샷. 얇게 치는 거 한번 리버스 한번 좋아요. 이렇게 한번 세게 칠 필요 없죠. 네. 약하게 쳐도 공은 다 굴러가요. 왜냐하면 얇게 맞춰서 그냥 여기까지만 오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약하게 쳐도 다 가는 거죠. 네. 자 이제 끌어서 생각보다 하단을 더 줘야 돼요. 그렇죠. 나이스. 이렇게 치니까 진짜 쉬워요. 이렇게 치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다 무리 없이 가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수평으로 세우면 여기서 힘 현상이 발생이 돼요. 네. 힘이 발생이 된다는 건 내가 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만 살짝 들어주니까 진짜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큐대를 세운 상태에서 이 큐끝이 바닥으로 가야 되죠. 네. 이렇게 끌어야지 내 회전의 지속력도 살리고 끌림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조금 좋은 내용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번에 시청자 질문 중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유익한 레슨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레슨 시간인데요. 네. 그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거예요. 그냥 좀 활발하게 칠 수 있고 그냥 재밌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증을 주면서 한번 세워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쓰면 더블이나 횡단 칠 거죠? 네. 한번 쳐보세요. 이거 성공 못 해버리면 이제 꽝이에요. 꽝이에요? 네. 자. 뭐고? 뭐고? 너무 얇았어요. 이거 성공 못 하면 또 꽝이라고 했더니 이거 또 다시 완벽하게 실패를 해버리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아 못 치는 공이네. 자 당점 더 내리세요. 조금만. 아 더 내려야 돼요? 조금만 더 내리세요. 자꾸 밀리잖아요. 못 치는 공이네. 자 이건 횡단으로 쳐보라고요? 네 횡단. 횡단으로 시원하게 횡단으로 시원하게 아 됐다. 이 쉬운 공을 진짜 진짜 한 번에 성공하네요. 아 그저 여기 쉬운 공이에요 이건. 자 여기 쉬운 공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네. 상당히 어려운 공이에요. 네.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공이 만약에 이렇게 근접해 있다. 네. 그러면 쉬운 공이에요. 조절하기가.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대회전도 힘들고 비켜치기도 쉽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하기가. 그러면 우리가 방금 횡단을 쳤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자 원 투 쓰리 포 바로 맞거나 파이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름이 있었는데 복합 횡단 복합 횡단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형태를 이용한 응용편이죠. 네. 한 번 해볼게요. 아까 한 방에 성공했으니까 이것도 한 방에 성공하겠죠. 이번에도 한 방에 성공할 거예요. 아마 너무 잘 들어갔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화 선수가 치듯이 그냥 여기서 라운딩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짧은 거예요. 네. 여기서 와봐야 여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봐야 근데 맞아서 뒤로 와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각이 만들어지는 회전을 조금 줘도 돼요. 한 느낌 팁 정도 굿샷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득점 확률을 높여서 치는 거예요. 네.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좋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이까지도 뭐 가능하겠죠.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 자 이제 공이 어려워졌어요. 네. 칠 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침대요. 여기서 중하를 주고 팁을 최소로 줄이고 내가 코너만 돌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다. 한 번 쳐볼게요. 아니 이런 응용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자 중하를 주고 뭐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냥 정확하게 자 다시 코너를 돌리자. 사실은 이런 공을 칠 때 이런 배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칠 공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리면 칠 공이 없어요. 네. 칠 공이 없는 상태에서 네. 해전을 조금만 주고 중하에서 오 자 이렇게 치면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진짜 새로운 공 알았어. 왜냐면 이건 저는 되도록이 쳤을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렵죠. 맞아도 안 나올 수 있죠. 오 됐다. 진짜 됐다. 설마 설마 이야 한 번만에 이렇게 오 딱 포즈손도 나오는 공이네요. 한 번만에 이렇게 쉽게 성공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공이잖아요. 얇게 치기. 그러니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을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하다 보면 당구에 대한 깨우침이 좀 빨리 와요. 아까 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딱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공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레슨 시간은 옆돌리기를 칠 건데 그걸 응용하는 걸 좀 칠 거예요. 내가 이 공을 점점점점 말리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점점점점 말리게요? 네. 점점점점 짧아지게. 상단에 회전을 많이 살려서 공을 탁 쳤는데 보통 돌리면 길어져 버려요. 왜 길어지냐면 살짝이라도 끌었기 때문에 아니면 회전을 맥스로 써서 얇게 치면 늘어나요. 네. 이 공을 내가 좀 짧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볼을 첫 번째 닿는 시간까지 내가 좀 무겁게 이렇게 많이 밀어줘야 돼요. DQ 때 그립을 떼지 말고 처음에 잡았을 때도 꽉 잡고 마지막에 칠 때도 꽉 잡은 상태에서 그냥 쭉 미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립을 다 잡고 한번 밀어볼게요. 그립을 다 잡고 한 2팁 정도 그립을 다 잡고 뛰지 말고 꽉 잡고 그냥 팔로만 쭉 밀어봐요. 무겁게 이렇게 치면 느리게 쳐도 점점점점 말려서 와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이렇게 속도로 치면 점점점점 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점점 말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치냐면 내가 이런 대회전이 섰어요. 맞아요. 이거 맨날 이렇게 빠지거든요. 길게. 살짝 길게.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을 칠 때 DQ 때를 잡고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게를 실는다는 개념이에요. 네. 회전은 3팁으로 가면 안 돼요. 2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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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에서 내가 브릿지 꽉 잡아주고 공을 무겁게 쳐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까지 꽉 잡아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점점점점 말려서 오죠. 네.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한번에 성공해 보십시오. 자 브릿지를 조금 더 짧게 잡아줘요. 네. 브릿지 꽉 잡아주고 무겁게 그냥 자 이거는 너무 두꺼웠다. 자 첫 번째 각이 엄청 컸는데도 지금 짧아진 거예요. 네. 지금 잘 친 거예요. 자 물론 두께가 정확해야 돼요. 네. 여기서 앞에 꽉 잡아주고 뒤도 꽉 잡아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절묘하게 맞았어요. 절묘하게 맞은 걸로. 자 그러면 네. 자 우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네. 이런 공을 치기 위해서 내 공을 무겁게 브릿지를 꽉 잡아주고 뒷손도 꽉 잡아주고 자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네. 자 회전은 많이 살리지 말고 투팁 정도만 잡고 제 말 듣고 더 앞에 더 앞에 네. 그렇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완벽해요. 오 짧아진다. 짧아진다. 자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러면 여기서도 아 이 공이 코너에서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 이걸 시원하게 쳐서 내가 짧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자 날리지 말고 공을 부드럽게 저기 앞 브릿지 꽉 잡고 뒷 브릿지 꽉 뒷 그립 꽉 잡고 많이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짧은 각을 만드는 거예요. 오 이거 늘어나서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성공 못 했던 거 이거 하나 다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원해서 내가 많이 솟아낸다. 내가 많이 뻗어낸다 라는 개념으로 오 나이스 결국에는 내가 짧게 만드는 공은 다 같은 배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 내가 이 공을 짧게 치고 싶어도 아 자 같은 배열이요. 이거는 이제 뭐 오늘 레슨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짧게 치면 돼요. 네. 내가 평상시 치던 대로 하고 앞을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쿠션에서 오 이렇게 많이 짧게 나오네 네. 무게를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한번 성공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께가 안 돼요 두께가 두께가 자 그러면 이 공은 다음에 연습하는 걸로 하고 네. 이 공은 레슨 내용이 아니에요. 응용. 자 아까 전에 이제 짧게 해서 이제 대회전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약간 힘을 실어서 내가 첫 각을 짧게 만든다. 네. 이 개념만 가지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거요? 방금 거. 지금? 아 두께가 우선 얇아야 돼. 그 두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됐다. 오 오 아 나이스 자 이렇게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강하게 밀어준다. 네. 이 개념 가지고 앞으로 응용을 해서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게 너무 많네요. 이 한 가지 배치에서 네네. 응용 방법이 너무 무궁무지네요. 그러면 많이 연습해서 만들어가 보세요. 네. 오늘도 유익한 레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빌리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김진아 차명종입니다. 산타클로스가 빠지셨네요. 산타클로스 네. 산타클로스 차명종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차프로님의 레슨 시간 네네. 10월 초부터 해서 지금 12월 거의 말이 다 된 거죠. 지금 빌리버 여러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레슨 시작하시죠. 네. 레슨 시작할까요? 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네. 그렇지만 들어보면 아 너무 쉽구나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흰공으로 네. 비껴치기를 쳤을 때 여기까지 도달을 시키려면 기준을 여기로 잡아야 돼요. 루돌프 코 있는 곳이요? 그렇죠. 코를 코를 기준으로 내가 이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나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두께 3팁만 주고 한번 시도 한번 해 볼게요. 8분의 1 두께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코까지요? 3쿠션 여기에요 여기. 아 이거는 나중에 여기. 키스는 없죠? 키스를 안 내는 두께를 얘기한 게 8분의 1이에요. 자 3팁을 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얇게 쳤잖아요? 네. 8분의 1 두께로 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3팁에서 2팁만 주면 돼요? 그렇죠. 2팁으로만 가면 돼요. 8분의 1 두께로? 그렇죠. 8분의 1은 두께로 고정을 시키고 2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왔죠? 네. 정확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얇게 쳐도 바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까지 보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3팁에서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맥시멈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 회전력이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는 회전을 급격하게 먹죠. 네. 급격하게 회전을 많이 먹어요. 대신 우리가 세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회전력이 여기서는 급격하게 눕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서 2팁이라 그러면 이렇게 바로 튀어나갈 텐데 맥시멈은 여기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네. 눕고 여기서는 회전력이 상세돼서 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왈퉁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맥시멈으로 약하게 쳤을 때는 이 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 투쿠션까지만 회전을 먹인다. 원쿠션에서 투쿠션 진행까지만 회전을 먹이고 투쿠션에서는 그냥 쓰는 거예요. 해볼게요. 완전 맥시멈을 줘야 돼요. 느리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치면. 오. 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 더 빨리 쳐야 꺾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자. 빌리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왠지 내가 빨리 치면 왠지 빨리 뚫고 지나가서 빨리 쓸 것 같아요. 네. 힘에 의해서. 근데 그만큼 회전력이 살아버려요. 네. 회전력이 사니까 이 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회전력 때문에. 근데 느리게 치면 어떻게 돼요? 회전력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살려주고 여기서는 회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느리게 쳐야지 정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연장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내가 칠 수가 있는 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비껴치기를 더블의 형태로 치기는 진짜 힘든 공이거든요. 근데 이 공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공들은 쉽게 시도하죠. 네. 왜냐면 이 각을 만들어주는 데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각은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방금처럼 치면 이 연장선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 느리게 쳐야죠. 느리게 회전력은 최대 자. 대신 스트로크를 크게 크게 해도 돼요. 크게 크게 하는데 그 느린 스트로크 속도 그대로 팔로우만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팩트를 탕! 주죠. 자. 다시. 뭔가 느낌이 잘 안 오죠. 똑같은데 안 되네요. 임팩트를 여기서 내가 느리게 가죠. 느리게 가는데 느리게 가면서 팔로우까지만 그냥 이렇게 느리게 어우 잘못됐네요. 잘 된 거 아닌가요? 어우 그래도 잘 됐네. 뭔가 좀 임팩트를 준 거 같은데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 등속 운동을 한다는 개념하고 마지막에 가속을 준다는 개념하고의 그 개념 차이예요. 네. 마지막 느리게 가듯 가속을 줘버리면 분리가 커져요. 네. 좋습니다. 뭔가 느낌이 조금 왔어요. 네. 자. 요렇게 우리가 어 맥시멈 플레이를 이용하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 연습을 하실 때 요렇게 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네 포인트로 오면 코너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세 포인트 반 오면 요렇게 한 칸씩 요렇게 줄어들어요. 네.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어 응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테이블이 어 미끄러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 차이점은 있어요. 튀는 테이블은 조금 더 짧게 나올 것이고 미끄러지는 테이블은 조금 더 길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코너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새 테이블이면 여기가 코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테이블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죠. 어렵네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됐죠? 엄청요. 잘 연습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버 여러분 빌리버 여러분 오늘은 진화 선수가 어디 갔죠? 빨리 레슨이 짜잔 오? 이거 뭐야? 대표님 첫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이에요? 1번 첫 우승이라고 1번 1살이 아닌데 넘버원이 되길 바라는 저는 빌리킨 제작진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꼭 잘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받아서 2022년에는 꼭 넘버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그러기 전에 최원순님 개인적인 소감 같은 게 좀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미처 그 우승 소감에 경황이 없어서 빌리킨을 언급을 못했어요. 가슴에 패치는 빌리킨을 딱 붙이고 있었는데 아 이게 저기 진행상 약간 제가 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어요. 빌리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계속 월드컵을 이제 쭉 다니고 뭐 시합이 계속 있었어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절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탄도라는 분이 있어요. 탄도 네 탄도 그 탄도가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탄수화물 도둑이래요. 탄수화물 도둑? 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나봐요. 밥도둑? 자 그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자 어떤 부분 아 이거 정말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먼저 어 지정을 할게요. 네. 자 4 4 3 네 2 1이에요. 네. 자 1이에요. 자 우리는 비껴치기를 할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4 3 2 1인데 숫자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는 8분의 4 두께 절반 두께죠. 절반 두께. 네. 절반 두께는 너무 컨트롤하기 쉬운 두께예요. 네. 우리가 아주 표준으로 쓰는 두께죠. 네. 그리고 팁수는 3팁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예요. 3팁 맥시멈은 뭐냐면 가장자리에 가장 끝부분이나 밑에를 치면 우리가 맥스라고 하잖아요. 네. 맥스라고 하는데 맥스보다 위로 올라가면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3팁의 효과보다는 뛰어나고 맥스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그걸 3팁 맥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보면 한 10시 방향 정도 되겠죠. 네. 10시 방향 끝에 자 4 3 2 1은 이제 했어요. 네. 3팁 맥스도 정했어요. 그리고 두께도 반두께도 정했어요. 다 정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있어요. 네. 한 칸에서 두 칸 우리가 출발이 여기서 차이가 두 칸이나요. 이렇게 기울기를 했더니 네. 두 칸이니까 숫자가 뭐죠? 2 2잖아요. 네. 4 3 2 1 2 네. 자 믿고 한번 3팁 맥스에 반두께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요? 자 두 칸이죠. 자 3팁 맥스에요. 네. 오! 정확히 와버리네요. 오!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죠. 네. 기울기가 몇 칸이에요? 한 칸이요. 한 칸이요. 4 3 2 1 1이에요. 쳐보세요. 너무 간단한데요? 네. 반 두께 3팁 맥스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1 자. 그럼 또 해봐야죠 뭐. 코너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4죠? 4. 여기서부터 연장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4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 네. 4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자 3팁 맥스의 반 두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그 기준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간의 테이블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자 하나 더 자 3까지 와야 돼요. 3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공은 2에 걸려있어요. 이렇게 2에 팁을 하나 빼면 되네요. 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쉬우면서도 유용해요 이거는. 너무 어렵게 치고 있었다. 네. 2팁에 그냥 가는 거죠. 자 이건 기울기가 두 칸이니까 네. 4 4 3 2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이제 팁을 한 칸 빼는 거예요. 자 약간 중앙으로 팁을 줄이는 거죠. 3에 와야 되는데 2로 그렇죠. 이렇게 팁 수를 줄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자 2칸인데 4까지 가야 돼요. 그럼 1팁이죠. 그렇죠. 1팁 정말 너무 쉬워요. 1팁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당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수치상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 팁을 주고 이렇게 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길게 하려면 팁 수를 빼고 네. 조금 짧게 하려면 팁 수를 더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의 형식이에요. 네. 복잡한 숫자가 전혀 없고 딱 팁 수 정해져 있고 거기다 감각적으로 더해지는 시스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복잡하면 시스템이 그렇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은 2초만에 끝나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2초만에 끝낼 수 있겠죠? 1초죠. 네. 1초. 1초.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네.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좀 더 자신 있게 이 공을 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한번 빌리버 분들도 연습을 해서 자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자 또 레슨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공일까요? 옆 돌리기네요? 옆 돌리기. 네. 옆으로 맞춰서 옆으로 돌려야 되죠? 사실 이 공은 좀 자신 있는 공이에요. 자신 있는 공이죠. 얇게도 칠 수 있고 두껍게도 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두껍게 치다 보면 어떨 때는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얇게 치다 보면 짧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왜 힘이 안 맞아요? 너무 가까워서 지금 가까운데 내 힘 컨트롤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자칫 힘 컨트롤에 실패를 하면 길어져 버리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당장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걸 항상 두께를 일정하게 칠 수 있는 방법 천천히 나가야 돼? 큐를 끝까지 밀어주는 그렇죠. 뭔가 스트로크의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뭔가 스트로크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로크의 변화를 진화 선수가 칠 때 이렇게 두께를 잡고 칠 때는 이 큐 끝에서 마지막에 밀어주는 양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확률상 미스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현상을 만들어낼 때 예비 스트로크를 왜 하느냐 본 스트로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비 스트로크에서 본 스트로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비 스트로크에서 맞춰주라는 거예요. 네. 100% 못 맞춰더라도 80%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게 미스 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 선수도 이제는 예비 스트로크를 크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네. 본 스트로크를 하는 것만큼 예비 스트로크를 활발히 해주는 거예요. 그 스피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정석이다. 그러면 얇게도 칠 수 있어요. 얇게도. 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게 칠 필요 없죠? 네. 세게 칠 필요 없으면 예비 스트로크도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선수가 얇게는 더 잘 치는 거예요. 네. 이건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스트로크를 많이 안 하거든요. 많이 안 하고 칠 때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똑같은 스트로크인데 그죠? 그렇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예비 스트로크를 느리게 하죠? 느리게 하면서 네 좋아요. 지금 예비 스트로크보다 약간 스피드는 가미를 시켰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공을 키스를 빼면서 지금 길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신 있게 치는 거죠. 그러면 자신 있게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쳐요? 그냥 시원하게 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예비 스트로크게 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자신 있게 크게 크게. 그렇죠. 그 스피드 그대로 그냥 쭉 가보세요. 그냥 그 스피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지 기복이 없어져요. 두께 칠 수도 덜 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은 배치로 그렇게 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회전만 많이 주고 칠 수 있죠. 네. 그럼 느리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회전만 많이 주고 느리게 가도 충분히 되는 공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예비 스트로크에서 이미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스 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비 스트로크은 내 보누 스트로크의 80% 이상은 해주자.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푸님이 이걸 엎드려서 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건 두껍게 갈 거 같아요. 그렇죠. 두껍게 갈 거 같죠. 그러니까 두껍게 가는 거예요. 네. 두껍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고자 하는 의미를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게 고수예요. 네. 여기서 제가 뒤돌려 치기로 칠 거예요. 네. 오! 얇게 느리게 갈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얇게 느리게 가죠. 이렇게 가는 방법. 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강하게 치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네. 이 의미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스트록을 본 스트록으로 했을 때 네. 미스를 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스트록이 항상 일정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비 스트록에서 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 수준이 높은 네. 당구를 이제 쳤으면 좋겠어요. 네. 빌리버분들도 저하고 꼭 나중에 만나서 치더라도 표현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긴장해요. 아. 저 사람이 25점을 놓고 치는데 어. 저런 표현력이 있나? 와. 진짜 이게 딱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긴장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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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번 탄도시리즈 1 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유용하다고 제가 또 칭찬도 많이 왔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탄도시리즈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탄도시리즈 2 초급자용 네. 아 이건 뭐 진화 선수한테 크게 많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빌리버분들 중에서 아주 초급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초급이신 분들한테 제가 옆돌리기 옆돌리기의 두께 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 얘를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맞추면 어디로 갈까요? 코너요 한번 쳐보세요 그냥 세게 치지 말고 절반 두께로 그냥 툭 쳐보세요 거의 코너네요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러면 일자로 놓고 반 두께로 내가 툭 쳤을 때 코너로 갔다 그러면 여기 오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팁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원팁으로 다시 공략해볼게요 원팁 정확히 원팁 이렇게 원팁으로 가요 원팁 그리고 투팁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죠 쉬운데 그만큼 우리 초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예요 지금 연습하기에 좋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3팁 3팁 그렇죠 이렇게 해서 3팁이 완성이 됐는데 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칸이 올라왔어요 그럼 플러스 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투팁이요 지금 투팁인데 지금 소리팁 이렇게 왔으니까 3팁이 가는 거예요 한 칸의 기울기가 올라왔으니까 3팁으로 가는 거죠 와 정말 단순하게 치는 게 탄도 시리즈구나 그렇죠 자 반 두께로 정확히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이제 기준을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네 한 칸이 이동이 됐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투팁이에요 원팁 투팁이었는데 원래 원팁이 되는 거죠 자 원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느낌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무회전 원팁 투팁 쓰리팁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꾸 안으로 갈수록 한 칸씩 반 칸씩 늘려가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똑같이 여기가 무회전이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이제 응용해서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반 두께로 쳤을 때 두 칸이잖아요 두 칸이면 무회전이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는 정확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절반 두께로 무회전으로 갔을 때 얘는 맞아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쉽죠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여기 기준에서는 무회전이 여기였죠 네 근데 여기 기준에서는 무회전이 여기죠 네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얘를 그냥 치면 이렇게 오겠죠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해서 치는 거예요 음 자 요렇게 하면 정확히 이제 그 요런 기준만 딱딱딱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연습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1팁이 어딘지 2팁이 어딘지 3팁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고 자기가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파악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 드렸어요 아니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이 수치를 대입해서 연습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옆둘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우리 초보자분들 용이니까 잘 활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럼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레슨 시간이죠 탄도 시리즈 1,2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탄도 시리즈 3을 준비했어요 우와 오늘은 과연 어떤 배치일까 너무 궁금하죠 네 리벌스 시스템이에요 리벌스 리벌스 공략법이에요 근데 리벌스 공략법이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리벌스를 칠 때 우리가 뭐 4시 4시 방향 회전 아니면 8시 네 8시 방향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께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저번에는 뭐 두께는 고정시켜놓고 팁에 변화를 줬죠 근데 이번에는 두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원포인트 선상에 있네요 원포인트 선상에 있죠 네 제가 이제 코너를 돌면 득점이 되는 공이에요 네 저기서부터 했을 때 몇 칸이 왔죠 지금? 일곱 칸이요 자 일곱 칸 8분의 7로 가볼게요 와 너무 간단해 네 스타일인데 8분의 7 4시 방향 8분의 7이에요 저 너무 네 스타일인데요 자 뭐 거의 비슷하게 가요 지금 맞죠? 네 근데 좀 얇았던 거 같은데 조금 얇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 뭐 두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뭐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몇 칸이에요? 몇 칸이에요? 8분의 5? 8분의 5 너무 간단해요 그냥 8분의 5에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요 코너 8분의 5 8분의 5 자 8분의 5 가볼게요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네 성공했습니다 8분의 5 이제 점점 세밀해지죠 8분의 4 8분의 5 너무 간단하죠? 8분의 5 너무 간단하죠? 8분의 4 절반 두께예요 이런 이런 난리가 있나 이런 난리가 있나 정말 이건 난리도 아니네요 네 8분의 3 왔어요 왔어요 8분의 3 8분의 3 아우 이거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진짜 환상적이네요 자 8분의 2 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8분의 2 자 이게 이렇게 8분의 2까지 오면 8분의 2는 사실 8분의 2는 대는 안 먹는 거 같아요 대는 공은 맞아요 대는 공은 맞는데 어 잠깐만요 저도 한번 쳐볼게요 8분의 2 8분의 2에 회전 4시 방향 주고 이렇게 내가 쳤어요 자 제가 이렇게 쳤더니 그걸 왜 그걸 쳐요? 대회전을 쳐야지 아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돼요 자 이건 대회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공이 기울기가 항상 일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기울기가 이렇게 또 한 칸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하나니까? 한 칸이 올라왔으니까 두께를 8분의 2에서 두 칸을 올리는 거예요 8분의 4 오 너무 간단한데요? 그렇죠 자 오 자 이렇게 우리가 반 칸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반 칸이 올라오잖아요 반 칸이 올라오면 두께 하나를 더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고 한 칸이 올라오면 두께를 두 칸을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 한 칸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네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다 8분의 5 좀 두꺼운 두께죠? 이야 이게 뭐 정확해요 지스템이 그렇죠 이게 뭐 좀 감각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면 좀 감각적으로 이제 좀 리버스를 완성을 시키지 않을까 제가 블리버들이 궁금한 배치를 딱 놔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 지금 세 칸일 때는 세 칸일 때 코너 가려면 네 8분의 3 두께 네 8분의 3 두께 네 칸일 때는 8분의 4 두께잖아요 4 두께 8분의 4 두께는 여기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올려면 계산상 한 이 정도는 맞아야 되겠죠 아무리 못 맞아도 한 이 정도는 맞아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두 칸 반 네 그럼 8분의 3에서 8분의 2 정도 두께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 이 배치에서 오 두 칸이 오려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그쵸 하여튼 연습을 이렇게 기준 딱 잡아서 한번 해보시고 좀 유용한 팁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 한번 드렸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리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슨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또 간단하면서도 좀 중요한 팁을 가지고 왔어요.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테이블 환경에 대한 변화 요소를 별로 타지를 않아야 돼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원공이에요. 옆돌리기를 치는데 얇게 끌 수가 없어요. 키스가 걸려있어요. 키스도 걸려있고 두껍게 쳐야 되는데 끌어치겠죠? 네. 끌어치려면 보통 회전을 많이 주고 치죠. 네. 결론은 뭐냐면 변화량을 없이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원팁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왜 쓰면 안 되냐. 투팁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가 쳤을 때는 한 회전이 가미가 돼버려요. 맞아요. 쓰리팁으로 바뀌어버리고 쓰리팁에서 점점 회전을 슬라이딩하면서 더 먹어버려요. 네. 튀는 테이블에서는 회전이 투팁을 줬는데 투팁에서 회전이 풀려서 원팁으로 가버려요. 무회전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회전력을 감소시켜서 각만 만들어줬을 때는 끝까지 변화량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빌리버분들이나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공이 뭐냐면 팁스를 줄여서 옆돌리기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거의 무회전에 가깝게 아니면 느낌 회전만 주고 이 공을 끌어서 평범한 자연스러운 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살리드예요. 이게 평소에 그렇게 치지만 회전을 덜 주면 공이 찌글찌글 가야 된다 해야 되나? 힘이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두께 설정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공이에요. 자, 한번 우리 지나 선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내 공의 위치가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 공이 앞으로 한참 와있죠? 네. 끌어서 쳐야 되는 공이에요. 원팁? 네. 원팁으로만 가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변화가 없죠? 그대로 퍼져나가죠? 네. 자, 이런 느낌으로 구사를 해야 돼요. 많이 타격을 줬죠? 네. 그러면 이 각이 정확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Q의 각도를 들어서 평범하게 치세요. Q의 각도를 들어서? 자, Q의 각도를 이런 느낌으로 치려면 많이 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그냥 앞으로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 각도에 대한 계산이 조금 더 돼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공이 좀 더 힘있게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찌글찌글한 느낌이 안 나요. 지금 방금 이렇게 쳤던 거는 각도가 이미 이 각도로 만들어졌죠? 회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각도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회전력 없이. 그게 회전력이 없이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게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각도를 한 번 계산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5N 하프 시스템을 적용해도 그 각도대로 나와요. Q를 살짝 들어주고. 그렇죠. 들어주고. 그 각도상 그냥 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쳤을 때 점점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좋았어요. 그래도 아주 가까스로 빠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요. 네. 똑같은 공이 되는 겁니다. 이 공을 회전을 주고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회전을 빼면 이런 각으로 만들어주면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나이스. 제가 완전 정확하게 쳤어요. 네. 정확하게 쳤죠. 그러니까 회전력을 주느냐, 회전력을 빼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가 결정이 돼요. 회전을 다 주고도 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먹는 회전량의 예측이 아주 정확하다면. 확실히 Q를 들어주니까 살살 쳐도 공이 희미있게 굴러가요. 그렇죠. 맞죠. 이런 공이 있어도 이거는. 너무 어렵다.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회전을 다 빼고 치는 거예요. 이것도 가볼게요. 물론 이 거리가 좁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회전력을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끌었어요. 그렇죠. 지금 조금 길죠. 그래도 뭐 이런 공은 이 정도 치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나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 보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얇게 쳐서 키스가 좀 걸려있고 하잖아요.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최대한 빼고 코너까지 돌리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공이에요. 아예 그냥 키스를 완전히 두껍게. 그렇죠. 두껍게 해서 그냥 회전력 없이 코너 근처까지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는 회전이 다 풀려서 가죠. 자연스러운 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현상을 잘 이용하면 칠 수 있는 공이 또 많아져요. 테이블에 큰 변화 없이 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거의 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이거는 거의 느낌상 조금 긴 테이블이다? 그러면 조금 짧게 쳐야 되고요. 그거는 맞지만 회전량에 의한 보정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공이 우리가 칠 수 있는 공이 단순해진다. 단순하면 그만큼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연습해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연습 잘 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슨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레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우선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공이 제 공이 여기 45도 각도로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을 우리가 끌어서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거잖아요. 네. 맞죠? 저기 공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되돌아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이게 치다 보면 생각보다 키스가 잘 나요. 오 네. 한번 진화 선수가 한번 쳐볼게요. 와 정확하게 키스가 나네요. 진짜. 진짜 유지없이 키스가 나버리네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왜 키스가 나는 거야 도대체. 와 이렇게 놓고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있다가 한 1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더 올라갔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비슷한 공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들어가는 각이었으면 거의 키스였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형태.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완벽했어요. 자 이건 완벽했어요. 아까랑 그거랑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네 이건 두께로 좀 얇게 썼고 아까는 좀 두께로 두껍게 썼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내려와 있을 때는 칠 때 자 원 투 쓰리 올라갔을 때 내 공이 돌아오고 막고 난 뒤에 얘가 내려와서 포지션 플레이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공이에요. 자 기준을 중간으로 잡았을 때 위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쳤을 때는 원 투 쓰리 포에서 내려오다가 키스가 걸려요. 근데 제가 타격을 조금만 더 주면 원 투 쓰리 포 내려오면서 내 공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타격을 조금만 더 쓰면 힘의 일족부에 타격을 조금만 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끌어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힘 있게 한번 가보세요. 두께는 뭐 비슷한 두께 한 3분의 1. 그리고는 더 힘 있게 내가 더 스피드가 살면 공의 힘이 이거 보세요. 얘가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점을 내가 조금 더 올렸더니 타격이 조금 더 들어가죠. 자 마찬가지로 근데 뭐 키스가 아예 날 생각이 없이 가니까 여기 뭐 기준을 두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다 허용이 되는 공이에요. 중간에는 제일 쉬운 공이구나. 그렇죠 제일 쉬운 공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쳐도 키스가 안 나요. 세게 쳐도 되고? 그렇죠. 여기 있을 때와 저기 있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부드럽게 치는 게 제일 좋죠. 각도대로 좋아요. 그렇죠. 좋죠. 내가 큰 변화를 준 것 같은데 큰 변화보다는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 완벽히 배제되죠. 이게 당구예요. 여기서는 부드럽게 해서 원 투 쓰리 맞고 올라갈 때 내공이 돌아오는 거 올라가 있을 때는 원 투 쓰리 포 맞고 내려올 때 내공이 돌아오는 거 이걸 완벽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키스를 걱정을 안 하고 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아주 중요한 시점 내가 마지막에 1점을 남겨놓은 진짜 중요한 게임에서 이 공을 키스를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키스가 나면 나는 아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네요. 이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키스가 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을 머릿속에 외우고 앞으로는 이 공을 실수 안 하도록 한번 계속 숙달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해보세요.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이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자는 뺐습니다. 고자연스러운 내용인가? 더러운 레슨 시간. 오늘 좀 아주 짧고 담백한 내용을 준비해 왔어요. 이거 뭐 쳐야 되죠? 흰 공이 제 공이에요. 칠 게 마땅치가 않은데 마땅치 않죠. 그럼 밀어서 비껴치기. 자 밀어서 비껴치기 하면 되죠. 이 공을 칠 때 그런 느낌이 필요해요. 아... 왜냐? 우리가 이 각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쿠션을 맞아요? 네. 맞으면 타격이 발생되면 짧아지죠. 네. 근데 동시에 밀리면 앞에서 타격이 발생되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한 번 해볼게요. 두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네 어려운 공이지만 제가 세워놨어요. 한 번 쳐 볼게요. 자 지금 엄청난 타격에 의해서 이 공이 어디까지 갔죠? 이까지 왔다가 네. 이까지 다시 가죠? 네. 두께는 거의 100%를 맞췄어요. 네. 100%만 맞추면 어떻게 되죠? 밀고드가는 휘는 현상이 생기죠. 네. 100%를 다 맞추면 투바운딩이 되죠. 네. 100% 맞추는 게 아니에요. 100%보다는 얇게. 100%... 어... 그래서 조금 알 것 같아요. 100%보다는 얇게 쳐야죠. 자 이거보다 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시범을 한 번 봐야 되겠죠? 네. 한 번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이동 위치는 이 공이 맞아서 네. 쭉 가서 네. 여기 왔다가 네. 한 이 언저리에 서야지 공이 완성되는 공이에요. 세게 치는 공이 아니네요? 세게 치는 공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회전을 뺀 상태에서 됐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힘이에요. 이 언저리 수죠? 네. 네. 세게 밀 필요가 있다? 없어요. 세게 밀면. 세게 밀 필요가 있다? 세게 밀리 엘치 원정 여기서는 타격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알았어요. 느낌 먼저. 자. 튕겼다. 튕겼다. 이게 뭐냐면 타격도 강하고 얇아서 그래요. 지금 타격 괜찮네요.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았네요. 공 위치가? 튕긴 느낌이었는데. 약간 튕긴 느낌이죠? 네. 자 이제 가능성 있어요? 네. 조금 더. 도전. 네 도전. 조금만 더 두껍게 아까 전보다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조작. 와 정확하게 비싸게 갔어요 지금. 나이스샷. 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지금 정말 어려운 공인데 제 설명을 듣고 해냈잖아요? 그러면 칠 수 있는 공이에요. 실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공인데. 조금만 응용할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이거 한 칸 땡겼어요. 네. 이제 팁만 살짝 추가하면 되는데. 자 그렇죠. 팁을 주면 돼요. 네. 여기서 투팁 주고 치면 돼요. 똑같이 쳐보세요. 자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자 투팁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두께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회전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의 레슨 끝. 끝. 와. 와 진짜 최고예요. 너무 재밌는 레슨인데. 여기서 밀리는 힘만 이용해다. 어떤 느낌으로 쳤어요? 지금 이제 쿠션에 부딪히자마자 밀리겠다. 이런 느낌. 빨리 이동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무리한 힘을 안 썼죠. 네. 자연스럽게 밀어치기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부딪힘 없이 바로 밀리는. 그 느낌. 이게 4구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리는 걸 형성시키잖아요. 그런 걸 다 응용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바로 끌리는 거 바로 밀리는 거. 그리고 타격이 있게 끌리고 타격이 있게 밀리고. 이런 것들이 4구에서 많이 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쳐요. 그러니까 3쿠션 먼저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못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리버 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느낌 전달을 직접 쳐보시고 느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밀리는 각만 형성시키면 회전 없이 이까지 보내면 회전 없이 이렇게 갈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쿠션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회전이 없어도 가능 회전이 작용이 되니까 믿고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레슨이었어요. 네. 축소. 감사합니다. 컷. 자. 자자자. 레슨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게 고갈 날 법만도 한데 계속 나오네요. 레슨이. 그러게요. 이제 고갈 할 때가 됐어요. 아 정말요? 이제 뭐 더 이상 안 나올 때도 됐는데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니까 계속 나오지 않을까. 당구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원뱅크 중요한 레슨이에요. 와 저는 원뱅크를 너무 못 치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뱅크에서 난구예요. 난구 사실. 네. 아주 어려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졌는데 이 공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죠? 노란 공 원뱅크. 원뱅크 칠 거잖아요? 네. 쉬워요? 뭐 쉽진 않죠. 많이 어려운 공은 아니지만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지점이 여기죠?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선을 내 공에 선을 이렇게 그리면 몇 칸이죠? 다섯 칸이요. 다섯 칸이죠. 네. 다섯 칸에서 무회전이에요. 네. 무회전을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회전 상단에서 강하게. 한 번 쳐볼게요. 자 무회전 상단 강하게. 강하게. 평범한 두께로. 그랬더니 얘가 조금 짭네요. 스피드를 조금 더 주면 좋겠어요. 네. 다섯 칸. 스피드를 조금 더 주고. 무회전. 아 성공했어요. 지금 다섯 칸을 성공을 했어요. 네. 다섯 칸의 각도를 기준으로. 원 팁, 투 팁, 쓰리 팁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섯 칸을 기준으로 똑같은 힘에 똑같은 두께로. 원 팁, 투 팁, 쓰리 팁. 그렇죠. 쓰리 팁을 주면 회전을 먹고 이 공이 들어갈 수 있다. 아 이런 기준이 있었구나. 자 한 번 해볼게요. 쓰리 팁을 주고. 같은 힘으로 치세요. 쓰리 팁이고 다섯 칸. 투 팁. 투 팁. 오 정확히 정확히. 자 투 팁. 네. 원 팁. 원 팁. 원 팁 갑니다. 자 이제 완벽히 정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무회전? 원 팁, 투 팁, 쓰리 팁.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포 팁은 안 나오나요? 포 팁은 쓰리 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약간 더 안으로 갈 수 있는데 두께의 변화가 생기죠. 기울기 다섯 칸에 코너를 간다는 것만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팁 수에 대한 변화량만 주면 돼요. 네. 쉬운 공이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자. 항상 응용이 돼야죠. 그렇죠. 항상 응용이 돼야 돼요. 어떤 공이든. 자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 빌리버 분들이 치실 때 슬로우로 쳐서 타격 없이 싹 천천히 치면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하고 딱 쳤는데 튕겨서 바로 다이렉트로 막고 안으로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죠. 네. 이런 거는 악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게 쳐버리는 거예요. 자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강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 그냥 들어가는 공이에요. 이런 공을 너무 어렵게 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이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왔는데 지금 무회전 코너죠. 지금 코너나 원티비나 뭐 걸려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살짝 역회전? 자 역회전 느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역회전 느낌. 아 나이스. 이 습득력이 너무 빨라요. 끝내버리죠. 레슨 끝. 너무 간단한 레슨이에요. 처음엔 좀 어려웠죠. 각도 잡기가. 그래서 빌리버 분들도 처음에 각도를 잡을 때는 이 다섯 칸을 공약을 하세요. 그다음부터는 각도를 응용을 하면 돼요. 원쿠션 각도만 딱 잡아놓으면 너무 쉬워지는 공이에요.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번 고점자의 길로 한번 가보세요. 뱅크샷의 고점자. 와 빨리 게임 치고 싶다. 게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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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인가요? 계속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메라키의 스튜디오예요. 여기 이제 큐, 메라키, 스튜디오. 아 여기 제일... 이 큐가 나오는 것이죠? 네. 여기가 빌딩이 3개에다가 클라스가 대규모 회사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이렇게 안에 내부 환경도 좋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오늘 레슨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이거부터 한번 쳐보죠. 45도보다 좀 위에 있는 각. 대돌아오기에는 좋은 해결법이 아닌가요? 대돌아오기는 안 돌아오죠. 여기서 한계각이 15포인트니까 한계각에 벗어나는 각이에요. 왜냐하면 코너까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테이블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돌아오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네. 자 완전 안 되겠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완전 안 되는 거예요. 대돌아오기는. 완전 우리 털 비껴나가기. 진짜. 정말 얇게. 네. 나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래도 한계각에 걸릴 수 있어요. 맞죠? 깜빡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돌리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큐를 많이 밀지 말고 짧게 끊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면 키스가 걸릴 수. 지금 들어오는 각이었으면 키스가 걸렸어요. 맞죠? 조금 두꺼워서 그런 거죠. 조금. 그렇죠.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끌어야죠. 스무스하게. 힘을 네. 1조쿠에다 힘을 내 공에 힘을 너무 많이 가미하면 내 공의 액션도 별로 안 좋아지고 이 공도 빨리 움직여요. 정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좋습니다. 그럼 좀 쉽게 놓고 쳐야죠. 네. 아주 어려운 공입니다. 이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얇게 해서 큐가 많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 느낌이면 돼요. 이거의 목적은 키스 타이밍을 완벽히 제거하는 거였어요. 이제 느낌 봤어요. 네. 자 그 느낌 봤으니까 자 시도를 한번 해 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각도가 아까 전에 45도 각도보다 위에 있었던 거는 쉽게 해결됐어요. 점점 위로 갈수록 그러면 계속 얇게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45도 각도가 딱 왔어요. 네. 자 이거는 키스를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것도 뒤돌려치기를 치나요? 당연히 뒤돌려치기를 치죠. 자 비켜치기가 안 되는 각으로 세워야 돼요. 네. 오. 비켜치기가 잘 쉽지 않은 각도. 네. 이 공은 자 원 투 스리를 막고 내려올 때 내 공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강하게. 일접구의 액션이 커져야 되죠. 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쳐야 되죠. 네. 그거예요. 이거야말로 원 투 쓰리 포 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좀 강하게 가는데 한번 쳐 볼게요. 네. 우선 한번 쳐 볼게요. 어렵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접구에 타격을 강하게 준다 생각하고. 이 느낌 맞아요. 이 느낌 맞아요. 이 느낌 맞아요. 이거는 우리 빌리키는 지금 힘이 모자랄 수 있는데 우리 빌리버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킬 스피드가 살아있음. 맞죠? 이거 뭐예요? 여기 덴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힘이 안 나와요. 좋아요. 그렇게 해보죠. 제가 그러면 실수했네요. 브릿지가 너무 짧아서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브릿지가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 해볼게요. 나이스. 이게 완벽히 빠진 거예요. 지금. 아 완벽히 빠진 거예요? 그렇죠. 빠지고 지금 포지션 플레이까지 된 거예요. 잘 친 거예요. 이걸 알고 치시면 보통 다 빌리버분들도 이렇게 치실 거예요. 아마 치시는데 이렇게 알고 정확히 알고 치는 거 하고 모르는 거 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1점이 남았어요. 1점 1점 남았어요. 이 공이 딱 썼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위에 있을 때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면 내 자신감이 상승을 하죠. 네.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느낌적으로 이 공을 칠 수 있다 그래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놓으면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을 구별해서 치자 이거죠. 네. 경기 중에 마지막 공이 이 공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2점 남았을 때 한 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은데. 나만 알고 싶다. 제가 이것만 계속 간직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뭔가 실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영상 올라간다 수준 진짜 높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뭘까요? 레슨. 이제 고갈되지 않았나요? 아유.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이때까지 했던 레슨 중에 제가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필리킨이 평상시에 칠 수 있는 공인데도 약간 더 정리를 해서 치냐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걸 성공을 하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 내가 이제 불안한 심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발전하는 거. 네. 아마 그런 의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배치는 요렇게 있으면 그럼 이건 뭘 칠까요? 뭐 뒤돌려치기도 칠 수도 있고 네. 되돌아오기도 칠 수도 있고 맞죠? 네. 뒤돌리기를 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되돌아오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되돌아오기 좋아해요. 저거. 자. 되돌아오기가 좋죠. 잘 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있으면 뒤돌리기 하면 되는데 아 요렇게 있어버렸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떤 기준을 잡고 진화 선수는 칠까요? 손 이렇게 그어봤을 때 네. 잡아봤어요. 맞을 수 있는 원쿠션이 저기 이제 코너 근처다. 네. 그러면은 원팁 정도 원팁으로 한번 쳐 볼게요. 어 그런데 원팁으로 치면은 왠지 또 내가 때릴 것 같아요. 키스가 아 키스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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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팁이 많구나. 두꺼워서 원팁이 많구나.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원팁 반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두꺼우니까 회전이 더 먹는다고 가정을 해서 네. 저는 원팁을 주고 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팁으로 한번 쳐 볼게요. 맞네요 조금. 맞죠. 네.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그 김규식 해설위원 있잖아요. 네. 김규식 해설위원한테 제가 이걸 배웠어요. 네. 우선 규식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 너무 간단해. 이게 뭐 더 이상 뭐 많이 복잡해 할 필요 없어요. 요렇게 있잖아요. 네. 요렇게 있으면 일자로 보내서 코너까지 보내야 돼요. 힘 없이 네. 힘 없이 보낼 수 있죠. 네. 힘 없이 보내는데 각이 지금 투팁에 걸려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죠. 거의 투팁에 걸려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원팁인 거예요. 네. 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원에 왔어요. 네. 여기서 원팁일 때 요렇게 가면 한 칸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팁인 거죠. 네. 그럼 투팁이면 조공이 맞는 거예요. 첫 출발에 2분의 1을 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돼요. 아 그러면 요렇게 세웠다. 네. 자 나는 이 공을 이제 되돌아오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되돌아오기 하면 좋아요. 여기서 바로 여기 포지션 플레이가 되거든요. 진짜 이건 공짜네요. 공짜.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죠. 투. 네. 원팁. 원팁인데 원팁이죠. 원팁으로 그냥 코너까지만 직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공짜에요. 그럼 진짜 공짜에요. 와. 이런 일이 있나. 와. 이걸 바로 해결해 버리네요. 역시. 와. 이제 저도 실수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대절을 이렇게 해서. 와. 역시 이거 필리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하고 끝내버리네요. 자. 제가 항상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네. 자 이건 뭐죠? 아 이거는 1.5팁 0.7팁에서 네. 2팁 반 2팁 반에서 3팁까지 줘도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여유있게 맞추면 맞죠? 네. 그냥 자신있게 3팁으로 가는 거예요. 코너까지 직선으로.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여기 맞았죠? 두께를 못 맞죠? 이걸. 왜? 왜? 3팁을 주면 스커드나 커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큐를. 큐를. 약간만 각도를 줘도. 네. 어떤 스커드나 커브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잡아야 돼요. 네. 큐는 수평으로. 수평. 네. 수평으로 잡고. 보이는 두께로 때리면 돼요. 세게 때리지 말고. 임팩트를 강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수평으로 잡는 게 훨씬 좋아요. 이래도. 이래도 못 맞추네요. 두께로. 지금은 두께가 이제 잘 안 맞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너무 재밌다. 됐다. 와. 와. 남자 타클래스는 다 이렇게 쳐요. 저는 타클래스가 아닌데. 왜 이렇게 칠까요? 와. 이 곡 너무 좋아. 아. 그냥. 이게 타클래스가 치는 게 아니고. 네. 쉬우니까 치는 거예요. 쉬우니까. 자. 요거는 쓰리티비죠. 그냥 쓰리티비예요. 맞죠? 와. 이거 영상 올라간다. 수준 진짜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아.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은 계속 간직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제가. 뭔가 실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싶은데. 나만 알고 싶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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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요. 네. 우와.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우와. 우와. 우리 빌리버 분들한테만 이렇게 공개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는 걸로 하시죠. 그 멤버십을 만들어서 멤버십한테만 공개해야 될 수준의 레슨인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수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빌리버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자. 라고 또 시작을 하네요. 자. 빌리킹이 탄생시킨 유행어. 네. 자. 시작한다는 의미죠. 네. 공 배치가 내 공의 포지션이 이 공하고 일자라인으로 봤을 때 한 개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네. 위트로.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한번 대회 이게 마지막 공이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네. 뒤돌려치기인데 이게 키스가. 그렇죠. 뒤돌려치기죠. 네. 뒤돌려치기 한번 해 볼게요. 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포인트. 앞쪽으로 가 있는 공으로 다시 해볼게요. 와. 오늘 레슨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알고 나면 너무 쉬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 여지없이. 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두께 아니면 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와. 와. 역시. 와. 들어가나요? 네. 네. 아. 일단 봤어요. 아. 일단 봤어요. 이게 마지막 공이에요. 1점 마지막. 네. 이 경기의 마지막 공. 봤어요. 자 일단 봤죠. 어떻게 치는지. 그러면. 네. 되게 간단해졌죠 이제. 네. 여기서도. 이렇게 치면 되는 공이죠. 점점점점 올라오면. 더 쉬워지네요. 점점점점 더 쉬워지죠. 네. 그러면. 제가 진아 선수한테. 처음에 나와줬던 공은. 너무 쉬운 공이죠. 네. 맞죠. 한번 쳐볼게요. 보니까. 얘가. 저쪽으로 가기 전에. 큰 공이 딱.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네. 얇게 끌어서.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공이. 내 뒤로 따라와야 돼요. 네. 두꺼우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따라오죠. 그러면 키스예요. 네. 그러니까. 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비밀이 있어요. 큐를. 끌어치기를 할 때. 수평으로 끌면. 수평으로 끌면. 처음 맞았을 때. 액션이 커져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액션이 초반에 커져야 되기 때문에. 힘은. 많은 힘은 필요 없어요. 초반에 액션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수평으로 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공은. 큐의 각도를 세우는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평으로 잡고. 끌어치는 거예요. 자. 최대한 하단을 주고. 많이 끌어야 되니까. 네. 오. 힘이 남아 돌아요. 너무 끄는데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첨을 살짝 올릴게요. 아니요. 당첨 올리면 어떻게 돼요. 두껍게 맞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얇게 치세요. 아.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얇게 치는 게 관건인 공이기 때문에. 당첨을 올리고 두껍게 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조크 타격이 강한 거예요. 빠른 건가요? 네. 제가 치는 걸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거는 진화 선수가 지금 스트로크의 그. 어.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건데. 이거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어. 지금 당장에 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평으로 잡고. 액션을 키우고. 느리게. 느리게 가는 거죠. 아. 네.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네. 따라할 수 없는. 이제 하다 보면 돼요. 이걸. 요 느낌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면.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한 번. 성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왠지 될 것 같아. 네. 돼야죠. 그렇죠. 나이스. 끝났습니다. 경기 끝. 네. 축하드립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두껍게 해결했죠. 네. 그러면서 항상 여기서 키스가 났죠. 네. 생각보다 얇게 쳐야 돼요. 많이 얇게 쳐요. 많이 얇게 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두껍게 잡아도 8분의 1. 네. 8분의 1 보고 쳐야지 이렇게 가요.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한 번 성공 시켜보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네. 우리가 레슨 AS 시간이에요. AS. 네. 애프터 서비스죠. 레슨만 하고 그대로 끝나겠다. 책임 없는 기업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철저히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한 빌리킨이죠. 레슨 AS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먼저 배치를 세워봤어요. 저 기억나요. 네. 이 배치를 세워놓고 어떤 걸 했냐면. 네. 더블. 더블이죠. 네.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던 공이었거든요. 좋았어요. 질문 내용이 좋았네요. 던전TV님께서. 비껴치기가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땐 비껴치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막상 세워놓으면 비껴치기보다는 3뱅크가 쉬워요. 이거 정확히 세워놓은 거 맞죠? 네. 이렇게. 비껴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비껴치기가 되려면. 이렇게 있다. 자 비껴치기가 돼요. 되는 각이지만. 얘가 키스를 때리지 않으려면. 이 공의 진행이. 직선보다. 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아주 얇은 두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이 두께로. 보내는 거는 또 진화 선수가 또 전문이죠. 네. 네. 한번 보내볼게요.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이 두께로 보내면. 네. 이 공과 내 공이 키스가 나요. 바로. 따당 따당. 그렇죠. 따당 때려요. 왜냐하면.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키스가 때리지 않는. 키스가 나지 않는. 정도 내에서. 가장 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공이에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따당 될 것 같아요. 따당은 안 되네요. 자. 아주 조심스럽게 쳤죠. 네. 이 정도 있어야지. 비켜치기가 가능한 공이에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야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이에요. 맞죠? 네. 근데.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으면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테이블 상태가 지금 미끄러운 상태. 지금 이 천이 새 천이에요. 새 천일 때는. 코너 가는 각보다 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능한 공이에요. 그러면. 어.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이거. 비켜치기가 쉬운 공이네요. 지금 이 테이블 상태에서는 가능한 공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평범한 테이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테이블이면. 지금. 이쪽으로 보내려면. 더 두껍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더 두껍게 맞춰야 되면. 얘는. 키스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끄러운 상태에서. 이 테이블 상태에서. 가장 쉬운 배치는. 되돌아오기가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상태니까. 그냥 타고 올라와 버려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춰보세요. 이게 가장 쉬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빠질 길이 없어요. 네네. 이건 뭐 빠질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빠져요. 이건 안 빠지는 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레슨 AS로 보면. 비껴치기는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바로 키스도 있고. 짧거나 길거나 이런 걸 다 걱정해야 되니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충분히 다른 좋은 초이스가 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네. 비껴치기로 치면은. 공간이 여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횡단은 너무 많아요. 횡단은 많죠. 여기서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빅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빅볼이죠. 네. 네. 빅볼의 형태로 확률을 높이자 라는 개념이죠. 이게 꼭. 이게 뭐 비껴치기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되돌아오기가 더 쉽다. 더 쉽다. 케이블 상태에서.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우리 그. 레슨을 하면.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으면. 댓글에다가. 상세히 적어주시면. 그거를. 제작진 분들이 이제 초이스를 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AS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게요. 네. 지적도 좋고. 비판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해서. 어. 빌리버 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빌리버 분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촬영 전에 미리 봤는데. 빌리버 여러분들. 식중팔구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키스를 피했다. 이런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아 예예. 우선 한번 해보죠 뭐. 네. 우리 빌리퀸도 할 수 있을지. 네.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 여기.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고. 이렇게 썼어요. 자 대회전을 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 원 투. 이렇게 올라와서. 키스 나버려. 맞죠. 우리 빌리버 분들도.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이렇게 안 오도록 치면 돼요. 네. 각이. 원 투 해서. 여기 오도록 치면 돼요. 대신 여기 왔다가. 아. 올라갈 때 내 공이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얇게 치는 거구나. 아니죠. 두껍게 치는 거죠. 두껍게요. 제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쳐 볼게요. 한번 쳐 보세요. 모르고 쳤을 때. 자 이렇게 하면. 키스가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지금 테이블 상태가 미끄러워서 키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자 다시. 빌리퀸이 지금 쳤을 때 많이 내려가는 이유가. 회전을 줬기 때문에 두께를 많이 못 맞추는 거예요. 네. 회전을 원팁 정도만 주고. 한번 가볼게요. 자 원팁 정도만 주고. 상단으로 상단으로. 더 상단으로 올리고. 지금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얇았어요. 더 두껍게. 네. 자 상단으로 올리고. 더 두껍게. 회전 빼고. 네. 자 지금도 임팩트가 약했어요. 지금. 네. 임팩트가 좀 약해서 그래요. 너무 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공이 임팩트가 약하니까. 1조크가 느린 거예요. 네. 조금 더 타격을 줘서. 이때는 타격을 많이 줘야 돼요. 회전 빼고. 두껍게. 그렇죠. 좋습니다. 이 키스는 뭐죠? 지금 이 키스는. 네. 테이블 상태가 미끄러워서 그런데. 네. 테이블 상태가 안 미끄러우면 저까지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안 내려갈 일이 없어요. 와. 자. 두꺼운 상태로. 와.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로크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스트로크를 아낄 필요가 없다. 두껍게 쳐라. 두껍게 치고 스트로크를 아끼지 마라. 오. 좋아요. 이게 더 완벽한 거예요. 아. 지금 완벽하게 두껍게 쳤잖아요. 네. 완벽하게 두껍게. 힘은 되잖아요. 네. 포지션 플레이 됐고. 네. 안 들어갈 뻔했네. 아. 이 포지션 플레이가 이거. 아.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근데 확실히 알았어요. 네. 일접구가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아. 빌리버분들 보셨죠. 빌리퀸도 지금 정확히 못 치고 있다가. 계속 쳐보니까. 아. 이 두께의 감각이 섰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요. 또 두껍게 못 치죠. 네. 이걸 두껍게 내가 풀 스트로크를 해버리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맞죠. 이럴 때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왠지 제가 잘 치는 공인 것 같아요. 얇은 두께로 치는 거거든요. 얇은 두께로 회전 많이 살려서. 한번 쳐볼게요. 아. 이거는 제대로 치고 있었구나. 네. 얇은 두께로 회전 많이 살려서. 오. 완벽해요. 네. 완벽한 공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오. 옆돌리기 대회전이. 네.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키스 타이밍을 거의 다 뺄 수 있어요. 네. 빌리퀸도 잘 할 수 있겠죠.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건 정말 많이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 나는 1점만 하고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치더라도. 아. 다음 공을 좀 더 쉽게 세우도록 자꾸 노력을 해봐야 돼요. 네. 대회전에서는 진짜 유난히 키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게 연습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레슨을 할 거는 어. 낭부에 가까운 거예요. 요런 배치에서 보통은. 비껴치기를 치거나 아니면 뒤돌려치기 아니면 넣어치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대회전도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애매하게 쓴 거예요. 그렇죠. 네. 해법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더 이상도 없고 덜도 없어요. 네. 그냥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비껴치기를 쳐야 돼요. 물론 저기서 뭐 원뱅크를 정말 정교하게 걸어서 넣을 수 있지만 한번 느낌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비껴치기가 될까요? 애매한데. 정말 애매하죠. 왜냐하면 비껴치기라는 거 자체가. 만약에 2분의 1 정도만 맞춰도. 여기서. 내공이 이쪽으로 가죠. 올라오면서 여기가 키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8분의 7 두께를 맞추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으로 밀리겠죠. 네. 밀리는데 여기서 회전이 없으면. 네. 이 힘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고 밀려야 되는데. 튕기는 거예요. 네. 자. 회전을 뺀 상태에서. 그런데 강하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밀려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전을 안 준 상태예요? 회전을 안 준 상태에서. 8분의 7 두께를 한번 겨냥해보세요. 그냥 툭 던지듯이. 자. 좋습니다. 아. 정말 미세하게 빠지죠. 네.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잘 쳤어요. 밀리킨이 지금 한 번만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정말 잘 친 거예요. 네. 이 공은 우선 맛 빼기예요. 맛 빼기.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공이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정말 애매한 공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대회전, 대회전 쳐서 조금 짧은 각으로 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얘를 뒤돌리기를 했을 때 끌어서 치면 키스를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네. 얇게 쳐서 튕겨서 쳤을 때는 여기밖에 안 가요. 네. 아니면 코너를 돌거나. 그러면 방금처럼 치는 거예요. 음. 자, 방금처럼 한번 쳐 볼게요. 자, 당첨 조금 내리고 두껍게 치기 때문에. 완벽해요. 네. 아주 미세하게 맞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맞았죠. 살짝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살짝 흔들렸어요. 네. 자, 이런 공들이 이제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와, 이거 무조건 키스 나게 생겼는데. 약간, 약간 뭔가 키스가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은 공을 자신 있게 쳐보는 거예요. 이제 당첨 내리고 두께는 고정이에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얇다. 제가 쳐서 키스 안 나면 안 나는 거죠. 네. 오, 키스 나네요. 쓰리 쿠션.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원래 간발의 차이로 빠지는 공이 맞는 거죠?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한계를 점점점점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이거 비켜치기 부담스러워서 이거 무조건 걸어치기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때요? 칠 수 있죠? 네. 한번 쳐 보세요. 나는 방금 배웠으니까. 네. 약간 탄력을 살려볼게요. 탕. 우리가 탄력을 주듯이 탕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단이 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으로 내리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중단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지금 느낌? 이제는 좀 쉬워 보여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네. 아까는 상단에서 많이 밀렸으니까 탕 하는 대신 당점을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대신 회전은 주지 말고.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완벽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빌리버굴들도 점점점점점점점 자기 한계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강하게 밀렸을 때, 많이 밀렸을 때는 당점만 중으로 내려라.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강하게 밀렸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 강하게 밀면 들어가는 공이에요. 맞죠? 휘어서. 여기 있을 때는 당점을 중으로 점점점 내리면 되고. 네. 여기 있을 때는 당점을 점점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 두께는 고정. 고정. 8분의 7 두께. 8분의 7에서 뭐 8분의 6 사이. 그 정도. 고정. 그리고 스트로크는 툭 밀면 어떻게 돼요? 전진력만 살아가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전진력 플러스 튕기는 게 있어야 돼요. 튕기고 난 뒤에 전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어, 이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두께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만 좀 연습해서 자기 한계점을 계속 찾아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좀 어렵네요. 네네. 네. 이건 좀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즐거운 레슨 시간이네요. 오늘은 정말 유용한 배치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놔 볼게요. 네. 투 포인트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옆 돌리기 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칠 수 있죠? 네. 근데 일직선으로 있어요. 칠 게 없어요. 와, 이거는 뭐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당구 치기 싫어지는. 네. 당구. 근데다가 이렇게 좀 더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칠 게 없어요. 거의 뭐 득점을 포기하고 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디펜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공격도 생각하는 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쳐야죠. 그렇게 치는데 어떻게 치죠? 살짝 이제 찍어서 쿠션의 반발을 이용해서 치지 않을까요? 네네. 역회전을 써요 안 써요? 쓰면 안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안 쓸 것 같아요. 쓰면 안 내려갈 것 같죠? 근데 그 반대예요. 쓰면 자연적으로 각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두께를 8분의 1 정도만 줘도 이렇게 해서 각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8분의 1만 줘도. 그러면 얘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되게 쉬운 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회전을 많이 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줘도 괜찮아요. 오. 네. 많이 줘도 괜찮아요. 왜냐? 두께를 얇게 맞추면 회전을 많이 줘도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을 다 뺏겨버려요. 아.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 이 얇은 두께에서는. 오히려 이런 공을 할 때 보통 보면 아 이거는 회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원 팁이나 아니면 느낌 팁만 역회전을 주고 친단 말이죠.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준다는 게 3팁까지 주지 말고 네. 한 2팁 정도 주고 한번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네. 이건 진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공이라 그냥 진짜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투팁 정도에. 자. 이렇게 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공이에요. 자. 브릿지를 들고. 큐떼을 세우세요. 세우고. 자. 아래쪽을 향해서. 당첨은 하단이에요. 그리고 스트록은 짧아야 돼요. 쇼트로 가야지 회전력 전달이 끝까지 안 돼요. 자. 요런 형태에요. 자. 쉬운 공이다. 그렇죠. 회전력 전달이 안 되죠. 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쇼트로 갔기 때문에. 자. 두껍게 맞았죠 지금. 그런데도 여기 왔잖아요. 얇게 맞으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네. 회전력은 내가 투팁으로 줘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의 원리에요. 여기서 내가 스트록을 쭉 밀어요. 그러면 회전력은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쭉 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쇼트로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력을 감쇄시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만 회전력을 살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노잉글리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뭐 들어간다는 장담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거 플러스. 디펜스. 디펜스까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브릿지를 좀 짧게 잡죠. 짧게 잡은 상태에서 두 팁 정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칠 게 없네요. 완벽해요. 네. 완벽한 공이에요. 아. 이렇게 해결하면 길 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쉬운 공이 된다는 거죠. 와 나 이거를 진짜 어렵게 치고 있었어요. 옆 돌리기 짧게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이거 막. 옆 돌리기 짧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짧게 쳐놓으면 빠지면 또 세이프티거든요. 좋은 초이스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세이프티다. 이게 훨씬 더 쉬운 세이프티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끝장나는 1타 방사였습니다. 이 공은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공이에요. 왜냐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죠.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뭐 1포인트 반에서 3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써도 돼요. 네. 근데 각이 점점 점점 커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각이 커지니까. 와 진짜 당구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공 나오면 당구 치기 싫어지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너무 열심히 쳐야 되는 공이니까. 그렇지만 뭐 이제는 뭐 자신 있잖아요. 네. 네. 레슨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네. 아 기대되죠? 네. 뭘 할까. 써먹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저는 레슨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근데 뭐 저기 제가 레슨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한 80% 이상 받아들이나요? 그럼요. 어떻게 되죠? 지금. 거의 다 마스터 했어요? 아니요.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게 많은데. 네.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말 잘못했다. 마스터는 아니고. 아무튼 지금 날로 발전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한번. 되게 쉬운 공 한번 놔 볼게요. 이렇게 놨어요. 네. 내공은 정면이 아닌 저쪽으로 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꺼게 맞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가죠? 네. 여기 칠 수 있죠? 네. 쉬운 공이죠? 아니요. 왜요? 쉬운 공인데? 해보세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해는 했는데. 회전 다 주고 치는 거죠? 회전 다 주고요. 잘 되죠? 이게 맞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이 공은 조금 더 밀어도 여유 있게 빠지죠? 네. 이렇게 놔 볼게요. 조금 더 가게 이렇게 서쪽. 네. 지금 이거를 사구 치듯이 원쿠션으로. 그렇죠. 그냥 원쿠션에 다이렉트든 그냥 맞추는 거예요. 힘 있게. 좀 어려워요. 네. 힘 있게. 그렇죠. 완벽했어요. 이걸로 뭘 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공들 있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공들은 이런 공이에요. 진짜 어려운 공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너무 쉬워지는 공이에요. 맞죠? 한번 쳐볼게요. 이걸 그렇게 치는 거였구나. 한번.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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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 시범을 봐야 될 거 같아. 내가 코너까지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여기에. 원뱅크가 없는 공에서. 네. 여기 있다 쳐야 되겠네. 음. 이런 형태들. 네. 그러면 뭐. 사실 응용을 하자면. 투 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투 포인트에 맞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각을 세워놓고. 네. 이렇게 섰다.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 저건 뭐. 뒤돌리기 키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붙어있어요. 아. 얘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쓰고 가는. 이제 이해했죠. 이 공으로는 뭔가 치기게. 더블 밖에 없어요. 네. 더블 쿠션. 네. 횡단. 근데 이거는. 맥시멈 플레이를 하면. 안정적인 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해했죠. 네. 많은 힘이 필요 없는 공이에요. 너무 쉬운 공이 되죠. 이게. 알면 쉬운 공인데. 모르면 어려운 공. 오. 오. 근데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네. 같은 공이에요. 우와. 이거 보여요 이제. 네. 같은 공이에요.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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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코너까지 보내는 게 힘든 공이죠. 네. 다 같은 공이에요. 이런 공도 같은 공. 아.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은 탑업으로. 회전을 주고. 그대로. 얘가 느리게. 이렇게만 가도. 얘는 오는 공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졌거나. 네. 가깝거나. 어. 좀 더 가까우면. 액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쉽게 오고. 멀면 멀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쳐야 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네. 똑같은 형태의 공이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부터는.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공은. 자.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놓으면. 더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옆돌리기가 나오면. 어려운. 뭐. 옆돌리기 쳐야겠죠. 충분히 이것도 칠 수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제가 공 위치를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고. 두께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훨씬 더. 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칠 수 있어요. 네. 난구를. 그런데 차선수님은 이런 건 어디서 아신 거예요? 저 치다 보니까 알았어요. 와. 이건 진짜 모르면은 못 치는 공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큐미스 형태로 이렇게 잘못 맞았는데. 밀려서 이거 두껍게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쳐보니까. 그래서 아 이 공이 되는 공이구나. 저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공은 잘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네. 영상이나 이런 데서. 뭐 저는 시합에서는 또 즐겨 치는 편인데. 이런 형태가 쓰면. 이 이족구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네. 각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맥시멈 플레이를 했을 때. 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도록. 네. 맥시멈 플레이로. 저는 100% 더블 쳤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다 더블로 이제 가죠. 네. 더블이 아주 좀. 그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왠지 영상에서 보면 키스가 너무 절묘하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절대 운이 아닙니다. 뭐 100번 치면 100번 다 뺄 수 있는 공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쳤을 때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아 진짜. 심없이 달려왔네요. 오늘은 재밌는 내용이에요. 네. 한번 먼저 그 진화 선수가 한번 쳐 볼게요. 네. 뒤돌리기. 빨간 공으로. 빨간 공으로 뒤돌리기. 빨간 공 뒤돌리기 한번 가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보세요. 뭔가 기술이 필요하긴 해요. 우와. 이게 참 얇게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얇게 치면 키스가 있고. 맞죠? 두껍게 쳐도 안 올 것 같은데. 왜 안 올 것 같아. 왜 안 올 것 같아. 느낌이. 왜 안 올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올 것 같은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짧을 것 같아요. 왜 짧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얇게는 가능하면 얇게 칠 수 있는데. 네. 모르는 고민이에요. 지금 저한테 짧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짧을 것 같냐. 자 우리가 보면 탁 쳤을 때 여기를 막고. 네.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나와야 돼요. 네. 강하게 치면 휘어버려요. 네. 약하게 치면 안 휘냐. 네. 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너에 민감하게 걸려 있을 때는. 네. 원, 투를 막고 그 다음에 밀림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뭘 없애면 되죠? 회전? Q의 깊이에요. 네. Q 깊이를 길게 가냐 짧게 가냐. 네. 중간으로 가냐 짧게 가냐에 따라서 공이 확 달라져요. 우리 강동궁 선수 있죠? 네. 강동궁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Q를 많이 내면 어떻게 해요? 궁금해요. 네. 딱 보더니 알더라고요. 네. Q를. 자 시범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보통은 우리가 뒤돌리기를 할 때 이렇게 나가죠? 네. 자 이렇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스피드. 너무 느리게 말고 한번 쳐볼게요. 우와 어렵다. 적절한 스피드. 중간 스피드. 네. 약하게 약간 약하다는 느낌도 줘도 돼. 대신 Q가 탁 맞고 더 나가면 안 돼요. 휘죠? 네. 이게 밀리는 힘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밀림의 현상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거예요. 아. 자 밀림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네. Q를 짧게 내는 거죠? 이거다 이거다. 점점 더 왔어요. 맞죠? 이거다 이거다. 그렇죠. 이렇게 한계각을 여기에 잡았다가 여기 잡았다가 여기 잡았다가 여기까지 계속 늘려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딱 봤을 때는 없는 공이에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공. 하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지. 네. 다시 한 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와. 이제 막 내려오잖아요. 이제 하염없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어허. 신기하다. 주의할 점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툭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시고 너무 연습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큐의 깊이에 의해서 공이 현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비껴치기 형태, 뒤돌리기 형태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장단장으로 하는 방법, 단장단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 한계각을 찾아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코너로 돌리는 무언가 기술을 쓰는 공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코너가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하죠 어떻게 맞으면 짧아지고 어떻게 맞으면 길어지잖아요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왜 길어졌을까? 그냥 길어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길어진 거예요 짧아지는 것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본인 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은 당구의 기술 특집입니다 자프로의 레슨 특집인가요? 자프로의 당구 기술의 특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우리 필리킨이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혹시나 알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 정말요? 근데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우선 배치 한번 놔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옆돌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옆돌리기요? 네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그럼 여기서 쳐서 네 저 코너로 보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몸이 너무 이렇게 여기서 공간이 너무 작죠? 일자로 보낸다 그래도 키스예요 네 키스를 빼면서 옆돌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오 쉽지 않네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추면 어떡하지? 처음부터 맞추면 너무 잘 치는 거고요 빌리킨이 아 아깝다 와 아 비슷하다 역시 두께 감각이 남달라요 아 비슷하다 이렇게 키스를 뺄 수도 있구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키스가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네 안 빠지는 모양인데 16분의 1을 쳤기 때문에 일 좋고 지일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뒤로 많이 안 끌렸죠? 각도 형성이 조금 미흡했어요 네 근데 이걸 각도 형성을 시키려면 당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당점이 우리가 공을 이렇게 공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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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빌리킨이 지금 쳤던 당점이 한 이 정도 만약 이 정도 쳤다 네 그러면 이 당점이 아니고 진짜 극으로 봐야 돼요 극하단 극하단의 맥시멈으로 봐야 돼요 극하단의 맥시멈 보면 8시 방향 맥시멈입니다 네 한번 쳐 볼게요 제가 음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사기꾼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완전 극하단으로 가서 극하단을 주고 8시 방향에 극하단을 주고 느리게 이렇게 보내면 제발 들어가 주세요 맞았죠? 네 소리가 났어요 꽝 소리 났어요? 네 왔어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차선수님이 친 거 보니까 생각보다 얇은 두께가 아닌 거 같아요 어 근데 왜 공이 이쪽으로 가요? 두께 자체는 얇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회전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두께 자체는 얇은 거예요 저거 한 번에 성공하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너무 얇다 아 너무 얇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 이건 8시 당첨으로 줬으니까 내가 그냥 끌려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얇은 두께로 우선 1조크 컨트롤 했잖아요 네 얇은 두께로 컨트롤 하면 1에서는 회전을 먹어요 네 먹고 2에서도 회전을 조금 먹어요 그리고 3에서는 회전의 지속력이 풀리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레슨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회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스피드와 출발에서 많은 회전량 네 그리고 두께의 100% 네 를 맞췄을 때 회전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얘는 끌리는 당점에서 맥스 회전을 썼고요 회전의 지속력을 줬고 얇은 두께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회전이 빨리 풀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3에서는 회전이 풀려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다른 형태의 또 이렇게 서 있어요 공이 네 이거도 그러면 똑같이 젤을 16분의 1로 컨트롤하면 이렇게 와서 회전이 많으면 돌아 나가야 되는데 회전의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똑같이 치는 거예요 네 물론 비껴치기를 쳐도 돼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 최하단을 주고 어 아주 얇게 16분의 1로 컨트롤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음 나이스 이 상태로 연장선을 그리면 이런 공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까지만 보내면 그렇죠 이 코너까지 내가 돌린다 생각하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긴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긴각이 형성이 쉽게 가능하다 음 성공해봐 성공 네 성공을 해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 됐어 쳐 오 와 남았다 허 허 실패 막 무서워서 실패 실패 아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오죠 공이 이게 나오죠 쉽게 나오는 걸로 됐어 됐어 아 됐어 오 설마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뭐 한 번만에 성공하냐 이렇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원리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맥시멈 회전을 줬으면 여기서 회전을 먹어야 되는데 회전이 풀리는 이유는 출발해서 맥시멈을 줬지만 회전력이 지속할 수 있어요 회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깨트렸기 때문에 끝에서는 회전이 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푹푸션까지만 회전을 먹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치는 거예요 다음부터 내가 어 회전을 많이 먹여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쳐야 돼요? 무조건 두껍게 치면 돼요 네 두껍게 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네 회전을 빨리 풀게 쳐야 되겠어 그러면 힘을 약하게 치거나 네 아니면 두께를 얇게 써요 얇게 써요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조건을 딱 정립을 딱 시켜서 다른 공도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네 이걸로 마스터한 걸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오늘은 시청자 질문 시간이네요 네 자 지금 시청자 질문 시간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지금 우리가 제작진에서 어 이거는 뽑을만 하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질문이에요 네 질문자님이 박상수님 이런 배치 실제로 어떻게 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밑에는 글씨가 조금 조금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컴과 핸드...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 주세요 네 눈이 좀 잘 안 보이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매번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좋아요만 누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10분 29초에 샷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면 투터치 네 가 아닌가 싶어 실제 경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배치로 한번 세어볼게요 네 저는 질문 내용 투터치라는 관점보다는 이 공을 어떻게 얇게 맞춰서 길게 뽑을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네 질문 내용은 투터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으니 투터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더 두껍게 내가 이렇게 쳐도 됩니다 투터치가 투터치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지금 얇게 치면 여기를 맞는 각인데 내가 여기까지 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당구 룰에서는 얇게 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맞췄을 때 소리가 약간 이상하지만 투터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밀한 카메라로 봤을 때는 투터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얇은 두께로 우리가 모양을 의도를 얇은 두께로 가고 했을 때는 투터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리고 이런 거요 공이 이렇게 테이블에 근접하게 포션에 근접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각도로 내가 이렇게 치면 이건 투터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방금 투터치가 났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있어도 과감하게 이렇게 쳐도 투터치가 아니에요 떨어져만 있다면 떨어져만 있다면 그런데 붙어있는 공도 칩니다 붙어있는 공은 쿠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붙어있어요 네 이 공은 내가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치는 이상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첫 번째 쿠션을 인정을 안 하죠 현대 담부에서는 아무리 근접해 있어도 뭐 소리가 빡 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라고 해도 시합에서는 심판이 잡지 않아요 음 그런데 옛날에 어떤 우리 당구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네 이걸 지금 뒤돌리기 치면 쉽거든요 네 쉬운데 이걸 지금 강하게 쳐야 돼요 네 강하게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강하게 못 쳐요 양심상 네 이건 투터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선수들은 그냥 자신있게 이렇게 쳐 버려요 그냥 자신있게 이렇게 쳐 버려요 투터치 같은데요 네 투터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 버려요 음 그런데 이걸 잡지 않아요 파울을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우리 당구 규칙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음 자 이제 뭐 투터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근접구를 네 저 코너까지 보내서 돌리면 뒤돌리기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얇게만 맞추면 돼요 네 근데 얇게 맞췄는데 회전력이 부족하면 여기서 짧아도 각도 형성이 안 되죠 네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공을 칠 때 오히려 이렇게 들고 약간 세워치기를 하죠 세워치기를 하면서 내가 팡 찍으면 얘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은 세워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얇은 두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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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치기를 해서 이렇게 각도를 형성해도 좋습니다 네 네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 그냥 봤을 때 얇은 두께로 나오면 보이는 각은 그럼 보이는 각은 길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통시켜야죠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관통샷이에요 네 보이는 데까지 내가 해서 큐의 무게로만 싹 전달하는 그러면 네 백스윙 없이 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관통을 할 때는 백스윙 없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임팩트 때 백스윙 없이 백스윙 없이 지금은 한껏 밀어줬어요 백스윙 있게 백스윙 없이 백스윙 없이 무슨 말이죠 자 그 라스트에서 여기서 우리 필리키는 어떻게 전환하면 빼서 이렇게 힘을 다 전달시켰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뒤로 빼지 않고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뒤로 빼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빌리키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뒤로 많이 빼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 지금 백을 많이 안 하려면 스윙이 예비 스트로크 빨라야 돼요 빨라야 이 힘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느리잖아요 느리게 하면서 그 힘을 내려면 뒤로 뺐다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백 없이 그냥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통샷에 대한 개념이에요 당구 칠 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빨리 칠 수가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제 치는 거죠 습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이 공은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미 답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저 사람은 되게 쉽게 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쉽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완벽한 설계가 있죠 그렇죠 뭔가 이 사람이 연습을 통해서 에러 마진을 줄이는 방법을 확실히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당구는 연습 양일 뿐이에요 네 박상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분명 투토치만 물었는데 지금 한 세 가지를 더 알려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와 이게 또 이제 그 빌리퀸이 LPBA로 갔잖아요 네 뱅크샷의 중요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이 막 중요해요 네 이 뱅크샷을 어떻게 마스터를 시켜드려야 되나 네 많은 뱅크샷들이 있었는데 아 좀 기본적인 원리로 이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네 한번 해전에 의한 변화량 네 이런걸로 한번 원뱅크 원뱅크? 어 흰공이 내공이에요 흰공이요? 네 흰공이 내공인데 이 원뱅크를 자 맞춰서 이렇게 끌어야 돼요 네 그림은 나와요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림은 나오죠 네 그런데 한번 쳐봐요 한번 당장 한번 쳐봐요 어 자 이렇게 오 지금 너무 잘 쳤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끌렸어요 네 그럼 제가 앞으로 이제 옮겨 볼게요 네 다시 더 두껍게 네 더 두껍게 흰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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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끌리네 이게 어떤 그 원리에서 이렇게 되냐면 네 가까운 거리는 회전을 주고 끌어도 돼요 왜 끌어오냐면 끌리는 각이 좁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멀리 가잖아요 네 멀리 가면 여기서 회전을 주게 되면 1조크 두께를 많이 못 맞춰요 네 회전을 주면 1조크 두께가 얇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더 얇게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두껍게 맞는 두께를 설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회전을 없애고 끌어야 돼요 회전을 없애고요 네 회전을 무회전으로 오 오 이런 공들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착각하고 계실 만한 공인데 회전을 주고 끄는 게 엄청 불리한 공이에요 음 회전을 없애고 네 무회전으로 끌면 네 여기서 회전 없이 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이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어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무회전을 주더라도 공이 터치가 되면서 회전력이 발생이 돼요 네 자연 회전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가면서 회전이 점점 가미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처음에 이 공은 비슷하게 갔으니까 저 이 공을 회전 없이 한번 끌어볼게요 회전 없이 안 될 것 같지만 시킨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아예 무회전 네 아예 무회전 느낌 팁도 없이 아예 무회전 그렇죠 그렇죠 아예 무회전으로 치면 회전이 과연 안 먹을까 라는 걸 잘 보세요 오 그래도 회전은 먹네요 더 두껍게 맞으면 자신 있게 네 지금 얇았어요 네 더 두껍게 더 회전 없이 그냥 하단만 주고 가는 거예요 자 끌리죠 오 네 다시 다시 오 회전이 먹어요 더 두껍게 네 더 두껍게 이제는 더 두껍게 네 믿고 치세요 믿고 네 네 네 믿고 오 이거 보세요 액션이 어때요 확 끌리죠 우리가 뭐 다른 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들이 있어요 이런 공들은 물론 옆돌리기 쳐도 돼요 근데 만약에 뱅크샷을 내가 치고 싶다 이런 공도 회전을 없이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전을 주고 끌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서 붓게가 끌리는 현상하고 회전이 먹는 현상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회전을 안 주고 치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끌리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오 신기하네 그렇죠 이게 두꺼운 거예요 자 이만큼 원래 회전을 줬을 때는 이 정도 두께로 쳤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얇게 쳐도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얇게 쳐도 돼요 얇게 이렇게 하면 쉽게 되죠 우선 힘이 남아 놓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죠 칠 일은 없겠지만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쫌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쳐서 여기 있다 생각하고 나오긴 하네요 와 와 와 와 안 나올 것 같지만 왜 나오냐면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끌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지속력이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회전이 있으면 한번 힘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구력이 없어져버려요 전진하려고 하는 힘이 회전력에 의해서 뺏겨버려요 그래서 회전이 없는 게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와 이런 류의 공들은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공은 회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공이요? 오히려 회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회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맞고 난 뒤에 이렇게 힘 현상이 생겨야 되니까 자 이거는 회전을 많이 주고 한번 쳐보세요 회전을 많이 주고 아니 아니 이쪽으로 네 회전 많이 주고 상단 상단 중상단 주고 이런 공은 회전을 주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각이 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옆돌리기를 칠 수 있는데 만약에 뱅크샷을 치고 싶다면 약간의 회전이 휘면상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은 회전을 주고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다. 그럼 회전 없이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힘 현상이 생기는 순간 짧아져 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뱅크샷으로 칠 것 같은데. 무조건 치시면 안 되고요. 결정적일 때.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렇죠. 힘이 남아 돌잖아요, 저까지 가는 게. 남아 돌아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이 원뱅크샷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원뱅크에 자신이 생겼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걸어치기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 드렸으니까 연습해서 자기 것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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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질문 또 왔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빌리킹께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신용궁님의 질문이네요. 리버스를 치는데 안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득점 루트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시죠? 항상 리버스 형태로 쳤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리버스 밖에 없네요. 리버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버스라고 하는 개념. 리버스의 개념이 뭐죠? 역회전. 역회전을 주고 지금 이 공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다시 회전을 먹게 치는 게 리버스예요. 네. 그러면 역회전을 아주 느낌만 주고 쳐도 리버스죠. 네. 회전을 안 주고 치면 뭐가 되죠? 더블이요. 회전을 안 주고 치면 더블이 돼요. 네. 테이블에 따라서 이 공은 더블로 칠 수도 있고 리버스를 칠 수도 있어요. 네. 좀 배치를 하나 볼까요? 네. 이거 보면 리버스로 지금 가능할까요? 네. 리버스도 가능하고 더블로도 가능해요. 리버스가 혹시 회전을 많이 주고 가능할까요? 네. 키스가 어떻게 빠지죠? 키스는 자, 여기서 리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얇게 쳤을 때 맞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쭉 갔어요. 네. 그래서 리버스로 딱 맞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이 공은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아, 키스가 있구나. 네.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키스가 날 수 있어요. 아주 얇은 두께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네. 아주 얇게 치면 아주 얇게 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키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두께면 얘가 공이 이쪽으로 가요. 네. 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럼 키스 자체는 없어요. 네. 그리고는 두께 컨트롤을 해서 리버스 형태든 더블의 형태든 맞출 수밖에 없어요. 테이블이 부드러운 테이블 좀 미끄러운 테이블은 리버스 형태가 좋아요. 네. 근데 빡빡한 테이블은 여기서 역회전을 쓰는 순간 여기서 역회전이 먹어버려요. 네. 그래서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회전을 주고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더블 더블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회전을 뺀 상태에서 더블로 네. 한번 쳐 볼게요. 네. 회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오오 오오 똥! 아 저거 아파. 네. 100점 짜리예요. 더 이상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리버스로 회전 다 주고 네 회전 다 주고 한번 해볼게요 뭐가 더 어려운지 한번 해볼게요 회전 다 주고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해볼게요 아주 부드럽게 가야 되겠죠 타격이 발생되면 그렇죠 자 회전 다 주고 요렇게 칠 수 있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훨씬 훨씬 더 어렵죠 네 기본이 되는 틀은 더블의 형태로 무회전으로 내가 칠 수 있는 각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테이블 환경에 따라서 리버스로 칠지 오히려 새 테이블에서는 리버스가 좋다 그리고 지금 환경에서는 더블의 형태가 좋다 그러면 아주 빡빡한 테이블이고 전혀 뭐 공의 케미칼 자체가 전혀 없어요 아주 빡빡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회전을 주고 쳐야 돼요 주고 쳐야지 저까지 가서 이까지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파악 테이블 파악 그리고 리버스 형태 말고 더블 더블 회전 없이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지금 완벽할지 아닐지 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뭐 또 있을지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이것도 아마 빌리킨이 모르는 곡일 거예요 그런 곡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뭐 네 확신해요 확신해요? 한 번만에 치신다면 네 인정입니다 그냥 인정 끝이에요? 네 인정하고 끝입니다 앞돌리기 이제 맞출 수는 있죠 근데 샤프론이 원하는 대로 맞춰보세요 아니요 맞춰보세요 앞돌리기 맞춰보세요 네 뭐 투뱅크 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앞돌리기 앞돌리기 못 맞췄잖아요 네 뭐 한 번 더 이번에는 아까 여기 있다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만의 기준점이 있긴 한데 기준점으로 쳐보세요 네 이쯤 맞은 거 뭐 플러스 15 시스템인가요? 어? 네 아이고 네 아 아직 뭘 해보세요? 그래 아니 해보세요 아 플러스 15가 나오셨구만 아 아 나이스 이게 네 레슨을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네 근데 네 기준을 자 지금 플러스 15 시스템 말씀 잘 하셨는데 플러스 15 시스템에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회전이죠 네 회전 회전이 어 쓰리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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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가 돼야지 플러스 15 시스템이 정확히 맞았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요렇게 놨어요 네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각이었고 네 지금은 요렇게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끌어야 되는 각도로 아 어려워요 네 끌어야 되는 각도로 제가 세웠어요 네 자 끌어야 되는 각도로 한번 다시 쳐보세요 너무 어려운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힘으로 빵 쳐서 코너까지 보낼 수 있는 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이 하나가 올려오면 힘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지금 알았어요. 해보세요. 뭔가를 깨우쳤어. 레슨을 하다가 깨우치세요. 이게 힘으로 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깨우쳤어요, 방금. 이렇게. 좋아하죠.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잘 보셨죠? 코너까지 보내서 내가 맥시멈 회전으로 직선으로 보냈을 때 얘가 지금 30이 한계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외우지? 네. 그런데 이렇게 각이 밀어서 보낼 수 없는 각이에요. 근데 이 각을 25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나? 25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회전을 주고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다 주면 네. 다이렉트가 맞을 수밖에 없는 공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회전이 살아서 이까지 오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전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빼면서 일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 네.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코너까지. 어. 자 느리게. 느리게 코너까지 가는 거예요. 회전을 빼세요.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이게 고급 기술로 가니까 회전을 많이 쓰는 공이 없어요. 네. 회전을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에서 코너까지 느리게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가요. 음. 아. 아. 자 그 코너까지 쫙 갔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쳐볼게요. 그러면 코너까지 회전을 다 주고. 네. 다 주고 쳤어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네. 이게 한계각인 거야. 네.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끈다 라기 보다는 약간 큐어 각도를 주고 직선으로 보낼 수 있는 느낌을 줘야 돼요 끈다 라기 보다는 회전을 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3포인트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회전을 많이 살리면 되죠 코너까지 진입시키고 좋습니다 완벽해요 3포인트에 지금 정확히 떨어졌고 이 각이 제일 중요한거에요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다 마찬가지 공이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공이고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공이죠 뭔가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공이에요 3포인트로 맞으면 얘는 다 득점이 되는 공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공할까요 네 성공해보세요 또 끈기가 있네요 성공해보시고 탔죠 자 올 레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질문 3번째 시청자 질문 3번째 시청자 질문 3번째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와 이건 난군데요 어? 읽어봐주세요 우선 파일럿이라는 질문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파일럿이네요 파일럿 네 흰 공으로 빨간 공 비껴치기를 계속 시도해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비껴치기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비껴치기로 해결법 좀 부탁드려봅니다 무조건 비껴치기로 해결법을 달래요 비껴치기로 해결법을 드릴 수 있죠 네 한번 세워볼게요 우선 세워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시죠 네 오 질문자분은 이거를 이제 비껴치기를 치고 싶대요 네 감춰보세요 그러면 나 이 키스를 필리킴이 무조건 쳐내야 돼요 감춰보세요 키스를 잠깐만요 키스 빼는 거고 키스를 빼려면은 이렇게 쳐야 될 거 같아요 아 순간 키스 파트 와 어떻게 쳐야 되지 오암 모아 자아 암 모아 오암 모아 네 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비껴치기로는 어려워 어려워 아 근데 이제 방 이제는 맞출 수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좋습니다 한번만 더 맞춰 맞췄네. 대박. 저는 진짜 하나 배웠어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아니 저는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해답은 이거예요. 이게 되네. 진짜요? 지금 진심인 거죠? 진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밖에 안 가거든요. 좀 얇았어요. 좀 더 두꺼워야 돼요? 네, 좀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두꺼워야 키스가 빠질 것 같아요. 키스는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완벽하게 빼려면 좀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와우, 굿샷. 오,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해결방법 좋아요.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있다. 미켜치기 가도 돼요. 네. 키스가 없어요. 키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가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키스가 없어요. 끌면 키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아예 키스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공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파일럿 시청자분이 질문을 잘 해 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 키스 빼기가 너무 힘든 공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공을 무슨 초이스를 해야 될까? 투뱅크도 괜찮을 것 같고. 미러치기. 이거는 완벽한 공이 있어요. 어? 뭐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앞돌리기 길 대 세워치기를 하면. 아. 이거는 디펜스 겸 오펜스 겸 모든 공이 완벽한 공이에요. 이걸 우선 빨간 공을 초이스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설사 내가 이렇게 섰다. 이거는 무조건 옆돌리기 쳐요. 저는. 아 네. 이 공 옆돌리기 쳐요. 저 끝까지 코너까지 끌면. 네. 득점 반응한 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이렇게 쳤을 때. 득점 반응한 공이에요. 음. 되잖아요. 아 네. 왜냐면 맥시멈으로 오니까. 네. 득점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서도 안 돼요. 왜냐. 실수를 했을 때 공을 열어줘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한번 쳐보세요. 그냥. 네. 오.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 회전도 많이 필요 없고. 네. 적당한 힘 조절에 의해서. 그냥 편안하게 쳐보세요. 너무 두껍게 말고. 네. 툭 쳐보세요. 뭔가 기술을 쓰지 말고. 뭐 3분의 1. 툭 쳐보세요. 자 이게 키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아. 우리가 이제. 디펜스 오펜스. 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얘가 테이블에 근접해 있고. 여기서 내려가서 키스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되게 큰 착각인 거예요. 전혀 그런 공이 아니에요. 이제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냥 치면. 맞는 거 아니면 디펜스에요. 왜냐면. 약하게 치니까 공은 여기로 가요. 네. 공이 없어요. 그 다음. 자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어때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 힘 줘죠. 완벽하죠.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논할 공이 안 돼요. 100번 쓰면 100번다. 이걸 쳐야 돼요. 네. 100번 쓰면 100번다. 어렵게 키스 빼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 놓치면 그 다음 공 줘요. 그럼 내가 1점 치는 것보다 상대방이 2점 3점 쳐버리면 저한테 훨씬 손해인데요. 네. 오오오. 뭐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럼 이렇게 졌다. 칠 거 없잖아요. 네. 없죠. 앞돌리기 치면 키스 안 나요. 네. 안 나요. 왜냐. 이 공이 빨개 맞고 얘가 이동한 상태에서 내가 늘어가요. 네. 훔쳐 보세요. 그냥. 안 나요 안 막. 평범한 두께로 그냥 치면 돼요.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정말 즐겨 치는 공이라. 그렇죠. 이 공은 키스가 날 수가 없는 공이에요. 왜요. 그게 완벽한 공이에요. 지금. 디펜스. 그렇죠. 이거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세이피티를 완벽히 하는 공이에요. 결론적으로 비껴치기는 정말 좋은 소이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비껴치기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일럿님 비껴치기 치지 마세요. 네. 와 진짜 완벽하다. 정말 완벽한 질문에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네. 오늘도 시청자 덕분에 이렇게 저도 공을 하나 배우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 질문 많이 좀 주세요. 안녕. 제가 얼마 전에 진화 선수 경기하는 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정말 어이없이 키스를 내버렸어요. 오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좀 화가 났어요. 네. 아직 저런 걸 몰라? 뭐였지? 우선 배치를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거 원래 우리가 필리킹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개념 자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서 있는데 이 안쪽으로 톡포인트 안쪽으로 서 있어요. 네. 회전을 다 주고 네. 다 주고 치는데 회전을 만약에 다 안 주면 뭔가 그 길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회전을 너무 얇게 치면 팩 돌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키스가 항상 어떻게 나냐면 여기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키스. 맞아요. 네. 키스가 항상 있어요. 네. 얘는 외워 놓쳐야 돼요. 3분의 1 두께면 키스가 없어요. 3분의 1 두께면. 자 여기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3분의 1 두께예요. 네. 3분의 1 두께로 치면 이렇게 왔다가 내려왔다가 네. 올라가면서 내공이 돌아가요. 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로 가볼게요. 3분의 1만 딱 쓰세요. 그리고 시원하게 치세요. 시원하게. 그렇죠. 자. 이게 완벽한 모양이에요. 음. 이야. 자. 완벽한 모양이에요.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그러네요. 네. 중간에 또 45도 바뀌어요. 네. 이건 역시도 3분의 1이면 해결이 돼요. 3분의 1이면 키스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로 가볼게요. 네. 대신 약하게 치는 건 아니에요. 굴려서 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키스가 완벽히 없고 이것도 보세요. 포지션 플레이 완벽합니다. 이야. 자 이거 해결된 거예요. 네. 음. 음.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A, B까지는 3분의 1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까지 왔을 때는. 각도를 보세요. 뭔가 그냥 내가 툭 쳤을 때는 짧을 것 같아요.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허용이 되는데. 끌면 어떻게 되냐. 내가 타격을. 탕 주잖아요. 네. 1족구가 빨라지는. 네. 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끌어서. 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강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앞곰에다가. 끌면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게 안 끌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타격만 있고 밀린 거예요. 자. 제가. 제가 한번. 느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뒤로 끈다. 강한 타격을 주려면. 하단보다는. 중에서 끄는 게 나아요. 네. 중하에서. 뒤로 살짝 끈다 생각하고. 여기서. 느낌은. 이렇게. 느낌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공은 느려지고. 쟤는 키스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오. 오.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요렇게. 네. 자. 1접구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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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되면 키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이네요. 이게. 요렇게 외워두면. 자. 마지막에 내가 1점이 남았을 때. 걱정을 안 내도 돼요. 네. 어. 이건 확실히 빠진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려갔어요. 새로운 근 Motions Vost juices 프 shoots 가면 거리는 42건 단브리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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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방 브릿지를 기존에 잡던 것보다 더 짧게 잡아야지 더 강한 파워로 끌 수 있어요 더 밑으로 주고 브릿지를 내 생각보다 더 짧게 잡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퓨가 더 왜냐면 퓨가 더 앞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가장 이상적인 내공은 늦춰지고 공은 끌리고 치는 방법은 이제 득점하는 방법은 빌리퀸이 직접 연구를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A B C의 형태에서 A B 형태는 그냥 3분의 1로 아까 전에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두께로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C의 방법은 오히려 더 내려갔다가 내려올 때 내공이 돌아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살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도 이 공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히 칠 수 있어요 키스 낼 일이 없네요 그거는 완벽히 배제시킬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질문 와 이 한 200가지의 질문 중에 참 어려운 공들을 선별한 거죠 270개 정도 270개는 좀 그렇고 질문자 제로스에요 제로스 제스로입니다 아 제스로 죄송합니다 제스로님 네 제스로님 안녕하세요 블리킹 구독자이며 애청자인 유튜브에서 제스로 구장에선 양집사로 활동 중인 팬입니다 제가 횡단샷이 정말 치약합니다 당구를 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배치가 나오곤 하는데 빨간 공을 1접구로 세워치기로도 쳐보고 흰 공을 1접구로 원쿠션 넣어 치기도 쳐보고 했는데 상대방이 중인단샷으로 이 공을 쳤대요 네 네 그거를 보고 어떻게 치지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가 공을 한번 세워볼게요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 근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 블리킹이 세워놨으니까 조금 할만하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할만하게 한번 쳐보세요 오 잠깐만요 뭐든지 우선 저는 초이스 자체를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든지 네 흠 이야 정말 어렵다 어려워 어 초이스는 저도 횡단으로 할 것 같아요 횡단 해보세요 초이스 초이스 했으니까 횡단으로 한번 해볼께요 아유 그러면 제가 횡단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나 강한 파워를 혹시 이제 했을때 이제 횡단이 될란가 아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 되지 안되죠 안되죠 안 돼요 절대 안되죠 자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저는 짧게 잡혔어요 자 이 공은 결국에는 안되는 공이예요 네 그 두께가 맞으면 키스가 빠질 길이 없어요 네 빠질 길이 없습니다 키스가 나는 공 오 그러면 이제 첫번째 빌리키니 생각은 잘못됐어요 네 그럼 두번째 아 두번째는 정말 깝깝하네요 해법을 빨리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제 주특기인 세워치기 밖에 없네요 세워치기 오케이 아니 그걸 치기 싫어서 지금 딴걸 보려고 했는데 해법이 이제 세워치기가 나왔어요 세워치기도 사실 각도상 저까지 보내는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확률이 있는거죠 그쵸 디펜스도 되고 세워치기도 가능해요 세워치기 한번 해볼께요 근데 이거 세워치기 칠거 같아요 네 이렇게 칠거 같아요 이렇게 와 정말 제일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도 정말 뭐 맞으면 좋고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진짜 잘 치네요 맞으면 좋고 안 맞아서 디펜스니까 자 그러면 빌리키니 선택한 방법은 세워치기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어 이거는 네 빌리키니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자 직선으로 움직여서 두 칸 반을 움직이려면 네 몇 팁을 줘야 되죠? 그럼 두 칸 두 팁 반 그쵸요 두 팁 반을 주고 여기까지 쳤을 때 지금 스리뱅크가 되죠 네 한번 해볼게요 어 먹혔어요 살짝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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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해법 자 빌리키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쳐야 돼요 무조건 네 왜냐하면 지금 샷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남자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여기서 네 리버스 형태로 끌어서 직선으로 보내면 이 테이프 음 다음 쿠션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네 맞으면 맞고 역으로 가서 여기 다시 맞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안 맞고 일자로 내려오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원 투 스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음 음 이거 남자 분들 샷 스피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공이에요 음 음 여기서 하단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오 자 이 방법이 있고 음 결국에는 해법은 스리뱅크다 음 네 요렇게 스리뱅크의 종류도요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친 종류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컨트롤 해도 돼요 한 투팁 정도 주고 음 여기서 코너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 형태로 가도 돼요 음 네 우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테이블 전체를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되지만 이렇게 스리뱅크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자꾸 자기가 경험하면서 네 생각 자체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네 저는 좋은 걸 배웠어요 또 뱅크샷을 또 배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길도 있다 이렇게 해서 더블의 형태는 네 무회전 상단이에요 그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본인의 힘은 본인이 아니까 네 휘는 각도 여기서 휘는 각도 네 대신 회전은 추시면 안 돼요 네 네 충분히 무회전 상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공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자 질문 끝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으로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개념으로 네 짧을 것 같고 얇게 쳤을 때 짧을 것 같고 두껍게 치자니 키스가 날 것 같고 네 이럴 때는 내가 두께에 대한 변화를 확실히 줘야 돼요 더 두껍게 치려면 네 회전을 완벽히 빼고 쳐야 돼요 네 회전을 원팁에 밀어서 들어가거나 네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선택해 네 그러면 더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빼서 훔쳐 보세요 네 빼서 치는 만큼 두껍게 맞출 수 있어요 네 회전을 뺀 만큼 두께는 더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뭔가 잘 안 돼요 지금 네 이 공이 조금 길게 있다 네 이 위치가 길게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쳐야 돼요? 짧게 길게 쳐도 돼요 이거는 얇게 회전을 빼서 훔쳐 보세요 얇게 회전을 빼서 키스가 안 날 만큼 얇게 그렇죠 이렇게 뺄 수 있죠 네 이 방법들은 다양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레슨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옆돌리기 대회전만 치면 자꾸 키스가 나던데 네 그러면 우리가 자 A 확실하게 정해졌죠 네 B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네 C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C 네 그러면 B, C에서 A가 있는데 이 사이가 뭔가 애매한 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키스가 걸려 있고 이런 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공을 빨리 캐치를 해서 하자 얇게 만약에 회전을 빼서 회전을 빼서 내가 얇게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네 짧게 갈 수 있죠 근데 A, B, C에서 벗어나는 요 C, B, A에서 벗어나는 요 중간 지점일 때는 어 앞돌리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음 그냥 앞돌리기는 키스 자체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치면 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키스 자체가 없는 공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렵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 왜냐 내 화면 앞돌리기로 쳐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하는 걸 우리는 A라고 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B라고 정했어요 네 C라고 정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느낌은 앞돌리기를 치라는 거예요 음 굳이 어렵게 어 옆돌리기 대회전을 네 해서 위험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는 사실 빠져도 이 공 한 개 차이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공 구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선수들이 시합하는데 어? 왜 앞돌리기를 쳤지? 이런 느낌의 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느낌들의 공이 다 이런 공이에요 음 음 뭔가 애매한 느낌 나한테 맞아요 내가 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을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 해법을 숙지를 해라 네 그럼 앞돌리기 대전을 끝으로 성공을 시키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아니 앞돌리기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보세요 뭐야? 아이고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근데 이게 포지션이 아닌데 그죠? 기가 막히네요 앞으로 뒤로 기가 막히네요 진짜 포지션이 이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앞돌리기 치면 됩니다 네 이제 앞돌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앞돌리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ABC만 구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치세요 필리핀도 잘 치시고 시청자분들도 다 잘 치세요 다 잘 치는 공이지만 뭔가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각도를 만들 때요 네 보통 대회전을 칠 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적게 주고 치는 편이에요 앞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은 거의 안 주고 쳐요 그래서 잘 치는 거예요 오 원팁 혹은 느낌팁만 주고 대회전은 이렇게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느낌에 왔을 때도 네 대회전을 치고자 할 때는 회전을 빼고 치는 거죠 항상 빼고 쳤죠 한번 쳐보세요 와 제가 단골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회전을 맥시멈 주고 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이걸 딱 세워만 놔도 회전 빼고 친다는 걸 아는 걸 보면 네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만큼 실전 경험에 의해서 유리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회전 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회전이 빼야지만 키스도 쉽게 빠지고 각도 만들기도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일단 이거 보세요 회전은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요 이렇게 네 아주 아름답게 공이 다니고 있죠 이렇게 회전을 안 줘도 자연 회전이 먹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대회전이 서도요 네 이거는 회전을 빼면 아주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선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다고 가정하면 네 빨간 공이 걸리질 않아요 네 그런데 회전을 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회전을 확 급격히 먹어서 짧아져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초보자일 때 팁을 드리자면 네 진짜 회전을 빼도 회전이 먹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전을 빼면 회전을 안 먹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출발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주면 회전을 안 주면 안 먹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회전을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각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는 자연 회전이 발생해서 회전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회전 빼고 합쳐보세요 제가 이거 회전 안 먹을까 봐 믿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냥 믿어야 돼요 정말 네 너무 자신 있게 되셨네요 너무 두꺼웠어요 원 모어 자 잘 쳤어요 힘을 좀 키우셔야 되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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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제 항상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되요 공룡 요렇게 아 아 많이 나 왔어 그러면 이거는 회전을 안주고 치셔야 되요 4 예 이거 대회전하고 똑같은 거에요 4 회전 주고 치시면 분리하다는 거야 3 예 아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아 이건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한거 만 했죠 이제 아지 날이 매우 티가 나야지 으 으 어려운 것도 한번 해 볼까요 4 하셨다고 하니 어렵게 나왔지만 충분히 가능한 곡이죠? 정확히 코스만 읽어내면 이거는 눈에 들어오는 각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회전을 빼니까 이 진행방향을 예쁘게 올라가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데 각도를 무리한 힘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회전을 뺐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회전을 주면 마지막에 그 회전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자로 점점 갈수록 회전을 빼서 평범하게 민감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을 자꾸자꾸 연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꿀팁은 앞돌리기 대회전 칠 때 회전 원팁 이하로 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원팁 이상 주지 마세요 네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물론 3팁 맥시멈 주고도 칠 수 있어요 어렵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 빌리키는 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요? 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30점 정도 수지일 때 네 뭐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구장에 가면요 네 동호인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공이고 저도 약한 공이에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지? 네 뒤돌리기에요 뒤돌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구장 가면 실수하는 방법 제가 옛날에 실수 많이 했던 방법 소개할게요 네 요런 공 칠 때는 너무 좋아요 네 이 공 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했었냐 빵 쳐서 제가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떤 착각 속에서 네 빵 치는 거예요 상단 주고 빵 쳐서 이렇게 앞에서 휘는 거 맞죠? 항상 이렇게 빠뜨렸어요 어 많이 봤어요 저는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아 이거 강하게 치면 내가 여기서 코너까지 싹 돌리면 나올 거 같아 근데 진짜 많이 봤어요 코너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3에서 길어지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순간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상단을 주고 치는 공이 아니다 아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쉽게 될 거예요 각도만 주세요 각도만 회전 안 주셔도 되고 요렇게 왔을 때는 튀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네 요런 거는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서 있을 때 네 칠 공 없어요 그 필리키는 또 이거 얇게 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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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상단으로 나올 거 같아요 상단으로 나오는데 각도가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상단으로 안 나와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상단으로 안 나오는 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요렇게 네 네 자 각도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당점 낮추고 더블의 형태로 직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점 낮추면서 각도만 주는 거예요 Q 각도만 지금 이렇게 더블 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더블 치시면 잘 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유 있게 치셔도 돼요 여유 있게 치셔도 돼요 이까지 와도 네 좁은 각으로 갔기 때문에 짧게 떨어져요 각도를 안 줘도 될 거 같아요 해 보세요 그러면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오 각도를 더 안 줘도 될 거 같아요 살짝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약간 테이블이 이제 늘어나는 테이블이 아니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런 봄도 올라왔을 때 각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여기서부터 커지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 길어지는 거예요 각도를 안 줬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줬죠 요렇게 준 상태에서 요렇게 보내면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리한 힘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성분들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각도만 주면 근데 각도를 안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Q 각도가 중요하죠 뒤를 조금 더 들어도 좋아요 회전을 회전을 아주 미세하게 줘도 되고 등만큼 그렇죠 음 네 포인트 가면 정확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확 우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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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이 각도라는 게 이게 전진력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곡선을 이렇게 휘어가는 걸 직선으로 만들어주면 같은 위치에 맞아도 같은 위치에 맞아도 같은 위치에 맞아도 곡선이 생겼으면 입사각이 커졌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네 같은 위치에 맞아도 각이 입사각이 좁아서 왔으면 짧아지는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하시고 각도 아 나는 여기 맞출 수 있어 네 같은 위치에 맞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연구해 두시고 이 각도를 줘서 내공의 변화 이걸 좀 빠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질문 시간이에요 오 이번엔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변명을 쓰셨네요 네 질문자 누구시죠? 이준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26점치는 동호인입니다 요즘 스트로크를 고쳐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잘 안 됩니다 업샷이 되는데 이게 당체에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허공 스트로크는 잘 되는데 공을 놓으면 안 돼요 롱팔로우 시에는 덜한 듯한데 숏 미들팔로우 시 유독 그러네요 고든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싶어요 네 요 배치에서 보통은 이 공을 고민하는 포인트는 알겠어요 어떤 포인트로 고민할 것 같아요 하 앞돌려치기를 칠 텐데 네 길어질 것 같은 그렇죠 이게 보통은 다 길어져요 네 당연히 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게 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주고 내가 세게 빵 치면 이렇게 길어져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치냐면 쳤다가 큐에 맞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틀거나 회전을 더 주려고 이렇게 옆으로 큐를 비틀어요 네 그렇게 뭔가 기술을 쓰지 말고 처음부터 회전을 없이 치면 돼요 네 회전 없이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빠르고 아 이거 이게 다시 다시 아 제가 질문자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았어요 아 다시 아 다시 지금처럼 치면 안 돼요 네 다시 아 지금 뭐가 문제였죠 다시 다시 뭐가 문제였어요 얘기해보세요 이게 좀 너무 빨랐어요 아 빠르기도 빨랐고 네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여기 쿠션에서 회전 먹을 시간을 안 줬어요 그게 아니고 끌림을 먹을 시간을 안 줬어요 빠르게 스피드가 내가 큐를 많이 내다보니까 여기서 뱉어내버린 거예요 네 오히려 끌림이 여기서만 작용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뒤로 가야 되는데 공 현상이 이까지 그냥 부딪혔다가 여기서 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끌릴까봐 와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잘 쳤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아 느낌을 아는데 왜 못하지 아 느낌 알아요 그럼 옆돌리기 길게 칠 때 그런 멍텅구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백스윙 하지 말고 네 백스윙 하지 말고 여기서 앞으로만 이렇게 밀어보세요 백스윙 이렇게 밀어보세요 백스윙 있지 말고 백스윙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상하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화를 주면 너무 꺾여가서 짧아지고 힘도 빠지고 또 중간을 치자니 길어지고 연습해봅시다 여기 자 이렇게 이게 딱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2.5에 딱 놓고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이 공 성공하기 네 이거 진짜 딱 맥시멈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딱 성공할 수 있으면 이 공은 완벽한 공이에요 그렇죠 맥시멈으로 끌어치면 어 남았네 남았네 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이 공은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시청자 질문 중에서 Q는 항상 이렇게 곱게 나갈 수 없어요 곱게 나갈 수 없고 팔에 구조로 이제 자기가 완벽히 잡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세게 치면 근데 약하게 쳤을 때는 제가 곱게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위로 들리거나 옆으로 틀리거나 이러면 득점은 가능한데 어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연습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면 비틀어서 맞추고 이런 거 잘해요 잘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아 이렇게 비틀었을 때 이 정도가 어 득점 확률이 높다라는 걸 몸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뭐 위로 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각도를 각도를 팔각도를 일자로 잘 만들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뭐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 큐가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각에서 앞으로 약간 온 상태에서 앞으로만 진행되도록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질문 오 이번에도 질문자 이름이 정확합니다 와우 정승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딱 봐도 그냥 난구입니다 아 제가 만약에 시합에서 이런 공을 받았다 네 정말 절망적이에요 정말 치기 싫어지는 그런 배치네요 왜 이렇게 게임이 안 풀리지 네 정말 상대방이 날 정말 꽁꽁 묶고 있구나 네 이런 공중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네 포기하면 안 되죠 해법은 항상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플러스2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해결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그림의 설명과 같이 플러스2 시스템 역회전 되돌아오기를 제외한 풀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플러스2에 어떤 방법이 있냐 중요한 질문으로 해주셨어요 정말 사실 뭐 공이 진짜 딱 정확하게 얇게 맞아야지 있는 공이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플러스2가 와서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얇게 스쳐야 들어간다 아니요 아니요 그 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플러스2가 아니고 저쪽 플러스2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맞으면 없죠 네 없는 공이에요 이렇게 맞아서 이 공을 맞아도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2로 칠 것 같으면 투뱅크 여기서 이렇게 네 리버스 엔드로 치는 방법인데 이거는 너무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여기서 우리 하나 해보면 있어요 이게 저기 그 노잉글리시 시스템으로 보면 네 여기서 투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요 네 반포인트 쳤을 때 코너 돌아서 도착 지점이 투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걸려 있어요 이거는 시도해 볼만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정확하게 원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치면 되는 거네요 네 원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어 노잉글리시 시스템으로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야 안 맞았어요? 네 네 이건 복이 없는 거예요 네 하 자 이렇게 해법이 하나 있어요 해법 너무 쉽게 풀렸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저라면은 경기 중에 받았을 때 이걸 칠 것 같아요 네 이걸 무조건 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발각에서 하프로 쳐서 코너를 돌면 다시 출발각으로 들어오는 각이에요 네 이렇게 코너 돌아서 네 이렇게 정확히 재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해법으로 두고 네 이건 어때요? 저는 딱 보면 네 역회전으로 네 여기를 쳐서 빨간 공을 맞아도 들어가고 네 노란 공을 맞아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긴 한데 빨간 공 노란 공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대신 이 공을 끌면 안 돼요 그냥 밀어서 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한번 쳐보세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쳐보세요 네 맥시멈으로 그냥 밀어서 치는 거예요 네 탕 끊지 말고 밀어서 치세요 네 맥시멈 딱 주고 강하게 미세요 빨간 공부터 맞춰보십니다 네 아 조금 앞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저도 이거 뭐 자신은 없는데 네 한번 쳐보죠 왠지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공 빨간 공 친다는 거죠 네 안 되는 공입니다 네 결국에는 너무 어려운 공 저도 뭐 지금 한 5번 쳤어요 네 안 되는 공은 안 되는 거예요 확률상 너무 떨어지는 공 이건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에요 차라리 투뱅크가 나을 거 같아요 투뱅크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맞아서 이렇게 갈 거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여기서 튕겨서 뒤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코너를 돌아서 차라리 이게 나을 거 같아요 이건데 이것도 떨 확률이 좀 어려운 공이고 결국에는 노잉글리시가 노잉글리시 그래도 되는 걸 성공하는 거는 보여줘야 돼요 투뱅크요? 아니요 아니요 노잉글리시 아까는 성공 못 했잖아요 네 성공하는 거 보여 드려야죠 이거 다 안 나왔잖아요 공이 어쨌든 해답범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오우 되는 공 맞네요 네 오우 되는 공 맞네요 네 오우 되는 공 맞네요 네 네 어쨌든 해법은 딱 노잉글리시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냥 출발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온다 이 정도만 아셔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전에 한 번 이런 거 한 번 했었죠 어 네 길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으로 주고 그렇죠 하단 주고 하단 주고 샷 스피드는 좀 빠르게 강하게 네 하단 주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렇게 땡겨 냈죠 요렇게 네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길게 좀 두꺼... 저 공이 두껍게 맞았잖아요 네 두껍게 맞아도 이렇게 길게 뽑을 수 있다 네 네 같은 원리에 다른 공 기예요 오우 오우 같은 원리 요렇게 있어요 네 그럼 뒤돌리기 나오죠 한 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각을 요렇게 들어간다 생각하고 네 그러면 뭐 한 오직 boric 사진도 네 네 그래서 리버넌 merchant Nina korner만 태우면은 편안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cosp춥 Stephan 요렇게 진행됐을 때 공이 여기까지 나오는거예요. 네. 코너까지 정확히 놓은 거죠? 네. 이 라인에 걸려있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는 방금처럼 쳤을 때는 이 공이 다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얇게 치면 키스예요. 짧다. 안짢네 우린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합에서 아주 즐겨 치는 형태가 이런 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쓰면 네 무조건 이거는 뒤돌려치기 위치입니다 와 이 공은 난 이걸 못 쳤을까 이거는 거의 뭐 100%예요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뒷은 다 주고 그렇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시원하게 그럼 이건 뭐 다른 뭔가를 컨트롤 할 필요 없이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원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여기서 작용을 안 하고 여기서 작용하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돌리기는 맞고 여기서 작용하게 만들었죠 네 같은 원리 같이 길게 만든다 네 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썼으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얇은 두께로 길게 뽑으면 이거는 키스도 없어요 얇게 치기 때문에 키스가 없어요 우와 이렇게 치는 거구나 아주 얇게 한번 끌어보세요 하단 주고 얇게 맞춰야지 빨리 원쿠션에 작용을 안 하고 튕겨내요 투쿠션에서 그렇죠 이렇게 가면 좀 편안한 공이 될 수 있어요 와 이거 짧아지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첫 각을 길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안 짧아지는 알림 현상도 없어요 네 네 이런 걸 잘 응용해서 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공이에요 뭐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각이 이런 형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이 벌써 커지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얇게만 가서 내가 뒤로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길게 뽑을 수 있어요 와 저는 오히려 밀어줘야지 각이 더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더 길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반대네요 아니 밀어줘서 이제 길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키스 상호 아 지금 필리킨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공이 있다면 네 지금 이 공을 조금만 두꺼운 두께로 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키스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공을 아주 얇게 치면 이쪽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키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얇게 치면서 어떻게 컨트롤 할 건가 음 근데 얇게 치는 대신 내가 타격을 주니까 초반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한번 성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이스 와 이렇게 하면 키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얇게 쳤기 때문에 와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으면 더 좋은 공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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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돌아온 레슨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는데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이게 아주 많은 걸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할 수 있고 실전 경기에서 테이블 환경에 상관없이 네 내가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이 이 공을 회전을 주지 말고 네 직선으로 우리 이제 로잉글리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반반 이렇게 그리면 네 네 네 네 네 역회전도 아니고 네 네 팁도 주지 말고 무회전으로 얘를 맞춰보세요 원쿠션으로 원쿠션이든 투쿠션이든 힘있게 복선을 그리면 안 돼요 직선으로 근데 이 빌리퀸이 이제 칠 때 보면 네 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지금 그렇게 치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큐를 수평으로 놓으면 이까지 같더라도 여기서 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밀림 현상이 생기지 않은 각도는 큐가 수평이 아니고 약간 들어줘야 돼요 네 뒷큐때를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여야 돼요 직선으로 네 이걸 뒤돌리기를 치면 여기서 곡선이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게 돼 있어요 네 살짝 힘이 발생을 하면 나가게 돼 있죠 근데 힘이 발생을 안 하고 직선으로 왔을 때는 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쳐보시라고요 다시 큐를 살짝 들기만 하면 되나요? 뒷큐때를 들어야죠 뒤를 들어야지만 직선으로 움직여요 뒷큐때를 살짝 들어요 지금 얇았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각 안 봐도 돼요? 네 그냥 직선만 이렇게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짧게 잡았죠? 네 짧게 잡은 상태에서 뒷큐때를 들었어요 든 상태에서 세게 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움직여요 우와 네 한간에 들리는 언어로 멍텅구리샷 멍텅구리샷 좋습니다 멍텅구리샷 뭔가 활발하지 않는 네 오 그렇게 했을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섰어요 2공이 섰을 때 진짜 많이 나와요 네 1공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2공을 지금 더블을 친다고 가정했을 때 맞고 여기서 살짝 휘었어요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면 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각이 휘면서 들어오면 각 입사각 자체가 바뀌죠 네 그러면서 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고 직선으로 움직이면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빅볼이 되는 거예요 네 휘면 빅볼이 아니에요 네 자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어렵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다 풀을 살짝 들고 살짝 들고 멍청하게 휘잖아요 지금 맞죠 네 왜 킬 수밖에 없냐면 브릿지가 길어져요 길어져요 여기 자세가 좀 불편했어서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릿지를 조금 내가 생각보다는 짧게 잡아줘야지 내 공에 힘 전달이 돼요 이것도 길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길어요 진짜요? 진짜 짧은데 거기서 큐를 조금 더 들어 보세요 D큐대로 그렇죠 당첨 조금 더 낮추고 네 자 이거는 지금 역회전이 들어간 거예요 역회전 들어갔어요? 지금은 살짝 역회전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짧게 잡았어요 이렇게 오 지금 짧죠? 짧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직선 이런 공들은 너무 실수로 하면 너무 아까운 공이에요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써있으면 너무 큰 빅볼이죠 네 여기에서 이까지 다 마셔도 다 들어가는 공 네 근데 이거는 큐대를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렇게 올수록 큐를 들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밀림 현상을 억제해야 되니까 네 밀림의 상세효과를 큐대를 드는 걸로 네 하는 거죠 브릿지는 짧아야지 내공에 힘을 유지시킬 수 있다 오오 좋습니다 오 이제 뭔가 완벽히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깨달은 것 같았어요 네 한번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어? 이거 이제 첫 레슨 때 배웠던 거다 그렇죠 이 공이 똑같은 공이에요 결국에는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쳤었네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래서 복습의 중요성 브릿지 짧게 짧게 잡았어요 짧게 그렇죠 오 완벽해 완벽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깨달았어요? 네 네 그때는 깨달은 거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마저 성공하면 진짜 깨달은 거야 크 아 이제 너무 시험은 공짜 같아요 이거를 성공하면 깨달은 것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어렵게 쳤거든요 이렇게 앞돌려서 길게 이렇게 뽑아서 쳤는데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하 하 하 하 하 하 진짜 깨달았네요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우와 오늘에서의 이제 처음 했던 레슨을 이제서야 깨달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레슨을 이런 비슷한 류의 레슨을 한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세 번만에 깨달은 거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돌려봐야 돼요 진짜 예전 거 보면서 지금 거 보면서 이제 또 아 이 공이 같은 원리구나 네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원리가 단순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쳐야 되는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빌리킨처럼 한순간에 아 이 공을 치면서 어 나한테 깨달은 게 왔어 그러면 그 공을 다시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영상 한번 봐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처음 했던 그 영상 네 그렇게 보시면 아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면서 쳤는데 이 공이 그래도 들어갔어요 득점이 됐어요 근데 아 내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득점을 했구나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힘이나 두께나 당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완벽히 정리가 정리를 했구나 네 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면 우리 빌리버 분들도 고점자가 되실 겁니다 와 오늘도 완벽한 레슨 감사합니다 빌리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케이크를 들고 있는 이유는 현수막에 보이다시피 우리의 차선수님께서 블리퀸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너무 갑작스럽지만 빌리버 여러분들 너무 갑작스럽기에 우선 차선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수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BGM 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진짜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뭔가 이게 축하의 의미의 우선 케이크 한번 보시고 소원 빌었어요 소원 소원을 제가 먼저 우승하고 네 우리 딜리키니 LPB에서 한 세 번 정도 우승하세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저는 한 분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놓고 텐션이 안 살아요 아 제가 이제 빌리키니 떠나게 됐는데 당구에 조금 더 몰입을 해서 좀 세계 챔피언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요 네 알려드린 것만 공부를 많이 하셔도 네 진짜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차선수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전에 레슨했던 거 다 복습하고 있을 테니 네 세계 챔피언이 되시고 국내 챔피언도 여러 번 하시고 네 네 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빌리키니 이렇게 처음에 2019년 한 11월 정도부터 찍었던 거 같아요 찍으면서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국내 시합에서 이제 성적이 되게 잘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전국대회 준우승도 하고 결국엔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세계대회 나가서 뭐 입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많은 걸 빌리킨과 빌리킨 채널과 같이 이렇게 이뤄냈어요 그래서 제 성장과 더불어 빌리킨 채널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에 고마운 마음 그리고 어 저한테 주어진 책임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채널이에요 선수에 대한 능력을 재정비하고 어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별 방송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뭐 다음에 오시는 그 새로운 선생님도 너무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PBA에 맞게 잘 또 레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배우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한 번 해볼까요 마지막 레슨 시간 네 마지막 레슨 아이고 큐떼 가져오십시오 어 마지막 레슨 시간은 네 어 지금 빌리 킨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네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다 되게 좋아요 파워가 좀 부족해요 네 파워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네 물론 뭐 세게 치고 강하게 치고 이러면 파워가 살겠지만 어 파워를 낼 수 있는 준비 자세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다 더 낼 수 있을까 네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네 파워는 뭐라고 생각해요 스피드 파워는 스피드죠 힘 힘과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힘이 딸리면 스피드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스피드를 어떻게 좋게 만들죠 예비 스트로크를 빨리한다 예비 스트로크를 빨리해요 브릿지를 짧게 잡는다 어 좋죠 대회전이 딱 쳤어요 네 세게 칠 거야 그러면 보통 다 어떻게 치냐면 여기 저 길 뒤에 이렇게 끝까지 잡고 이렇게 치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힘만 있다뿐이지 스피드가 안 나요 아 오히려 빠르게 치고 싶으면 스피드를 빠르게 치고 싶으면 더 짧게 잡고 네 그립을 여기 잡던 걸 이렇게 당겨요 네 짧게 당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짧게 당긴 상태에서 이게 빨라야 돼요 빠른 상태에서 팔이 여기서 빵 이렇게 치면 힘이 없어요 자 여기서 팔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팔꿈치가 들어가죠 쭉 들어가죠 여기서 짧은 상태에서 쑥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죠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큐가 네 근데 길게 잡으면 많이 들어갈 거 같지만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이게 짧아져요 팔이 마지막 레슨 레슨으로 파워를 키우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모아서 항상 나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바로 하려니까 그게 포켓볼 브레이크샷 할 때 그렇게 하죠 네 온몸을 써서 온몸을 써서 이렇게 몸을 들면서 빵 치죠 네 정확도가 떨어져요 네 파워를 내더라도 쓰리쿠션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파워를 쓰는 것보다 80% 정도 파워를 써서 공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다면 브레이크샷처럼 쳐도 되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칠 수 있으면 네 한번 해보세요 브레이크샷처럼 한번 해보세요 포켓 안 치는 지 오래돼서 브레이크샷처럼 브레이크샷처럼 브레이크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렇죠 훨씬 세네요 네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돼요? 오 맞아요 지금 정 치고 싶다면 아 이거 오 새로운 자 다시 이제 도전 도전 자 이제 도전 도전 브레이크샷처럼 네 브레이크샷처럼 아 지금 얼굴 빨개졌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좋아요 정확하게 칠 수 있다면 이렇게 좋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샷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만 오 이 개념도 좋습니다 지금 한번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아니 아니요 뭐야 지금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얇게 잡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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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얼마나 파워가 좋길래 공이 잡고 나가죠 와 이거 좀 절 절제를 해야겠다 절제 얇게 치면 이제 키스 안나죠 해보세요 와 그렇죠 이게 파워에요 오 오 지금 급격한 아주 극한 파워를 쓸 때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이렇게 치는 게 저랑 비슷하네요 이 스피드를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힘을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처럼 짧은 스트로크에 짧은 그립에 이 샷 스피드로 치는 방법 그리고 필리킨처럼 긴 브릿지에서 길게 잡고 몸을 실어서 내는 방법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해서 네 최소한 힘은 모자라지 않게 네 당구는 힘 아닙니까 힘이죠 저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퍼포먼스 파워샷 한번 보여주시죠 파워샷이 글쎄요 파워샷 뭘 치면 좋을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회오리샷 그런거 없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구메랑샷 이런거 짧게 밀어치기 빌리킹 빌리킹은 다시 돌아오는거야 샷 없어요 짧게 이런거 짧게 요렇게 파워있게 짧게 밀어치기 우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모아 그럼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빌리버 여러분 잠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Calvin alpha 릴로 리노 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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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